나스에는 망연자실한 채로 마룻바닥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무슨 이유도 없이 갑자기 소녀 시절에 갔던 도마마에의 바다가 눈앞에 떠올랐다. 눈썹처럼 떠있던 대우리, 야기실이 두 개의 섬 사이에 석양이 저물어가는 광경이었다. 나스에는 머리가 마비되어 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스의 하얗게 마른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 나스에는 게이조의 사랑을 이날 이때까지 꼭 믿고 있었다. 게이조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밤놀이 한 번 가지 않고 어떤 여자와 바람 피운다는 소문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다. 나스에는 사실 무라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었다. 그러나 게이조를 버리고 무라이의 곁으로 갈 만큼 절실한 감정은 아니었다. 무라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비록 게이조에게 알려진다 해도 그다지 책망당할 일이 아니라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그러므로 자신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는 행복한 여자라고 꼭 믿고 있었다. 설마 남편이 7년이나 전부터 자기를 미워하고 사이시아이를 기르게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거짓말이야. 요코가 사이시 아이라니. 게이조의 편지에 일단은 놀랐지만 요코가 살인범의 자식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설사 어떠한 일이 있어도 루리코를 죽인 사이시의 딸을 맡을 수는 없었다. 게이조는 루리코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나스에는 게이조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하지만 편지에 거짓말이 씌어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자신의 목덜미에 키스마크가 있었던 것을 나스에는 처음으로 알았다. 그저 입만 맞출 뿐이었는데도. 그러나 만일 게이조가 다른 여자에게서 키스마크를 목에 남긴 채 돌아왔다면 자기는 게이조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스에는 게이조의 분노와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스에는 키스 2의 일은 없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구체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를 죽여버리고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게이조의 고뇌 속에서 게이조의 사랑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서 루리코를 살해한 사이시의 자식을 기르게 한 게이조를 나스에는 용서할 수 없었다. 요코가 사이시 아이라니. 나스에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맑고 현명하고 그리고 온순한 아이가 사이시의 아이일 리가 없다. 요코의 맑은 눈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상한 영롱함을 나스에는 생각했다. 거짓말이야. 나스에는 마치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처마에서 물방울이 끊이지 않고 흘러 떨어졌다. 어딘가에서 지붕 위에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꿈인지도 몰라. 나스에는 세 번이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무라이와 자기의 일을 눈치채고서 한 번도 게이조는 직접적으로 자기를 힐책했던 적이 없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이조를 생각하면 나스에는 지난 7년 동안의 밤의 생활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무라이의 키스를 목덜미에 받았을 뿐인데 루리코가 살해되고 게다가 살인범의 아이를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일을 한 것일까. 나스에는 귀여운 요코를 마음속에 그렸다. 거짓말이야. 뭔가 잘못된 것이야. 나스에는 지금 요코가 어떤 사형수 아니 누구의 딸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이시의 딸만은 안 되었다. 루리코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의 딸이라면 이 이상 맡아서 기를 수가 없어. 루리코가 앉아야 할 자리에 어떻게 사이시 아이를 앉게 할 수가 있을까. 요코가 병이 나서 몇 날 밤 잠도 자지 않고 간병했을 때도 게이조는 입을 다물고 주시만 하고 있었다. 그것을 생각하자 나스에는 몸에서 피가 말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 남편은 내가 요코의 출생을 알고 얼마나 한탄하고 슬퍼하고 분하게 여길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나스에는 이제야 겨우 자기에 대한 남편의 증오가 가슴에 직접 와 닿았다. 악몽과 같은 느낌이 갑자기 현실로 나타났다. 나스의 마른 눈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꾹 숨을 죽이고 나스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다만 남편인 게이조가 미웠다. 루리코 대신이라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했던 것은 요코가 아니었던가. 이 요코가 루리코를 살해한 차이시의 딸이었던 것이다. 나스에는 꼼짝도 않고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에 자신이 무서운 마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다. 그 정도로 게이조가 미웠다. 단정한 미모인 만큼 표정을 잃어버린 나스의 얼굴은 가면처럼 어쩐지 기분 나빴다. 그러자 돌연 가면처럼 보였던 나스의 얼굴이 크게 변했다. 눈을 크게 뜨고서 아랫입술을 피가 나올 정도로 꽉 깨물었다. 창백했던 얼굴이 갑자기 순식간에 충혈되어 붉어졌다. 그 순간 허덕이듯이 어깨가 크게 움직이고 나스에는 마루 위에 엎드려 쓰러졌다. 루리코 아이고 온 힘을 지어 짜내는 것 같은 비통한 울음소리였다. 루리코를 죽인 사이시의 딸인 줄도 모르고 요코를 사랑하고 길렀던 것을 뭐라고 루리코에게 빌어야 좋을지 몰랐다. 7년 전에는 죽은 루리코를 껴안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비통했다. 용서해라 루리코 게이조가 자기의 이 슬픔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자 나스에는 이중삼중으로 괴로웠다. 그렇게 귀여운 요코가 사이시의 자식이라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사이엔가 나스에도 믿고 있었다. 이제 요코하고도 이별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나스에는 눈물이 나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자식인 루리코보다도 더 귀여워하며 기른 요코였다. 사별보다 더 괴롭다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다카키 씨도 요코가 사이시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원한이 있어서 다카키 씨까지도. 다카키카 요코의 친부모에 관해서 언급하면 화제를 딴 데로 돌린 이유를 지금에서야 겨우 깨달을 수 있었다. 게이조가 출생신고를 주저했던 이유도 요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던 이유도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았다. 남편도 다카키 씨도 그리고 요코도 모두 나의 곁을 떠났어. 갑자기 나스에는 지독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이제는 도루와 다스코 뿐이다. 언젠가 도루가 요코를 자기의 신부라고 말해서 게이조에게 심하게 얻어맞은 적이 있었다. 사이시의 딸인 요코와 도루가 결혼하는 것을 게이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스에는 알았다. 물론 호적은 남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 도루에게는 요코를 진짜 여동생이라고 계속해서 믿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수 없이 나는 요코의 어머니로서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도루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도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스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 나스에는 너무 울어서 부은 눈을 찬물로 몇 번이고 식혔다. 마비되어 버릴 정도로 차가운 물이 나스의 마음까지도 차게 해버리는 것 같았다. 눈을 식히자마자 나스에는 화장대 앞에 점잖게 앉았다. 결혼한 이후 이 거울로 나스에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왔다. 설마 이러한 생각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기 자신도 섬뜩할 정도로 유난히 빛나는 눈이 꼼짝도 않고 자기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스에는 그 눈을 들여다보듯이 하고 평상시보다 더 정성을 들여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요콜을 더 이상 키울 수는 없어 그렇다고 그렇게 기호하면서 길렀던 아이를 갑자기 떼어놓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도루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만일 요코가 진짜 여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도루는 뭐라고 할까? 나스에는 아까부터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생각했다. 거울 속에 자기를 바라보듯이 하면서 나스에는 화장을 했다. 요코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울었던 일을 남편에게는 절대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나스에는 눈썹을 약간 길게 칠하고 루즈도 평상시보다 정성들여 칠했다. 스지구치는 진실을 아는 날 내가 슬퍼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절대로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화장을 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화장은 여자의 무기일지도 모른다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스지구치는 무라이와의 일을 용서하지 않고 사이시아이를 기르게 했다. 나도 이제는 절대로 그러한 스지구치를 용서하지 않겠어. 무라이와의 사이를 오해해서 괴로워한다면 오해하게 내버려 두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요코를 적어도 게이조의 앞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도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몸도 마음도 스지구치를 배반해 버리겠어. 나스에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맹세하듯이 소리를 내어서 대담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말에는 묘하게 힘이 가득 차있었다. 언젠가 반드시 게이조를 배신하고야 말리라 생각했다. 문득 무라이 야소의 슬픈듯한 험한 표정이 떠올랐다. 의외라고 느낄 정도로 그가 그리워졌다. 7년이나 만나지 않았군. 무라이의 넓은 이마며 긴 손가락 앞으로 약간 구부정한 큰 키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7년 동안이나 잊은 것 같이 지내왔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리웠다. 요코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루리코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 기르던 아이가 사이시의 딸이었구나 생각하니 나스에는 또다시 가슴이 들끓었다. 지금 돌아왔어요. 평상시와 같은 밝은 요코의 목소리였다. 나스에는 숨을 죽였다. 목이 바싹 말랐다. 침을 삼키려고 했다. 그러나 침이 나오지 않았다. 나스에는 화석처럼 몸이 굳어져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미다지가 열렸다. 가방을 짊어진 요코의 웃는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어머, 예뻐. 어디 갈 거야, 엄마? 요코는 달려들어 나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요코는 나스의 어깨에 볼을 비비면서 거울에 비치는 나스에를 향해 웃기 시작했다. 요코다. 어제와 똑같은 요코다. 나스에는 찬찬히 거울 속의 요코를 뚫어지게 보았다. 요코는 평상시와 다른 나스의 낌새를 알아차리고 나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어디 아파요? 이 아이의 애비가 루리코를 죽였단 말인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게이지의 편지를 읽었던 것이 마치 꿈처럼 생각되었다. 어찌 된 일이에요? 병이 났어요? 그렇게 말하고 정말로 걱정하듯이 나스에를 쳐다보던 요코의 손을 잡고 나스에는 말했다. 요코! 나스의 목소리가 쉬어있었다. 나스에는 요코의 볼을 양손에 끼고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모양이 좋은 진한 눈썹, 끊임없이 반짝이는 것 같은 검은 눈동자, 약간 얇지만 예쁜 입술. 이 아이에게 무서운 피가 흐르고 있다니. 어찌 된 일이에요, 엄마? 나스의 기색은 요코에게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요코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고 놀러 나가도 돼요? 하고 일어서려고 했다. 그때였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나스의 자신도 몰랐다. 갑작스럽게 뭉클한 감정이 나스의 양손에 모아졌다. 요코, 엄마하고 같이 죽어버릴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스의 손이 요코의 목을 감았다. 싫어, 싫어! 요코가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요코의 눈에 공폐의 빛이 스쳐가는 것을 나스에는 보았다. 싫어, 싫어! 요코가 재차 소리를 질렀다. 죽는 거야, 둘이서. 두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낭패하는 게이조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스에는 뭔가에 신들려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황홀한 생각으로 나스에는 점차로 요코의 목을 잡은 두 손에 힘을 주었다. 게이조의 경악한 얼굴, 망연하게 서 있는 얼굴과 울고 있는 도루가 생각났다. 앗! 저도 모르게 나스에는 손을 놓았다. 요코는 입에서 거품을 뿜고 있었다. 그리고 숨을 거둘 것처럼 꽥 하고 목구멍에서 큰 소리를 내더니 울기 시작했다. 아, 요코! 나스에는 저도 모르게 요코를 끌어안았다. 요코도 나스에게 꼭 달라붙어서 울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에게 도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나스에는 자신이 했던 일을 깨닫자 무서움에 몸이 떨려서 견딜 수 없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이 사람을 살해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스와 요코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요코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거의 울어본 적이 없는 요코였다. 그런 만큼 흑흑 흐느껴 울고 있는 요코가 다른 사람같이 생각되었다. 나스에는 사과할 말도 위로할 말도 없었다. 요코는 오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른이 된 요코가 어떤 생각으로 오늘의 이와 같은 사건을 해상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나스에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윽고 나스에는 점심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나갔다.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현실감이 따르지 않은 걸음이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식사 준비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오자 요코는 목에 손을 대고 멍하니 앉아있었다. 말할 수 없이 쓸쓸한 표정이었다. 나스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요코 용서해라 하고 손을 잡았다. 요코는 울어서 부은 눈으로 똑바로 나스에를 쳐다보았다. 엄마, 왜 화가 났어요? 화난 거 아니야. 틀림없이 엄마는 꿈을 꾸고 있었어. 일어나 있어도 꿈을 꾸어요? 요코의 목소리는 어류광이 없었다. 그래, 어른은 잠을 자지 않아도 꿈을 꿀 수 있는 거야. 나스에는 허둥지둥 대답했다. 하지만 꿈속에서 왜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머, 죽이려고 하다니. 틀림없이 요코의 목에 손을 댔을 터였다. 하지만 죽이려고 했다고 힐책당하니까 나스에는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미웠던 것은 아니야. 나스에는 7살짜리 요코에게 할 말이 없었다. 요코가 게이조와 도루에게 오늘 일을 말할까? 나스에는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변명할 길이 없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했다. 요코, 아버지랑 오빠에게는 말하지 마. 부탁이야. 나스에는 자기의 말이 비참하게 생각되었다. 요코는 의아스러운 듯이 나스에를 보았다. 엄마에 관한 일이라면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제 17장 다리 그날 나스에는 게이조의 귀가를 대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게이조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늘 밤도 조금 쌀쌀하군. 저녁때 기가한 게이조는 평상시처럼 아무렇게나 가방을 건네주고서 현관 마루에 걸터 앉았다. 터실로 짠 양말을 신고 있었으므로 장화는 간단하게 벗겨지지 않았다. 나스에는 허리를 구부리고 장화를 벗고 있는 게이조의 등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매일 부랴부랴 맞이하러 나와 있었던 것인가. 나스에는 화가 난 표정을 눈치채이지 않도록 게이조가 벗어놓은 구두를 천천히 가지런하게 정리했다. 웬일이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게이조는 언제나 맞이하여 주는 요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왜 요코가 없느냐고 물을 수도 없었다. 어깨가 조금 뻗근해서요. 나스에는 어깨 언저리에 손을 대고 고개를 좌우로 돌렸다. 자연스러운 몸짓이었다. 나스에는 속으로 겨우 안심했다. 자기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리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스에는 끝까지 요코의 출생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척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게이조에게 보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실에도 요코는 없었다. 게이조는 허둥대며 방을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아버지 이제 돌아오세요 하면서 2층에서 도루가 내려왔다. 그래 방금 왔어. 게이조는 도루의 뒤에서 요코가 내려오는 것 같아서 오버를 입은 채로 서있었다. 옷 안 갈아입으세요? 아 게이조는 요코가 이제까지 한 번도 자신의 마중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사삼스레 깨달았다. 동시에 자기의 냉정함도 반성하게 되었다. 요코가 없는 것이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것도 게이조에게는 의외의 일이었다.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동안 내내 게이조는 요코의 일에 관해 정신이 팔려있었다. 그래서 자칫하면 사나워지는 나세의 시선을 알아차릴 겨를도 없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도루가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다. 요코는 어디 갔어요? 방에서 착을 입고 있지 않을까? 나세에도 아까부터 요코가 거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아무리 밝고 씩씩한 요코라도 오늘 일어난 일은 어린 마음에 상당한 자극이 되었음에 틀림없었다. 엄마에 관한 일이라면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던 요코의 말에 나세에는 감동했다. 그와 동시에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이상해 요코가 보이지 않아 요코의 방으로 찾으러 갔던 도루가 책망하듯이 나세이를 보았다. 뭐? 나세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다. 뭐? 요코가 없어? 설마 루리코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니겠지? 게이조의 말에 도루가 신경질적인 시선을 보냈다. 게이조는 도루의 예민한 감수성을 무시하고 있던 것을 알아차리고 아차 싶었다. 아직 밖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에 돌아오겠지. 그보다 배가 고파. 게이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식탁 앞에 앉았다. 네. 나세에는 우울한 표정을 했다. 낮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게이조는 도루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말을 건넸다. 걱정할 것 없어. 게이조의 말에 나세에는 분통이 터졌다. 역시 요코는 사이시의 딸이야. 남편이 이렇게까지 냉담한 것을 보면 말이야. 나세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게이조의 박공기를 전해들었다. 내가 요코를 걱정하면 남편은 속으로 즐거워하겠지. 그렇다고 냉정하게 있으면 아마도 의심할 것이 분명해. 나세에는 안절부절했다. 요코의 신상에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만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세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볼일이 있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요코 어디에 있니 빨리 돌아오렴 엄마가 나빴어 나세에는 요코의 목에 손을 댔던 일을 생각하자 요코가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 날카로운 도루의 목소리에 나세에는 당황해서 눈물을 닦았다. 거실로 돌아오자 도루는 게이조를 내려다보듯이 식탁 앞에 오뚝 서있었다. 엄마 요코 얻어왔어요? 도루가 덤벼들듯이 말했다. 게이조와 나세에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마주 보았다. 왜 그런 소리를 하지? 게이조가 부드럽게 말했다. 요코는 엄마가 나왔어. 달이 떠있는 추운 밤에 나왔어. 도루 왜 그래? 나세에도 상냥하게 말했다. 요코가 사이시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도루와 요코는 친남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요코가 이렇게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는데도 아버지는 태어난 얼굴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두워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다섯시 반밖에 되지 않았어. 요코는 똑똑한 아이야. 미안은 되지 않아. 게이조는 여전히 조용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코에게 상냥하게 대해준 적이 없잖아요. 요코를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았고요. 요코가 요코가 불쌍해요. 도루는 반은 우는 듯한 얼굴로 게이조를 노려보았다. 요코는 옥색의 오버우에 빨간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있었다. 집을 나갔을 때가 오후 3시 정도였다.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가겠다는 목표도 없었다. 자기의 저금통을 열쇠로 열고 돈을 모두 가지고 나갔다. 좌우간 버스를 타고 보자는 생각이었다. 요코는 자기의 목을 주르려고 했을 때 나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엄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 점을 요코는 알 수가 없었다. 요코는 나스의 모든 것이 좋았다. 매일 아침 머리를 비껴주는 것도 좋았다. 언제나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좋았고 고상하고 상냥한 말투도 참 좋았다. 웃고 있을 때 이번 저리가 어린 마음에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설거지 할 때 뒷모습도 좋았고 걸레질 할 때 시원시원한 몸동작도 좋았다. 그러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코 하고 불러 줄 때 약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참으로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나스에만 곁에 있으면 쓸쓸한 것도 무서운 것도 없었다. 호미오에게 돌팔매를 맞았을 때도 그렇게 괴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게이조의 냉정함이 요코의 마음의 그림자를 들이온 적이 없었던 것도 나스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나스에가 요코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그 당시에 왠지 신들린 것 같은 나스의 얼굴을 요코는 정말로 무섭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믿어왔던 그리고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인 나스에가 이제까지 자기에게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무서운 모습을 보였을 때 요코의 마음속에서도 귀한 생각이 들었다. 나스에가 싫다는 것보다도 다만 무서웠다. 지금까지 요코는 컴컴한 곳에서도 큰 개를 보았을 때도 무섭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의 나스의 무서움은 어린 요코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것이 있었다. 죽는 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모르면서 피살대는 무서움을 요코는 알아버렸다. 요코는 가구라 농협 앞에서 버스를 탔다. 아사이가와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하나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버스가 그 다리 위를 건널 때 요코는 난생 처음으로 쓸쓸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혼자서 아사이가와에 나간 적은 없었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겨울의 냄물은 거무수레 했다. 버스의 창에 이마를 대고 요코는 밖을 내다보았다. 다리 아래에 사무라이 불하게 어떤 집 창에 빨간 천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이 어쩐지 요코에게는 쓸쓸하게 보였다. 저 빨간 천은 무엇일까 퍼플러일까 하고 요코는 생각했다. 다리를 건너니까 아사이가와 시내가 나왔다. 버스가 드디어 마루의 백화점 옆을 멈추었다. 언제나 나스에와 왔을 때 내리는 정류장 이었다. 요코는 거기에서 내렸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야 좋을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휩싸여 요코는 아사이가와 역쪽을 향해서 걸어갔다. 요코는 줄줄이 사람들이 나오는 개찰구의 울타리에 기대어 지금 막 도착하는 기차를 보고 있었다. 기차의 창에 흰옷을 입은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요코를 보고 미소 지었다. 다정한 느낌이 들었다. 엄마 같아. 그 여자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뭔가 말했다. 여자는 웃으면서 자주 고개를 끄덕였다. 요코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이쪽을 볼까 하고 꼼짝도 않고 그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기차에 발차 벨이 울렸다. 그러나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요코 쪽을 보지 않았다. 남자하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기차는 떠났다. 기차가 떠난 저쪽 구내에는 검은 화차가 멈춰 있었는데 눈이 하얗게 덮인 큰 원목이 잔뜩 실려 있었다. 어머니 같이 상냥한 분이야. 요코는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하는 화차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무슨 일이지? 영무원이 요코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요코는 고개를 숙인 채로 다시 시내 쪽으로 걸어갔다. 마루이 백화점 앞으로 되돌아왔을 때 무용수 아줌마의 집으로 갈까? 하고 요코는 생각했다. 다스코를 요코는 무용수 아줌마라고 불렀다. 요코는 다스코를 생각하자 갑자기 기운이 솟았다. 다스코의 집은 6과 10번지에 있기 때문에 약 1킬로 정도 걸어가면 되었다. 다스코의 집은 길에서 한 칸 정도 들어가면 탄탄하게 지어진 목조로 된 이었다. 약간은 거무수레어진 간판에 하나 야기류의 후지오 연구소라고 먹으로 글씨가 크게 써있는 간판이 걸려있었다. 현관을 들어가면 곧게 한 칸 폭의 복도가 있고 막다른 곳에 이르면 연습장 이었다. 복도의 우측에는 화장실 부엌 욕실 있고 좌측에는 데리고 있는 제자 두 사람의 방과 거실 있었다. 다섯 고의 방은 2층에 두 칸 있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거실은 다담이 10장 크기의 방이었다. 이 거실은 항상 재미있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층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학교 선생님 의사 은행원 상점주인 신문기자 등 잡다한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할 일 없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틈만 있으면 찾아왔다. 다스코가 있든 없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뒹굴기도 하고 창문 틀에 앉기도 하는 등 자기의 마음에 드는 곳에 제멋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잡담을 했다. 그 중에는 바둑을 두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도 있어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 알 수 없었다. 쌀이 떨어졌어 라고 누군가가 말만 하면 다음 날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벌써 쌀통에는 쌀이 가득 했다. 이 거실에서는 니체 피카소 사르트르 베토벤 등이 친한 친구처럼 화재에 올랐다. 연습이 없을 때면 다스코도 기둥을 등지고 팔짱을 낀 채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냈다. 다자이 오사무가 죽었을 때 만난 적도 없었던 그를 위해서 이 방에서 밤을 지새웠던 적도 있었다. 다스코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거실의 패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술이 되었든 안주가 되었든 누가 얼마라고 하면 분담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모아진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 그들은 발이나 깨끗이 닦고 올라와요. 하는 다스코의 듣기 거북한 꾸질함을 들으면 칭찬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수줍어 하기도 하는 남자들이었다. 가끔 욕고를 내리고 나스에가 방문하면 안면이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박수로 빠져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자유라는 것이 정말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일까 라는 등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스에는 이러한 다스코의 거실 분위기를 싫어했다. 그러나 요코는 왠지 이렇게 활기찬 느낌이 좋았다. 실례합니다. 하는 격식을 차린 인사는 누구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한 얼굴을 하고 들어왔다. 정돈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불문율 같은 것이 있었다. 다스코를 독점하지도 않았고 연습장을 함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제자들에게는 말을 걸지도 않았고 목례만 했다. 그날 요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연습장으로 갔다. 연습이 없는지 다스코 혼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데리고 있는 제자 두 사람이 전축 옆에 단정히 정조하고 앉아서 다스코의 움직임에 따라서 고개를 움직이고 있다. 요코가 들어가도 말도 걸지 않이 하고 다스코는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다. 요코는 무슨 춤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검정 바탕에 은색의 버들린 무늬가 그려진 무용복 차림에 다스코가 어린 마음에도 아름답게 생각되었다. 음악이 멈추었다. 곧 옆으로 와줄까 하고 요코는 조금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음악이 다시 울리자 춤을 추기 시작한 과 동시에 다스코의 몸에 다른 영혼이 가볍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인상을 받았다. 요코는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춤을 추고 있는 다스코의 표정이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상냥하고 때로는 얼빠진 것처럼 변화하는 모습이 요코에게는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 정도 같은 춤을 추고 나누어 그때서야 겨우 다스코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엄마는 다스코는 쌀쌀 맞게 물었다. 다스코는 요코가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때는 정을 억제할 때 다스코의 표정이었다.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천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었다. 집에 계세요. 그럼 요코 혼자서 왔니? 그래요. 그래? 왜 혼자서 왔느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스코 있는 요코의 요코의 등에서 가방을 벗겨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야? 집에서 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요코의 말에 다스코는 크게 웃었다. 뭐야? 그럼 가출을 했단 말이야? 너 건방지구나 요코? 너 1학년이지? 그래요. 그래요 라니 황당하구나. 1학년 짜리가 가출이라 그거 참 재밌겠는데? 다스코는 웃으면서 거실로 들어갔다. 네다섯 명의 남자들이 뒤돌아보았다. 뭐가 유쾌해요? 다스코 씨? 이 1학년짜리가 가출을 했어요. 반항 정신이 충분하네요. 제법이야! 남자들이 손뼉을 쳤다. 요코는 영리한 것 같은 눈을 크게 뜨고 인사를 했다. 어머니에게 꾸질함을 들은 거야? 고등학교 국어선생인 이치가와가 요코에게 물었다. 꾸중 듣지 않았어요. 뭐야? 꾸중 듣지 않았는데 가출을 했단 말이야? 요코는 오늘의 다스의 얼굴을 회상하고 있었다. 다스코는 별로 요코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요코는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다. 밖은 점점 어두워졌다. 심심하지 않아? 꼭 작은 인형처럼 생긴 다스코의 제자가 물었다. 요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긋 웃었다. 다스코는 보고도 보지 않은 척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때 데리고 있는 제자가 삼각형 모양의 주먹밥과 찐 계란을 갖고 왔다.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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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향기롭게 코를 찔렀다. 바둑을 두고 있는 두 사람의 남자만이 남아있고 다른 패거리들은 모두 돌아갔다. 요코의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겠는걸? 다스코씨 요코의 엄마에게 어서 전화를 걸어요. 패거리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어리석은 소리 말아요. 엄마란 항상 걱정하는 게 일이죠. 그러니까 걱정하게 내버려 두세요. 다스코씨가 하는 말은 모두 그럴듯하게 들리니 참 이상해. 어린아이가 집을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부모에게도 나쁜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도 걱정하면서 자신이 나빴다든가 저렇게 했으면 좋았다든가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걱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요. 다스코는 샤미 세뇌의 줄을 놓치면서 요코를 보고 살짝 웃었다. 이 아이는 말이야. 다스코는 요코를 눈으로 가리키면서 지금까지 바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생끗생끗 웃고만 있었어요. 조금 더 성질을 내는 법이 없었는걸요. 성질을 내지 않는 인간은 왠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싫어요. 밤색 스웨트를 입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이찌가와 씨가 요코를 찬찬히 바라보고 나서 입속으로 화내지 않는 인간은 정직하지 못하다 하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런데 오늘은 가방을 어깨에 밀고 와서는 우리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라고 했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 아이는 머리가 좋지만 사람은 머리가 좋기만 해서는 별것이 아니란 말이야. 줏대가 있어야지. 다스코 씨는 또 터무니없이 줏대가 너무 강해서 탈이지. 바둑판을 옆으로 치우고 이치가와가 일어섰다. 요코는 처음으로 엄마 곁을 떠났는데도 쓸쓸한 표정을 짓지 않고 다스코의 방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밤 아홉시가 지났을 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왔구나. 다스코는 싱그 듣고 수화기를 들었다. 나스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다스코 나야. 나라고? 무슨 일이야? 저 요코가 없어졌어. 그래?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어떡하면 좋을까? 어떡하다니 왜 요코가 없어졌다는 거야? 만약 요코도 루리코처럼 든다면 나스의 목소리가 흐느껴오는 목소리로 변하는 것을 듣고 다스코는 요코는 여기에 와 있어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가볍게 혀를 찼다. 어머 정말이야? 지독한 다스코 왜 빨리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너무해 너무해 나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스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다스코 듣고 있어? 지독한 사람 지독한 사람이라고 들리고 있어. 어머 나쁜 사람이야 나 지금 곧 찾아가도 괜찮겠어? 지금은 곤란해 아침 연습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요코는 지금 자고 있는 걸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을 거야 내일 보내줄게 하지만 요코의 하지만 요코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안심하고 잘 수가 없는 걸 요코는 말이야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야? 지난 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었어 아침 식탁에서 다스코가 요코에게 말했다 그래요? 요코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이 다스코의 얼굴을 보았다 엄마가 걱정해서 울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요? 요코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이 젓가락질을 멈췄다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그런 엄마는 말이야 다스코는 눈웃음을 쳤다 울었다면 불쌍해요 하지만 요코를 화나게 했지 않아? 요코는 자기가 얻어온 아이라는 것을 알고 집을 나온 것은 아닌가 하고 다스코는 지난밤부터 그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꾸질함을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아줌마 집으로 와버렸어? 요코는 어제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나스에게 목이 졸렸던 일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꾸질함을 듣지 않았는데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구나 역시 요코는 자기가 얻어온 아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는지도 모른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요코의 모습에 다스코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오늘도 오늘 또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우리 눈에 희미한 그늘이 지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빠는 어때? 너무 좋아요. 요코는 방긋 웃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집을 뛰쳐나온 것일까? 평상시라면 다스코는 꼬치꼬치 캐묻는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코처럼 천진난만한 성질을 가진 아이가 집을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밝혀두고 싶었다. 나스에게 듣는 편이 손쉽지 않을까? 식사를 끝낸 다스코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줌마, 우리 엄마 좋아요? 요코의 눈이 진지했다. 글쎄? 다스코는 요코의 진지한 눈에 성실하게 대답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요코의 엄마는 나도 좋아한단다. 하지만 싫은데도 조금은 있어. 전부 다 좋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라도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 있는 법이야. 아줌마도 그래요? 그야 물론이지. 하지만 아줌마는 전부 좋은걸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다스코는 정말로 기쁜듯이 웃고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말이야, 자신이 어떤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란다. 그 반대로 싫은 사람도 꼭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왜요? 어째서요? 싫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더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야. 1학년짜리 요코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군. 다스코는 담배를 피우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궁리했다. 잘 모르겠어요. 요코, 잘 들어봐. 누구든지 싫어해서 남의 욕만 하고 있는 사람이 요코의 친구 중에도 있겠지? 그렇지. 그럴 때는 그러한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요코는 꾸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요코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음, 되게 좋아요. 아줌마는? 이러한 질문을 받고 다스코는 쓴 웃음을 지었다. 아줌마도 누구나 좋아하지. 하지만 그 경우는 그 사람들이 아줌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이지. 인간이란 별로 영위한 동물이 아니야.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조금 싫은 일을 하면 금방 싫어지게 되는걸. 요코는 눈을 깜빡깜빡했다. 요코도 엄마가 언제나 다정하게 해주다가도 단 한 번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싫어지게 될지도 모르지 않니? 저도 모르게 요코가 크게 꾸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마는 어제의 일을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아. 정말이야. 엄마는 쭉 나에게 상냥하게 대주었어. 그리고 싫은 일은 어제 꼭 한 번 있었는걸. 요코는 갑자기 나스에가 그리워졌다. 인간은 조금 싫은 일을 참지 않으면 안 된단다. 싫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줌마의 집으로 왔다가. 또 이 아줌마의 집이 싫어지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지? 거기도 싫고 여기도 싫고 그러면 점점 갈 곳이 없어진단다. 그래서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는가 봐. 자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알고 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독을 마시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다스코는 1학년짜리 요코를 상대해서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자신을 깨닫고 쓴 웃음을 지었다. 여하튼 조금 싫은 정도의 일은 참아야만 해. 아줌마는 싫은 일이 있어요? 요코가 반문했다. 그럼 있지. 싫은 일이랑 슬픈 일도. 다스코의 얼굴이 문득 어두워졌다. 다스코는 지난밤 나스에 전화하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아침 일찍이 요코를 데리러 올 줄 알았다. 그러나 7시가 지났는데도 전화조차 오지 않았다. 다스코는 나스에가 어떻게 하룻밤을 지내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스에는 요코의 행방을 알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코가 다스코에게 어제 일어났던 일을 고자질했다고 생각하자 부끄러워서 몸이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요코가 어두운 아이예요? 하고 이리하게 물어보았던 도루의 말도. 결국은 요코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스에는 그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도루 때문에 사이시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코를 지금과 같이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게이조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았다. 어디에도 보낼 수 없는 요코를 생각하자 자신과 도루의 장래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가출을 하다니. 그 밝고 꾸밈성이 없는 요코의 마음 깊숙이에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나스에는 하룻밤 사이에 요코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 그와 같은 나스의 심정을 다스코는 물론 알 리가 없었다. 나스에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 차 멈추는 소리가 났다. 요코다! 창을 열고 밖을 보고 있던 도루가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하룻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나스에는 눈 아래가 조금 거무수레해서 험상굳은 표정이 되어 있었다. 어머 다스코! 폐를 끼쳐서 미안해! 맞이하러 나온 나스에는 머리를 숙였다. 엄마! 요코가 신발을 내 팽개치듯이 벗어던지고 나스의 허리를 꼭 감고 안았다. 요코! 그것은 어젯밤 나스에가 미워하고 있었던 요코가 아니었다. 나스에는 저도 모르게 요코를 껴안고서 눈물을 머금었다. 도루가 집어삼키듯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착착착착! 다스코는 연극의 막이 끊어질 때 치는 딱딱이 소리를 입으로 흉내내면서 싱긋 웃었다. 이 집에 어제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는 다스코에게는 다만 감동적인 연극의 한 막에 지나지 않았다. 모두 예출한 후 나스에와 다스코는 페치카 옆에 마주 앉았다. 벌써부터 싫어하다니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야? 다스코는 요코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는 듯이 밝게 웃었다. 거무티티해진 눈 주위랑 왠지 침울해 보이는 나스의 모습에 다스코는 직접 낳은 자식처럼 걱정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어 깊이 감동하고 있었다. 요코도 가출할 정도로 컸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직스럽지 않아? 요코는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아이야. 뭐 때문에 아줌마의 집으로 왔냐고 물어보아도 눈꽃만큼도 꾸질함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는걸? 의심스러운 듯이 나스에는 다스코를 보았다.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느냐, 도로하고 싸움이라도 했느냐고 물어보아도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았고 꾸질함도 듣지 않았다고 했어. 1학년짜리가 가출을 해서 감탄했지만 구저질이랑 험담도 하지 않는 아이인 것에도 조금 놀랐어. 다스코의 말이 거짓인 것 같지는 않았다. 나스에는 요코의 목에 손을 댔던 어제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문득 살인미수라는 흔히 신문기사에 보이는 문자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스코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스에는 몰래 안심했다. 계집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조잘조잘 남의 험담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아이는? 어떤 부모의 자식일까? 다스코는 무심코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려고 했다. 7년 전 나스에가 요코를 낳았다고 했을 때부터 다스코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 주었던 것이다. 좀 바보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영양 것인지 글쎄 어떤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나스에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야간 요코라는 아이는 생각이 깊은 아이 같아. 머리도 역류하고 춧대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아이야. 그렇지도 않아. 다스코가 요코를 칭찬하는 말에 나스에는 점차 마음이 무거워졌다. 요코가 어제의 사건을 다스코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나스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솔직하게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다. 주인 양반도 걱정 많이 했지? 그랬겠지. 사이시의 자식을 뭐 때문에 걱정하겠어? 나스에 피곤해 보이는구나. 잠을 설쳤어? 요코를 어제 돌려보낼 걸 그랬나? 다스코는 나스의 우울한 표정을 다만 피로에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제 18장 파란 불꽃 원장 선생님 어떻게든 설 전에 퇴원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번 환자의 이와 같은 호소는 매년 12월이 되면 꼭 몇 번씩 듣는 소리였다. 오늘도 세 사람의 환자로부터 그와 같은 애원을 들은 게이조는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아서 금세 지쳐버렸다. 일이 끝났는데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기분도 나지 않고 해서 원장실에서 멍하니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다. 피곤한 원인이 이번 환자에 관한 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 밤에 한잠도 자제하는 것 같은 나스의 침울한 표정이 어느 사이인과 게이조의 머리에 확실하게 떠올랐다. 그토록 요코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나스애가 요코의 출생을 알았다고는 게이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요코가 허락도 받지 않고 다스코의 집에 갔던 원인을 게이조는 나스애의 말대로 믿고 있었다. 내가 오늘 조금 심하게 요코를 꾸짖었어요. 나에게 심하게 꾸질함을 당했던 일이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슬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스애는 그렇게 게이조에게 말했던 것이다. 게이조는 요코가 다스코의 집에서 잠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안심했다. 그보다도 도루가 요코는 데려온 아이인가요? 하고 아버지인 자기를 강하게 책망했던 일에 마음이 상했다. 도루와 요코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친남매로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게이조는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도루에게 의심을 갖게 했던 태도를 버리고 더욱 요코의 아버지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잠자리에서 몇 번이고 스스로를 일깨웠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게이조의 마음은 도루의 이리한 말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스애가 요코의 출생을 알아버린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더욱이 오늘 아침 돌아온 요코가 나스애에게 달라붙어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게이조는 보았다. 그때 게이조는 정말로 진짜 모녀같다. 이렇게 나스애는 요코를 사랑하고 있다. 만일 요코가 사이시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고 생각했다. 어제 나스애가 알아버렸던 일을 게이조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게이조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스애를 생각하자 사이시의 아이를 기르게 한 자신의 잔인함을 다시 한 번 책망당하는 느낌이었다. 피로가 병원의 일탄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게이조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겨우 결심하고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일어섰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사뽀류의 닭가키시로부터 전화입니다. 하고 교환수가 말했다. 아, 쓰지구찌인가? 수화기를 통해 여전히 씩씩한 닭가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잘 있었나?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가? 응, 달갑지 않다는 말투로군. 용무 없는 전화라고 하는 멋진 전화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매우 기분 좋은 닭가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끌리는 듯이 게이조도 미소지었다.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았다. 잘 지내지? 닭가키가 물었다. 아, 잘 있고 말고. 잘 있다고 해도 어차피 너는 활기에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 병원은 어때? 응, 덕분에 잘 되고 있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지만 어쩐지 의사나 중이 잘 되는 것이 언짢단 말이야. 하긴 잘 된다고 해봤댔자. 건강보험 환자로는 창고를 질 만큼 벌지 못하겠지. 아, 중노동이야. 오늘은 내과에 일하만 해도 400명 가까이 왔어. 닭가키는 지금까지 사뿌루에서 전화를 걸었던 적이 없었다. 게이존은 무슨 용무로 전화를 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400명이라니? 7시간에 400명이라면 1시간에 60명을 받단 말인가? 1사람당 1분 꾸리군. 한 통화 끝나는 신호가 들렸다. 아니, 내과의 에레는 두 사람이 보고 있어. 주사랑 투약만 하는 제레 환자도 있으니까 1분에 한 사람을 진찰하는 것도 아니지. 게이조의 고지식한 대답에 다카키가 웃고서 말을 이었다. 변함이 없는 놈이구나. 그런데 어때? 안과의 진료기구는 어디에 팔아넘겨버렸나? 게이조는 희미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야, 아직 있는걸?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전화했어. 일 없이 전화했다는 말을 다카키는 이미 잊고 있는 것 같았다. 무라이란 놈이 봄에 태어날 모양이야. 그놈 지금 사뽀류에 잠깐 와있지. 개업하는 것은 아직 빠르겠지. 몸은 어떻든 돈이 없거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자네에게 의논해 보고 싶었네. 다시 안과를 열기가 힘들겠지만. 곧바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벌써 그렇게 좋아졌나? 그런 모양이야. 가을에 자연귀웅이 일어나서 자칫 죽을 뻔했었지. 재미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하여 작아진 공동이 메워져버렸어. 아, 때때로 있는 예이지. 요사이 2년 정도는 무균이었고 살도 쪄서 말이야. 태연 이야기가 몇 번인가 나올 정도였다네. 자연귀웅의 덕택으로 끝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 억세게 운이 좋은 놈이지. 무라이 말이야. 아무튼 생각해보게. 곧바로 대답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 사무장하고 의논해 보지. 수화기를 놓자 개이조는 이상하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이미 밖은 캄캄해졌다. 등불이 비추는 곳만이 눈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듯이 눈이 난무하고 있었다. 개이조는 조금 전에 전화가 다카키답지 않다고 생각했다. 개이조는 그러한 일이 쓸쓸했다. 조금 전 전화로는 다카키다운 솔직함이 없었다. 별 용건이 없는 전화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에 말려든 것 같아서 뒷맛이 개운차 났다. 그것은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개이조는 중요한 일일수록 입 밖에 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카키의 호탕하고 담백 솔직한 뼛속까지 보일 것 같은 솔직함에 개이조는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그런 다카키가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끄집어내지 않았던 일에 더 없는 실망감을 느꼈다. 무라이의 일인 만큼 그것이 이상하게도 개이조에게는 씁쓸했다. 그러나 반면 우연받는 생각도 있었다. 한 가지 말을 하는데도 말할까 말까 하고 항상 우물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개이조였다. 그러한 개이조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생각했던 것을 거침없이 말하고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로 보이는 다카키에게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일도 있는가 하고 생각하자 다카키와 개이조와의 인간의 차이가 좁아진 것 같아서 조금은 우연히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다카키는 솔직하게 무라이를 써달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무라이하고 나스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 그러나 그러한 일을 알면서도 무라이의 복직을 바라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개이조는 오버를 입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무원인 마스사키 유카코가 서있었다. 웬일이지? 유카코의 둥글고 작은 눈이 달라붙을 것 같은 표정을 보이고 있었다. 저 무라이 선생 같은 사람은 돌아오시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라이의 동정을 이 아이는 알고 있을까. 무라이로부터 편지라도 받았나? 언제나 한 점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격렬한 유카코의 눈빛이 갑자기 흐려졌다. 개이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카코와 함께 원장실로 들어왔다. 편지 같은 건 받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교환실에 놀러갔다가 교환원인 하루코가 잠깐 자리를 뜨는 동안에 대신 봐달라고 해서요. 그때 다카키로부터 전화가 온 건가? 네. 그래서 도청을 했다는 건가? 네. 유카코는 주눅 뜬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한 짓을 하다니 못써? 이 아가씨는 무라이의 애인일까? 게이조는 서 있는 채로 유카코를 내려다보았다. 원장님, 무라이 선생은 돌아오지 않겠죠? 글쎄, 어떻게 될까? 유카코는 게이조를 쳐다보며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냐니 도대체 무슨 일을 말이야? 유카코는 게이조의 말에 꼼짝도 않고 입술을 깨물었다. 불쌍할 정도로 작은 입술이었다. 전등빛의 유카코의 긴 머리카락이 일부분만 금발의 머리처럼 반짝여 보였다. 원장 선생님, 모르셨어요? 무라이 선생은 원장 선생님의 사모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게이조는 의자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라니요? 원장 선생님은 상관이 없으세요? 게이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너에 불을 붙였다. 파란 불꽃이 조용하게 흔들렸다. 커피 한 잔 할 텐가? 커피 같은 거 마시고 싶지 않아요. 유카코는 화난 것처럼 말했다. 자네는 무라이를 좋아했었나? 게이조의 무릎에 유카코는 찬찬히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허물어지듯이 의자에 앉더니 어깨를 부르르 떨면서 울기 시작했다. 왜 그래? 게이조는 무슨 의미의 눈물인가 하고 황당해 하고 있었다. 야단났군.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게이조는 초조한 듯이 말했다. 울지 마. 약간 강한 어조로 말하자 유카코는 의외로 솔직하게 네 하고 대답하고 얼굴을 들었다. 언젠가 출근 도중에 이 아이가 울었던 적이 있었다. 이 아이는 울보가 아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앞에서 울었을까? 게이조는 버너에 불을 껐다. 유카코는 꼼짝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로 손수건을 눈에 대고 있었다. 아직도 울고 있는 거야? 아니요. 유카코는 손수건을 무릎 위에 놓고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젖은 눈이 웃음을 띄기 시작했다. 천진난만한 느낌이 들었다. 이 아이는 지금 몇 살일까? 적어도 스물여섯, 스물일곱 살은 되었을 것이다. 왜 울었지? 그러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잖아. 유카코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무라이 선생을 좋아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요? 무라이를 좋아해서 울었을까? 싫어해서 울었을까? 게이조는 이 처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어떻든 돌아가. 울게 해서 미안해. 게이조는 상냥하게 말했다. 네, 유카코는 잠깐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다가 말했다. 무라이 선생을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라이는 오게 될지도 모른다. 반사적으로 무라이의 복귀가 게이조에게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예감과 비슷한 것이었다. 제 19장 흰옷 설도 지나고 어느새 2월로 접어들었다. 달력상으로 보면 봄이 왔어도 영하 20도를 넘는 날이 몇 번인가 있었다. 3월 3일 여자아이들의 축제날 말이에요. 요코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나스애를 향해 말을 걸었다. 그래? 나스앤는 화장대 앞에서 피부 손질을 하고 있었다. 저, 학위에 나가요? 그래? 나스앤는 쌀쌀맞게 대답하고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게이조가 지난 밤에 무라이가 4월부터 다시 쓰지구찌 병원으로 돌아온다고 나스앤에게 알려주었다. 게이조는 사무장에게 안과를 다시 열고 무라이를 복귀시키는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사무장은 의외로... 그렇습니까? 무라이 선생이 돌아옵니까? 하고 기뻐했다. 무라이의 이전의 성적을 사무장은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무라이가 폐계락에 걸렸을 무렵 안과는 앤의 환자도 입원 환자도 넘칠 만큼 활기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쓰지구찌 병원은 내과, 애과, 이비누과만으로도 충분하게 해나갈 수가 있었다. 너무 바쁠 정도여서 무라이의 복귀를 위해서 일부러 안과를 개설할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그 때문에 병실을 안과에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안과의 일을 알고 있는 간호사도 없었다. 구태여 새삼스럽게 안과를 열 필요는 없다. 고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무라이를 알고 있는 의사는 애과의 마스다뿐이었다. 대부분의 간호사도 무라이를 알지 못했다. 7년 전에 병으로 쓰러진 무라이에 대해서 원장이 지나친 운정을 베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내과의사는 안과를 두는 것을 찬성했다. 고혈압, 당뇨병, 바제도시병 등은 안과의사의 협조가 필요했다. 병원이 잘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도 개설을 단행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개이조도 내과의사로서 안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있고 무라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개이조는 학생 시절부터 다카키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다카키만큼 개이조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의젓한 병원장이 되어 있는 지금도 개이조는 다카키에게 언짢은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스에와 무라이의 사건을 다카키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더 한층 무라이의 복귀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다시 무라이하고 나스에가 가깝게 지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7년 반이라는 세월이 개이조의 불안을 조금은 적게 만들었다. 엄마, 저는요. 학예에 흰옷을 입고 춤을 출 거예요. 요코는 열심히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스의 모습을 이상한 듯이 바라보면서 말했다. 흰옷? 나스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이 대답하였을 뿐이었다. 무라이 씨가 돌아왔을 때 나는 7년 전과 조금도 변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오히려 7년 전보다 더 젊고 아름다워져 있어야 한다. 나스에는 손고울을 얼굴 가까이 갖다 댔다. 코 밑에 희미하게 한 줄의 옆 주름이 보였다. 나스에는 그것을 살그머니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다. 엄마! 나스에는 손바닥으로 가볍게 볼을 두드렸다. 살결은 고았다. 그러나 탄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요코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지 어떤지 알지 못해 나스에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흰옷을 만들어 주실래요? 흰옷이라니? 나스에는 재차 손고울을 들여다보았다. 코 밑에 희미하게 나타난 주름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요코가 사이시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3개월이 지났다. 나스의 요코에 대한 기분은 크게 변해 있었다. 이전에는 자랑스럽게만 여기고 있었던 요코의 천진난만하고 밝은 성격조차도 지금은 철면피 같다고 여겨졌다. 두루가 신경질적으로 게이조와 나스의 표정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생선을 먹을 때 제일 큰 것을 요코에게 주기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사이엔가 가장 작은 것을 주고 있었다. 두루와 게이조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서는 나스의 요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해 있었다. 이전에는 요코가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요코의 말에 열심히 기를 기울였다. 그러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거칠애가 되었다. 요코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기분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나스에도 요코는 사실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끔 요코가 루리코를 죽이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얼굴로 쓰지구찌 집에 파고들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엄마, 3월 3일까지예요? 3월 3일? 뭐? 나스에는 무라이가 아사이가와로 돌아오는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남편은 나를 배신했어. 이번이야말로 나도 남편을 배신해야지. 게이조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무라이에게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나스에는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요코를 길러왔어. 그렇게 생각하고 나스에는 요코를 뒤돌아보았다. 요코가 방긋 웃기 시작했다. 만들어주실 거죠, 엄마? 뭘 만들어? 어머, 흰옷 말이에요. 왜? 요코는 나스에가 자신의 말을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저 말이에요. 축제 학예에 나가요. 흰옷을 입고 춤을 추기로 했어요. 학예에서 춤을 춰? 나스에는 처음으로 요코를 향해서 돌아앉았다. 네, 흰옷을 입고요. 모두 똑같은 옷을 입냐? 만들어 입지 못하는 사람도 괜찮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만들 수 없는 사람도 있겠구나. 몇 사람이 춤추지? 이시아라, 스미와, 노쿠치. 요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여섯 사람이요. 그래? 나스에는 재차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눈썹 주위를 가볍게 마사지하고 있었다. 만들어줄 거죠, 엄마? 하계에 흰옷을 입고 나갈 애가 요코여서는 안 된다. 죽은 루리코여야 한다. 나스에는 요코에게 흰옷을 만들어줄 기분이 들지 않았다. 3월 3일에 입는 거지? 네. 요코는 기쁜듯이 거울 속의 나스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흰옷이면 어떤 옷이어도 상관없니? 흰 스웨터에 흰 스커트. 흰 양말이어야 해요. 흰 스웨터에 흰 스커트. 흰 양말이라고? 알았다. 나스에는 기모노의 소매를 팔까지 걷어올리고 유액을 듬뿍 문질러 발랐다. 흰 피부가 손바닥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나스에는 만족스러운 듯 팔을 가볍게 지었다. 엄마도 하계에 와주실 거죠? 글쎄. 이번에는 목덜미에 콜드 크림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다. 요코는 아무 말 안고 나스에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엄마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요코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갈 수 있으면 가지. 밖에 나가 놀고 있거라. 엄마는 바쁘니까 말이야. 나스에는 목덜미 마사지에 실세 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쓸쓸하게 방을 나가는 요코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나스에는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야. 어느 어미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놈의 자식을 기를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요코를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길러왔어. 이 분함, 원통함을 도대체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어느 사이엔가 거울 속에 보이는 나스의 눈이 눈물로 젖어있는 것을 나스의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배고파요,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도루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들어놓아서 나스에게 말했다. 나스에는 손수 만든 도넛을 접시에 수북이 담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조금 늦었구나. 네, 학예 무대를 만드느라 늦었어요. 6학년이라 하는 일이 많아요. 수고했구나. 내일 엄마도 보러 오실 거죠? 글쎄, 엄마는 바쁜 걸. 하지만 요코가 춤을 추는 걸요. 구경하러 오세요. 도루는 도넛을 집을 때마다 수건으로 손가락을 닦았다. 요코는 춤을 잘 춰요. 그래? 손뼉을 치는 것도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주 예뻐요. 그래? 모두 흰옷을 입을 거예요. 오늘부터 모두 흰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하지만 요코만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요코도 내일 흰옷을 입고 갈 수 있죠? 물론이지. 순간 당황해서 대답한 나스의 표정으로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것처럼 도루는 도넛을 집어먹던 손을 멈추었다. 어째서 오늘은 입혀주시지 않았어요? 하계의 때 입으면 되잖아. 흰옷은 있어요? 나스에는 조금 망설이더니 오늘 다 만들 거란다. 오늘? 도루는 인상을 찌푸리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뭐라고요?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건가요? 어디에 부탁했어요, 엄마? 도루의 눈이 뭔가를 살피듯이 나스에를 쳐다봤다. 아사이 빌딩에 다케다시야 오늘 배달해 주실 거야. 그래요? 도루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도루. 네, 알았어요. 도루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요코 혼자서만 흰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도루가 뭐라고 화를 내겠지. 나스에는 그러나 변명할 핑계를 준비하여 두었다. 다케다시가 깜빡하고 잊어버렸다든가,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되겠지. 도루의 감정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나스에는 요코가 엄마! 하고 부르는 것조차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기분이 되었다. 일부러 옷을 새로 맞춰줄 기분은 들지 않았다. 요코 혼자만이 다른 옷을 입고 하계에 나오는 괴로움을 맛보아도 좋다고 나스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사히 빌딩의 다케다 옷감부에는 도루도 언젠가 나스에를 따라 갔던 적이 있었다. 도루는 요코의 옷을 찾으러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길로 나갔다. 빨리 요코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아사히가와역 앞에 아사히 빌딩은 스지구찌 집으로부터 4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다. 다케다 옷감부는 이 건물의 2층에 있었다. 도루는 계단을 하나씩 건너뛰듯이 하여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갔다. 손님이 4,5명 있고 여점원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루는 갑자기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진열되어 있는 옷감을 쳐다보았다. 각양각색의 봄철 옷감이 천장으로부터 흘러내리듯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때 점원 한 사람이 도루에게 다가와서 미소 지었다. 손님을 따라온 어린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도루는 약간 딱딱한 표정으로 여점원에게 말했다. 저 스지구찌라고 하는데요. 부탁해놓았던 옷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스지구찌 씨, 잠깐 기다려주세요. 장밋빛 볼을 한 여점원은 상냥하게 말하고 장불을 펴보았다. 도루가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스지구찌 씨는 1월부터 옷을 맞추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지금 주인에게 물어보고 올게요. 도루는 왠지 불안했다. 분명히 아사히 빌딩의 다케다 씨라고 말했는데. 그때 양재형 자를 목에다 늘어뜨린 여주인이 다가왔다. 어머, 스지구찌 씨의 아드님 아니세요? 주문해놓은 옷을 찾으러 오셨다고요? 네. 일본 사람 같지 않게 생긴 여주인은 눈을 크게 뜨고 상냥하게 미소지었다. 어떤 옷을 맞추었더라? 흰옷입니다. 흰옷이라고요? 확실히 댁에서는 금년에 한 번도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여주인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집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줄까요? 어딘가 다른 상점일지도 모르잖아요? 도루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괜찮아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도루는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도루는 자전거에 뛰어오르자 힘껏 페달을 밟았다. 엄마는 거짓말을 했어. 도루는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면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고 3월의 저녁바람은 차가웠다. 눈 녹은 물이 아스팔트 위에 얇게 얼어붙어 있었다. 평상시에 도루라면 신경질적이고 매사해 조심스러웠다. 얼은 아스팔트끼리 얼마나 미끄러지기 쉽고 위험한가를 모를 리가 없었다. 지금처럼 무턱대고 자전거를 달리게 하는 일도 없었다. 요코, 가엾게도 내일 무엇을 잊고 학예에 나갈까? 도루는 자신이 차에 왕래가 많은 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엄마는 정말. 도루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슬퍼졌다. 아름답고 상냥하고 고상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도루는 그런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그러한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때 도루는 이가의 교차점에 접어들었다. 신호가 빨간불로 변했다. 도루는 미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엄마는 왜 옷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돈이라면. 눈물을 손등으로 막 씻으려는 찰나였다. 깨!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다. 푸른 신호를 진행하던 트럭이 도루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앗! 하고 생각하는 순간 자전거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신호등이 안 보이냐? 이 바보 같은 놈아! 트럭 운전사는 사람을 치지 않은 것에 안심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길이 얼어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도루는 넘어지기만 했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만일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트럭에 부딪혔더라. 큰 상처를 입었을 뻔했다. 도루는 다친 무릎을 어루만지면서 일어섰다. 자전거 핸들이 휘어져서 말을 듣지 않았다. 비틀비틀 자전거를 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듯이 인도로 들어갔다. 벌을 받은 거야. 걷고 있는 동안에 무릎의 통증이 더 심해졌다. 엄마가 요코의 옷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만약 내가 여기서 트럭에 치어서 죽었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탓일까? 도루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었다. 요코는 이도란 놈에게 돌팔매를 막고서도 그렇게 거무수레하게 부어올라 있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이대로 있을 순 없어. 핸들이 말을 듣지 않는 자전거는 무거웠다. 오리나 되는 길을 도루는 엄마에 대하여 화가 치밀어 올라서 느른 일을 걸어갔다. 겨우 집에 돌아갔을 때 나스에는 밖에 서서 도루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도루야 넘어졌구나. 상처가 나지 않았니? 도루는 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고 과장해서 더 쩔뚝거리며 걸었다. 어머 자전거도 부서지고 다친 데를 보여주지 않을래? 이렇게 어두워질 때까지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 일찍 돌아와야지. 엄마 내가 아사이 빌딩에 갔다 왔어. 도루는 자전거를 내던지며 말했다. 아사이 빌딩에 갔다 왔어. 하는 도루의 말이 나스의 길을 울렸다. 나스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어두운 것이 다행이었다. 나스에는 도루가 내팽개친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면서 어디에 갔다 왔다고? 아사이 빌딩에 갔다 왔어. 어머 옷을 찾으러 갔다 왔니? 그래 수고했구나. 도루는 앞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게이조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도루는 무릎을 다친 것 말고도 손에 긁힌 상처를 입고 있었다. 나스의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 말을 도루는 분노로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의 귀는 오늘은 일요일인 거야? 요코가 도루를 위로하듯이 말을 걸어도 도루는 무뚝뚝하게 입을 꼭 다물고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왜 그래 도루? 그렇게 다리가 아프다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돼. 나스에는 도루의 노여움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했다. 다리 같은 거 아무래도 좋아요. 도루는 반항적인 어조로 말했다. 어째서 화를 내고 있지? 응? 도루. 아사히 빌딩에 가서 옷은 어떻게 했어? 찾아오지 않았잖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어머? 어째서? 엄마는 거짓말쟁이. 도루가 울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야? 엄마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다니? 나스에는 온화하게 말했다. 다케다 씨에게 요코의 옷 같은 거 애초부터 부탁해 놓지 않았잖아요? 어머, 다케다 씨가 그렇게 말했니? 나스에는 정말로 놀란 것처럼 말했다. 올해는 한 번도 어머니가 다케다 씨에게 오지 않았다고 아줌마가 말했어요. 나스의 태도에 도루는 어쩐지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어머, 엄마가 키가 가장 큰 점원에게 부탁하고 왔어. 주인 아주머니가 아직 점포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도루를 화나게 해서는 큰일이라고 생각한 나스에는 거짓말을 거듭했다. 키가 큰 사람? 그래, 도루 너의 오버를 만들었을 때 치수를 재주셨던 분 말이야. 아, 그 사람 말이에요? 계시지 않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장부상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요. 도루는 그 이상 어머니를 의심할 정도의 기분은 아직 갖고 있지 않았다. 어머, 야단났네. 그 점원이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요코, 어떻게 할까? 내일 입어야 할 흰옷을 아직 만들지 않은 것 같은데. 흰옷을 만들지 않았어요? 요코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는구나. 야단났는걸. 나스에는 요코가 학예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요코 혼자만 다른 색깔의 옷을 입는다면 너무 불쌍해. 도루는 의로해줄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얼굴로 요코를 보았다. 엄마, 요코는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요코가 얼굴을 들었다. 나스에를 책망하는 얼굴은 아니었다. 글쎄... 자기 혼자만이 옷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도 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요코는 요 며칠 사이 학예에 입고 갈 옷이 만들어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모두 흰옷이잖아. 요코 혼자만 다른 옷을 입는다면 부끄럽겠지? 도루는 몹시 난처해 하고 있었다. 나는 부끄럽지 않아. 어머, 부끄럽지 않니? 요코는 부끄럽지 않다고 해도 엄마는 부끄러운걸? 나스에는 요코가 조금 더 난처한 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불만이었다. 엄마는 부끄러워요? 그래, 모두 똑같은 옷인데 요코만 다른 옷이라면 엄마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니? 어째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하고 궁금해할 거야. 그래, 스지구찌의 어머니를 깍쟁이라고 놀릴지도 모르지. 어머, 어쩌죠? 돈이 있는데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모두들 깍쟁이라고 놀릴 거야. 도루는 요코가 옷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농담을 했다. 정말이야, 요코도 부끄럽겠지? 나스에는 어떻게든 요코가 부끄럽게 여겼으면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깍쟁이가 아니잖아요. 나는 부끄럽지 않아. 꽃 같은 옷을 입지 않아도 좋아? 네, 저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도루는 감탄한 것처럼 요코의 얼굴을 주시했다. 나스에는 안절부절하면서 내일 학예의 때가 되면 요코도 기가 죽을 것이 뻔한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1학년생이라 어려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했다. 배고파요. 옷 같은 거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는 요코가 나스에게는 심히 뻔뻔스럽게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요코는 혼자서 새빨간 피로도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다. 요코는 흰옷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등교 도중에 도루가 말했다. 불쌍하구나 요코. 빨간 옷을 입어서 부끄럽지 않니? 도루는 아침이 되자 다시 요코에 관한 일이 걱정이 되었다. 이 빨간 옷도 예뻐. 학예에 나가서 열심히 춤을 추는 것이 기쁜걸? 요코는 정말 기쁜 것 같았다. 벨이 울리고 실내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였다. 운동장의 정면에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무대 옆에 붉은 양탄자 층계에 병아리 인형이 장식되어 있었다. 도루는 요코가 걱정이 되어서 1학년생들이 있는 쪽을 보았다. 1학년 학생들은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앞줄에 앉아 있었다. 다시 벨소리가 나자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줄줄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엄마가 오셨을까? 도루는 엄마가 보러 와준다면 요코도 기뻐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학부형석을 바라보았다. 나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요코도 사실은 흰옷을 입고 싶었을 거야. 하고 생각하니 도루는 왠지 점점 슬퍼졌다. 엄마가 와 주었으면? 도루는 기도하는 기분으로 나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벨이 울리자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된 막이 열리자 무대 중앙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혼자 서 있었다. 곤색 양복에 흰깃을 밖으로 낸 1학년생은 양손을 앞으로 뻗고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그 아이는 꾸벅 절을 하고 넓적다리 주위를 북북 긁었다. 관객이 와 하고 웃는 소리가 났다. 그 아이는 무엇 때문에 관객들이 웃는지도 모르고 막 뒤에 있는 선생님을 보았다. 또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잊고 있는지. 아무 말 않고 무대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막 뒤에 있는 선생님을 보았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남자아이는 개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엄마는 아직 오지 않았을까? 도루는 무대에서 눈을 돌려서 학부형석에서 엄마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요코 팀의 눈이 펄펄과 어깨동모 새끼른 프로그램 세 번째에 있었다. 요코 혼자만이 빨간 옷이다. 도루는 역시 그 일이 걱정되었다. 도루가 일어서서 요코의 담임 선생님인 와타나베 선생님에게 갔다. 선생님 주위에는 같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들이 앉아있었다. 선생님 왜 그러니? 아 요코의 오빠로구나. 선생님은 기분이 좋은 듯 상냥하게 말했다. 요코가 흰옷을 입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했던 순간 도루는 눈물이 앞을 가려 주위가 잘 보이지 않았다. 어머 도루 울고 있니? 선생님이 나빴어. 흰옷이 아니라도 괜찮아. 모두가 학예의 때 새옷을 만든다고 해서 기왕이면 흰옷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했지. 선생님은 몇 번이고 사과하고 도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요코 혼자. 도루는 선생님이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왠지 더 슬퍼졌다. 그래서 더 한층 흐느끼며 울었다. 오빠 나는 열심히 춤출 거야.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요코가 단호하게 말했다. 도루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다. 드디어 요코 팀의 차례였다. 도루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단단히 주먹을 쥐고 아직 열리지 않은 막을 추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불쌍하구나. 요코가 불쌍해. 드디어 벨이 울리고 막이 스르르 열렸다. 도루는 무심코 아아 아아 하고 소리쳤다. 새하얀 옷을 입은 여섯 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요코의 붉은 옷이 타오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눈이 펄펄. 사랑 눈이 펄펄. 음악 소리가 나자 요코 혼자서 눈 속에서 춤추고 있는 것처럼 눈에 띄었다. 요코 혼자서 빨간 옷을 입도록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 도루는 저도 모르게 방긋 웃었다. 붉은 옷 때문인지 요코가 가장 능숙하게 보였다. 요코는 손뼉을 쳐도 고개를 한 번 들리는 것도 어딘가 다른 학생들보다 귀엽게 보였다. 저 빨간 옷 입은 아이 귀엽구나. 저 아이 수지구찌의 여동생이지. 그래 수지구찌보다 훨씬 귀엽구나. 공부도 사내 아이들보다 잘한다던데. 도루는 주위에서 수근수근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에 더욱 자랑스러워졌다. 무대에 의해 요코는 생긋생긋 웃으면서 힘껏 춤을 추고 있다. 잘했어 요코. 도루는 왜 자기가 울었던가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어쩌면 저렇게 귀엽지? 그렇게 귀여우면 내 색시로 삼아라. 바보 같은 녀석. 장난치는 목소리도 도루에게는 즐거운 소리로 들렸다. 저 빨간 옷을 입은 아이, 어두운 아이라지? 같은 반 6학년짜리 여학생의 조그만 목소리가 들렸다. 이때 도루는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웠다. 어머, 정말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수지구찌 병원의 여자아이는 아빠도 엄마도 닮아있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두운 아이라고 했어. 속온속온 서로 속삭이는 목소리가 도루에게는 무섭고 확실하게 들렸다. 역시 그런 것인가. 무대 위의 요코팀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도루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도루는 교문 앞에서 요코의 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밝은 햇살 아래서 눈이 빙수처럼 녹아있었다. 도루는 갑자기 어제 다친 무릎이 아픈 것처럼 맥이 풀렸다. 요코가 어두운 아이라서 엄마가 옷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일까. 그렇다. 다케다 씨의 점원이 잊었다고 했지만 엄마는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야. 그 때문에 오늘 학예회를 보러 오시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는 요코를 매우 기호하지 않았던가. 도루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요코를 기호해 주지 않았는 걸. 역시 어두운 아이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어두운 아이라 하더라도 기호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정말로 요코가 어두운 아이라면 너무 불쌍해. 요코가 자기의 친동생이 아니라는 것은 도루에게는 매우 쓸쓸한 일이었다. 저렇게 귀여운 여동생은 어디에도 있지 않아. 그때 오빠! 하고 요코가 현관에서 달려왔다. 오빠! 나 기다렸어? 응! 요코가 가장 잘했어. 그래? 고마워. 빨간 옷이 아주 귀여웠어. 도루는 아주라는 부분에 힘을 줘 말했다. 두 사람은 눈이 녹아 있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귀여웠어? 좋았어? 요코는 순진하게 기뻐했다. 엄마가 보러 왔어? 엄마? 도루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하고 망설였다.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하면 요코가 너무 가엾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관객이 가득 차 있어서 오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그래? 요코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것처럼. 어머! 솔개가 날고 있어! 하고 숲 쪽의 하늘을 가리켰다. 정말 그렇구나. 도루는 학예회를 보러 오지 않은 엄마가 신경이 쓰였다. 왜 그래 오빠? 아직도 다리가 아파? 응. 내가 업어줄까? 바보야! 너는 나를 업을 수가 없어. 도루는 미소 지었다. 길모퉁이에 왔을 때였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쌓아놓은 복제 뒤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다스코가 나타났다. 어머! 아줌마! 도루와 요코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요코! 참 잘했어! 아줌마! 보고 있었어요? 도루와 요코는 다스코 아줌마의 양쪽에서 손을 잡고 빼달렸다. 물론 보고 있었지. 다스코는 요코의 손을 세게 흔들고 나서 손을 잡은 채로 걷기 시작했다. 요코가 학예에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고 도루가 물었다. 그럼! 알고 있었고 말고. 어떻게요? 아줌마는 천리안이거든. 천리안이라는 게 뭐예요? 요코가 물었다.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머! 굉장한 아주머니시군요. 도루는 다시 시무럭해져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도루! 무슨 일 있니? 네?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다리가 아프니? 다리가 아픈 것보다 재미가 없어요. 왜? 뭐가 재미가 없단 말이냐? 요코가 그렇게 춤을 잘 추는 것을 보고도 재미가 없어? 그것은 재미있지만요. 그럼 무엇이 재미없단 말이야? 그냥 재미가 없어요. 욕심쟁이야. 세상이라는 것은 한 가지 기쁜 것이 있으면 대단한 거야. 아줌마는 맨날 재미있는 날 뿐이야. 그래요? 도루는 평생 재미없다, 재미없다 하며 살아가는 성미지? 하지만 재미가 없을 때는 어쩔 도리가 없는걸요? 그래? 만일 도루가 백엔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지? 손해보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요코는 어떻게 생각해? 백엔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훨씬 전에 십엔을 잃어버린 적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 누군가가 주어서 기뻐했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주어서 기뻐했겠다고? 누군가가 기뻐했다면 좋을 거 아니에요? 거지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이야, 잃어버리면 손해잖아. 기쁘지 않아, 나는. 도루, 십엔을 떨어뜨리면 정말로 십엔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손해본 거야. 게다가 손해다, 손해다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손해잖아? 아, 그렇군요. 백엔을 잃어버리면 백엔짜리 즐겁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백엔이 아니라 백엔이라서 다행이구나 하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파했는데 그 백엔 덕택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나서 점점 좋은 일만 생겨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다행이니? 그렇다면 다리를 다쳤다면 손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래. 그럼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어두운 아이였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죠? 다수코는 도루의 말에 걸음을 멈추었다. 도루의 말은 들은 채 만치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도루, 너는 어두운 아이가 아니지 않냐?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겠구나.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십엔이나 백엔을 잃어버렸다는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에 부딪혀 있다.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구나. 정말로 난차하고 슬퍼지겠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요코는 하늘을 날아가는 솔개에게 정신이 팔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다수코는 조금 안심한 듯이 말을 이었다. 그렇게 곤란한 일이 정말로 나타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는 거야.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도루는 어쩐지 불안해서 물었다. 아무래도 큰일이라면 부모나 선생님에게 의논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는 경우도 생긴단다. 다수코는 자기가 너무나 경박하게 생각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은 경박하고 단순한 처세수를 휘두르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언젠가 요코가 자기 집에서 묵었을 때 언제나 다정하게 해주다가도 한 번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곧바로 싫어져 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다. 하고 요코에게 가르쳤던 것도 처세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은 그 싫다고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질이 있다는 것을 그때 자신은 느끼지 못했다. 다수코는 도루의 말에 너무나 놀라 지금 수지구찌 집에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다수에가 하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도루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신경을 쓰기 시작하자 연말에 요코가 가출을 했던 일도 그 다음 날에 다수에가 이상하리만큼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수코는 새삼스럽게 쓰지구찌 집에 숨겨져 있는 위기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세상에 흔히 있는 친부모 자식관이 아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코가 사이시의 아이라는 것을 물론 다수코도 모르고 있었다. 아, 드디어 그 솔개가 숲 저쪽으로 가버렸어. 요코가 다수코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 뭔가를 생각하고 있던 도루가 말했다. 남에게 의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구에게 의논을 해야 할까? 하느님에게? 하지만 신이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제 20장 치장 4월 도루는 중학교 1학년, 요코는 소학교 2년생이 되었다. 드디어 내일 무라이가 온다. 저녁 식사 후 게이조는 소파에 기대어 무라이가 온다는 이야기를 나세에게 언제 알려줄까 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나세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도루는 중학교의 새로운 교과서에 흥미가 붙어서 요즘 매일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고 있었다. 요코는 거실에서 동화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주인은 조용했다. 어딘가 남의 집 때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봄이구나. 게이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세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 2층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계셨군요. 음. 게이조는 나세를 보았다. 요즘 들어 나세의 살결이 아름다워진 것이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였다. 물론 봄이 된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라이와의 체에 대비하여 매일 청성들여 피부 손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게이조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나세의 만져보고 싶은 곱고 매끈매끈한 피부를 의식하자 무라이에게는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반면 무라이와 나세의 재해의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요코, 가서 자거라. 게이조 앞에서는 나세에도 요코에게 다정했다. 요코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남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나세의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 요코에게 초조함을 느꼈다. 아직 7시 30분밖에 되지 않았어. 지금부터 자는 것은 너무 빨라요. 알았어요. 오늘 다깝게 얘기해서 전화가 왔었어. 무라이가 내일 오후 2시 50분에 아사이가와에 도착한다고 하더군. 나세의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래서 나세의 눈빛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요? 당신도 함께 마중 나가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죠. 나세의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게이조는 약간은 안심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나와 사무장 그리고 간호부장, 에쿠치가 함께 마중 나가기로 했어. 다카키 씨도 오세요? 올 거야. 다카키는 무라이의 뒷바라지를 잘해주니까 말이야. 일단 자리가 안정되면 무라이의 마누라 될 사람을 물색해야겠다고 말했어. 게이조의 말에 나세에는 움찔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세의는 그 순간 입에 손을 대고 억지로 하품을 참듯이 하였다. 그것은 마치 무라이의 결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한 행동이었다. 나 목욕하러 가겠어요. 나세는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게이조는 나세가 방을 나가자 갑자기 불안해졌다. 나세가 무라이를 잊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만약 8년 전 무라이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결혼 후 처음의 부정이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남편을 배반한 일이 나세의 마음 속에서 지워졌을 리가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무라이를 잊을 수 있을까? 게이조는 책을 껴안듯이 하고 열심히 읽고 있는 욕호를 바라보았다. 나세와 무라이의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이 아이를 맡을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영원히 만날 수도 없었을 터인 아이다. 그런데 적어도 부모와 자식으로서 한 지붕 아래서 7년이나 8년을 살아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게이조는 갑자기 욕호가 가엾게 느껴지기도 했다. 만일 내가 떠맞지 않았다면 욕호는 어떤 집에서 어떤 식으로 자랐을까? 게이조가 일어섰다. 욕호? 욕호는 그때 마침 책장을 넘기는 참이었다. 네? 벌써 8시야. 어머 정말. 욕호는 시계를 쳐다보고 싱그듯 웃었다. 그런 순진한 모습이 게이조의 마음을 자극했다. 엄마는요? 목욕해. 그래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욕호가 복도를 뛰어나갔다. 목욕하고 있는 나세에게 뭔가 말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게이조는 2층으로 올라갔다. I am a boy. I am a girl. 게이조는 서재에 들어가려다가 멈춰 서서 영어책을 읽고 있는 도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십 몇 년인가 전에 자신의 소년 시절이 되살아났다. 단단한 판자와 같은 표지에 새한 영화책을 처음 펼쳤을 때의 기쁨이 어제 일처럼 머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도루가 지금 쓰고 있는 방이 게이조가 중학교 다닐 때 쓰던 방이었다. 게이조는 무심코 도루의 방문을 열었다. 공부하고 있구나. 게이조가 도루의 방에 들어가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도루는 의아한 듯이 뒤돌아보고 말했다. 뭐 볼일 있으세요 아버지? 아냐. 지금 도루가 영어책 읽는 소리에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해상되어서 들어와봤다. 아빠도 이 방에서 너처럼 공부를 했거든. 게이조는 새삼스럽다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러한 게이조의 감괴무량함에는 개의치 않고 도루가 말했다. 아버지, 나 요사이 어머니가 싫어졌어요. 어머니가 싫어지다니 그거 야단났구나. 게이조는 온화하게 미소지었다. 속으로는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반항기라고 하는 것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루는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역시 요코는 어두운 아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루?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이 요코에게는 심술쟁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어른스러운 표정을 하고서 도루는 사색하듯이 말했다. 어머니가 요코에게 심술극게 할 리가 없어. 네가 보다시피 그렇게 귀여워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학예 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옷도 만들어주지 않았고. 아, 그것은 점원이 입고 있었다고. 엄마가 말했잖니. 그렇다면 그건 좋아요. 그러나 학예 정도는 보러 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타숙 아줌마조차도 보러 오셨는걸요? 도루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말씨가 조금은 어른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엄마 몸이 불편했던 것은 아니냐. 게이조는 나스에가 사건의 진실을 알았다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 만일 요코의 출생을 알았다면 나스에는 결코 요코를 집에 그대로 있게 놓아두지 않았을 터였다. 게이조에게 뭔가 힐문을 했을 터였다. 여하튼 이렇게 평온한 나날이 계속될 리는 없었다. 신경질적인 소년 특유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게이조는 태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또 도루는 말을 머뭇거렸다. 그리고 또 뭐지? 도루는 입을 다물었다. 왜 그래? 말을 하려다 그만두는 건 나쁜 버릇이야. 학예 때 같은 반 여자아이들이 요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두운 아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래? 너는 아버지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있구나. 네가 걱정이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조사를 해보거라. 얻어온 아이라면 필이 양녀로 되어 있을 테니. 게이조는 그렇게 말하면서 도루의 책꼬디를 들여다보았다. 도루가 휙 하고 손을 뻗쳐서 그 중에 한 권을 재빠르게 책상 서랍에 넣었다. 무슨 책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감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게이조가 약간 화난 듯이 말하자 도루는 맞이 못해 서랍을 열었다. 뭐야? 문집이잖아. 뭐 이 정도는 숨길 일도 아니지 않니? 게이조는 훌훌 목차를 넘겼다. 6학년 때 문집이니? 도루는 대답하지 않고 힐끗 게이조의 얼굴을 살폈다. 강물의 수영, 아사히 산에서의 스키대, 미술 시간, 6학년이 되어서 라는 제목 속에 살해된 여동생이라는 글자가 게이조의 눈에 들어왔다. 도루의 이름이 그 아래에 쓰여져 있었다. 여기서는 읽지 마세요. 그래? 게이조는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게이조는 숨을 죽이고 도루의 장문을 읽기 시작했다. 살해된 여동생 6학년 2반 쓰지구찌 도루 나의 형제는 여동생이 한 사람밖에 없다. 하지만 진짜로 말하면 두 사람이었다. 지금 살아있다면 루리코는 아마 3학년이나 4학년이 되어 있을 것이다. 1943년 7월 21일은 루리코가 죽은 날이다. 어제 7월 21일 날은 손님들이 모여서 떠들썩했다. 중도 손님도 모두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즐거운 것 같았다. 루리코가 죽은 날이 즐거운 것인가 하고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여동생 요코가 축제는 떠들썩해서 재미있어 하고 크게 기뻐했다. 어제는 아사이가와의 축제였기 때문에 1학년짜리 요코는 틀림없이 축제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러자 엄마가 요코야 축제가 아니야 하고 말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부엌으로 나가기도 하고 손님과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나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요코를 내리고 밖으로 나갔다. 왜 엄마가 우는 거야 하고 요코가 물었다. 루리코가 죽은 날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시겠지. 훨씬 아주 훨씬 전에 죽었는데 왜 울지 요코가 이상한 듯이 말했다. 훨씬 전에 죽었어도 생각이 떠오르면 슬프지. 게다가 루리코는 숲 저쪽의 강가에서 나쁜 놈에게 피살당했는걸. 그것이 더욱 슬퍼. 하고 내가 말하자 요코는 깜짝 놀라서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다. 아버지도 엄마도 루리코가 피살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코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요코가 너무 창백한 얼굴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좋았을걸 실수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도 생각했다. 루리코는 내가 다섯 살 때 살해되었다. 루리코는 세 살이었다. 그때의 일을 나는 그다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강가에 모여서 모두가 울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나는 루리코가 피살되었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6학년이다. 최고 학년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번에는 루리코에 관한 일을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볼까 하고 결심을 했다. 누가 죽였을까? 범인은 붙잡혔을까? 사형되었을까? 무슨 연유로 루리코처럼 어린아이를 죽였을까?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한 놈일까? 등등을 생각했다. 그러자 송충이와 같은 짙은 눈썹을 가진 눈이 부리부리한 악당의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루리코의 얼굴은 완전히 잊었다. 사진을 불단해 놓아두었지만 나는 될 수 있는 한 보지 않기로 했다. 이따금 보아도 내가 보았던 루리코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숲속에 나무 그루터기 앉아서 오랫동안 루리코에 관한 일과 범인에 관해서 생각해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코가 어딘가로 놀러가 버렸다. 루리코가 피살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고 생각하자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정말로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 것일까? 등등을 생각했다. 언젠가 축제 때 육가에 있는 가설극장을 보았더니 지옥에 그림이 있었다. 바늘산으로 귀신에게 쫓겨 도망쳐가다가 죽은 사람의 그림이 아주 기분 나빴다. 하지만 루리코는 지옥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나쁜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범인은 분명히 지옥행이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 모른다. 뭔가 갑자기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빨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요코가 잉크꽃이랑 빨간 클로버를 많이 따서 이 꽃을 루리코 언니에게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숲속의 작은 돌을 여러 겹 쌓아서 묘를 만들었다. 이 묘를 만든 일이 왠지 어린애 장난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요코가 모처럼 꽃을 따왔기 때문에 묘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요코는 합장하고 오랫동안 뭔가를 빌고 있었다. 뭐라고 밀었지? 하고 물었더니 루리코 언니가 빨리 되살아나서 요코랑 같이 놀아줄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 하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뭐야 바보구나. 루리코는 죽어서 불로 태워줘서 뼈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하고 말해 주었다. 요코는 시치밑댄 얼굴로 다시 살아날 테니 걱정마. 백년이 지나면 말이야. 하고 말했다. 요코는 아직 1학년이니까 그러한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피살된 동생이 정말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여동생의 목까지 요코를 기호해줄 작정이다. 게이조는 도루의 창문을 다 읽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었다. 게이조는 어릴 적에 다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냇물에서 헤엄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 듯 별 생각 없이 지내왔다. 적어도 한 사람의 여동생은 살아되었다. 또 한 사람의 여동생은 어두운 아이다. 등등의 복잡하고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다. 게이조는 새삼스럽게 요코를 맡은 자신이 책망되었다. 도루의 장래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나스의 부정에 노하고 사이시 아이를 기르게끔 하고 요코를 맡았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쓰지구찌의 집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을 게이조는 뼈저리게 느꼈다. 결국은 복수하려고 했던 자신이 가장 호되게 복수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내일 아사이가와에 올 무라이의 일이 걱정되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었다. 왜 나는 무라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을까. 다깍기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바보 같음이 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다. 지금 도루의 장문을 읽고 나서 게이조는 요코를 길렀던 일을 후회하고 있었다. 무라이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큰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 더한층 자기가 바보스럽게 생각되었다. 요코에 관한 일도 무라이에 관한 일도 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창에 몸을 기대었다. 그리고 푸른색의 무거운 커튼을 조금 열었다. 기억자 모양으로 된 별채에 요코의 방이 있었다. 요코의 방은 이미 어두웠다. 2학년짜리 요코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혼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자 게이조는 요코에게 용서를 빌고 싶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무라이와 나스에가 8년 전 그날 루리코를 밖으로 내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루리코는 살해되지 않았다. 사이시와 루리코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요코는 친아버지인 사이시하고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겠지. 이러한 사건의 발단 원인은 역시 무라이하고 나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다. 어두운 정원의 전기불빛이 흑하고 비치었다. 게이조 부부의 침실에 불이 켜진 때문이었다. 나스에가 목욕을 끝낸 것 같았다. 나스에가 이브자리라도 깔고 있는 것인가. 때때로 검은 그림자가 정원에 흔들렸다. 나스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목욕을 했을까. 게이조는 지금 나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라이 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생활로부터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고 게이조는 도루의 창문을 다시 보았다. 그러니까 요코를 나는 죽은 여동생모까지 귀여워해줄 작정이다. 라고 한 끝맺음의 말이 게이조 가슴을 심하게 채찍질했다. 정말이다. 요코를 사이시의 딸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자신도 나스에도 도루도 진심으로 요코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멋진 일은 없을 텐데. 나스에는 속옷부터 기모노까지 모두 새것으로 입고 있었다. 무라이가 다시 쓰지구찌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부터 몰래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다. 하우리의 끈도 게다도 모두 새것이었다. 그것이 무라이에 대한 나스의 마음이었다. 게이조의 아내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심정을 새 옷으로 감싸고 나스에는 역 앞에서 차를 내렸다. 벌써 게이조와 사무장이 와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스의 모습을 보자 사무장은 다리를 조금 끌면서 나스에게 다가왔다. 사무장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조금씩 절었는데 서 있을 때는 평범하게 보였다. 나이 든 사무장이 걸으면 이상하게도 오염이 풍겼다. 겸허하면서도 무게 있게 보였다. 수고가 많으시군요. 수지그찌 병원의 사무장으로 계속해서 근무해온 긍지 같은 것이 사무장을 믿음직한 인품으로 보이게 했다. 안녕하셨어요? 나스에는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다. 게이조는 힐 끝 나스에를 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간호부장이 눈인사를 했다. 나스에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간호부장은 아무 말 않고 미소지었다. 과묵하지만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게이조는 나스에가 자신이 본 적도 없는 기모노를 입고 생기가 넘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짙은 남색의 기모노와 하우리의 흰 레이스로 만든 숄이 나스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스에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것처럼 몰래 엿보고 있는 것을 게이조도 알았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군. 게이조는 나스에가 무라이하고 얼굴을 대하는 순간의 눈빛을 단단히 보아두리라 생각했다. 억제해도 억제할 수 없는 사념이 자연히 얼굴에 스며나와 있는 것을 나스의 자신도 잘 알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무라이는 틀림없이 놀랄 것이 틀림없다고 상상하기만 해도 마음이 들떠다. 앞으로 1분 남았어. 나스에는 1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 1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장이 무슨 말을 걸어와도 나스에는 대꾸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나스의 표정을 게이조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조차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기적이 울리고 기차가 플랫홈으로 힘차게 들어왔다. 아사이가와 아사이가와 확성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에 맞추듯이 기차는 점차로 속도를 늦추고서 드디어 도착했다. 나스에는 핸드백을 단단히 가슴에 껴안고서 내려오는 인파를 향해 눈을 번뜩거렸다. 왔어요 왔어요 사무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으로 나스에는 얼굴을 돌렸다. 다카키가 손을 들고서 웃음 짓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무라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카키가 사람들에게 밀리듯이 하여 그 큰 몸을 옆으로 돌려 개찰구를 나왔다. 무라이 씨가 왜 안 보이지? 나스에는 다카키 주위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무라이의 모습은 정말 보이지 않았다. 야 이거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카키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뒤에 살찐 남자를 봤을 때 나스에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무라이였다. 거기에는 큰 키에 날씬했던 이전의 무라이는 없었다. 정말로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는 무라이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부어오른 것 같은 윤곽이 희미해진 얼굴에는 무라이의 이전의 아름다움은 없었다. 얼굴도 어딘가 끼지지해 보였다. 7년 반 동안의 무라이의 생활에 피곤함 같은 것이 그 얼굴에 잘 나타나 있었다. 나는 이런 남자에게 몸도 마음도 맡기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나스의 눈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히 흐르고 그 눈이 싸늘하게 커지는 것을 게이조는 재빠르게 알아차렸다. 건강은 괜찮습니까? 게이조는 자신도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서 무라이에게 말을 걸었다. 출발 직전에 감기에 걸렸었어요. 무라이는 게이조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나스에게로 다가왔다. 무라이는 그리웠다는 듯이 웃기 시작했지만 나스에는 점잔을 빼고 형식적인 인사말을 했다. 나스의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끼지재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스의가 몇 번이고 가슴 속에 그렸던 무라이와의 재해는 이번 만남이 아니었다. 더 시적이고 더 극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모님, 또 무라이가 신세지게 되었어요. 다카키의 상냥한 목소리에 나스에는 제정신이 들었다. 저야말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는 자신이 나스의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이 남자가 호탕한 척 얼굴을 하고 게이조와 둘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그 남자인가. 사이시의 딸인 것을 알면서도 욕호를 나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이 이 남자인 것이다. 일행은 병원차에 함께 타고 나스의 혼자만이 역에 남았다. 차가 멀리 사라지자 나스에는 갑자기 몸도 마음도 피로해졌다. 이럴 때 남자라면 술을 마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내 동댕이 젖은 것 같은 애로움에 나스에는 힘겨워하고 있었다. 4월에 바람이 옷자락에 희이 감기듯이 차갑게 불고 지나갔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모두 새옷으로 바꿔 입고 나스에는 자기 자신을 비웃으면서 지금의 자신이 어디를 간다고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점심 식사를 한 후 게이조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서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정원을 보고 있었다. 그때 노크를 하고 마스사키 유카쿠가 들어왔다. 유카쿠는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게이조에게 우편물을 직접 전해주었다. 고마워. 유카쿠는 돌아올 때와 마찬가지로 말없이 가볍게 인사하고 방을 나갔다. 유카쿠는 굳은 표정으로 게이조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무라이가 4월에 복직하고 나서 5개월이 지났다. 유카쿠의 게이조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 이전에는 원장실에 올 때마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기색이 보였었다. 게이조의 책상 위에 꽃을 바꾸는 것도 유카쿠였다. 그러나 무라이가 복직하고 나서 유카쿠는 한 번 원장선생님 무라이 선생 같은 사람을 왜 또 우리 병원으로 부르셨습니까? 하고 힐란하듯이 물었던 적이 있었다. 자네한테 인사권은 없다고 생각하네. 게이조는 부드럽게 대답했던 셈이었는데 유카쿠는 깜짝 놀라 얼굴을 붉히고 죄송합니다 하고 의외일 정도로 솔직하게 사과하고 방을 나갔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유카쿠는 사무적인 용무 이해에는 입을 열지 않게 되었다. 무라이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일을 게이조는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지금도 우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유카쿠의 태도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무라이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나스의 신상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무라이는 복직 후 곧 감기가 원인인 가벼운 신장염으로 2주일 정도 쉬었다. 그때 나스의는 결핵 환자는 역시 약해서 쓸모가 없군요. 하고 차갑게 말하고서 아무런 동정도 나타내지 않았다. 가끔은 놀러오게 하고 게이조가 권유해보아도 무라이는 이전처럼 스지구찌의 집을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군. 하고 요사이는 게이조도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다. 다만 나스의가 왠지 기운이 없고 방에 꽃이 시들어도 갈아주는 일조차도 잊고 있었다. 난의 파란 잎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도 나스의는 그것을 닦아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것인가? 하고 물어도 말없이 고개를 흔들 뿐이었고 말수도 적어졌다. 그래서 게이조는 유카코보다도 나스의 일이 왠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만일 유카코의 진짜 생활을 알고 있다면 게이조도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을 터였다. 허! 올해는 교토에서 학회가 열리는군.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학회 안내장을 다시 읽었다. 내과 학회는 9월 30일이었다. 게이조는 종전 후 병원 경영에 정신을 빼앗겨서 본토에는 아직 가본 적이 없었다. 오랜만에 학회에 나가보고 싶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왠지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따세로부터 잠시 동안 떨어져 있고 싶은 기분도 있었다. 9월 말에 교토에서 학회가 있어. 집에 돌아온 게이조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나스에게 말했다. 어머 가시려고요? 음 가을에는 병원도 조금 한가해지니까. 그러면 다녀오세요. 교토는 그때가 가장 좋은 계절이잖아요. 나스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도 데리고 가주시겠어요? 하고 물었다. 당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이조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나스의 옆을 떠나서 오랜만에 혼자가 되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가야가사키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나스의 아버지인 스가와 교수는 정년퇴직 후에 가야가사키에서 살고 있었다. 나스의 큰오빠가 가야가사키에서 도쿄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와 요코는 누가 돌보지? 스기코 부부에게 집을 보아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스기코도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아이는 부탁한 일을 결코 거절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스에는 한 번 말을 꺼내면 필연코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말았다. 게이조는 별 도리 없이 그럼 함께 가기로 하지 하고 말했다. 어머, 데리고 가주시는 거예요? 나스에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웃는 얼굴을 하였다. 그 웃는 얼굴을 보자 게이조의 마음도 가벼워졌다. 게이조는 마누라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좌우되는 자신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쓴엇음을 지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뜻밖에도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어떤 철학자의 불쾌함은 최대의 악이다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조차도 불쾌한 놈에게는 지독하게 괴로움을 당했음에 틀림없다. 그 불쾌한 놈이 그의 아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게이조는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나스에는 우울해지면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말을 걸면 말수 적게 응답은 했다. 말투 또한 평상시처럼 정중하고 어조도 다정했다. 그렇지만 자진해서 먼저 입을 열려고는 하지 않아 게이조는 마음이 무거웠다. 언제나 요코처럼 활달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나스에도 본성이 우울한 것은 아니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이 가슴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스에는 게이조에게 왜 사이시의 딸을 기르게 했어요? 라고 묻고 싶었다. 도르에게는 요코는 루리코를 살해한 범인의 딸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기호해 주는 거니? 라고 말하고 싶었다. 요코에게는 거기는 루리코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이야. 그 옷은 루리코가 입어야 할 옷이야. 하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라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어느 말도 섣불리 입 밖으로 내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말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나스에는 누구보다도 가엾게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울증에 빠져있는 나스의 마음을 게이조가 알리 없었다. 나스에는 가야가사키의 아버지를 무척 만나고 싶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나스에게는 아버지가 단순한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즉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었다. 그러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나스에는 여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선물, 신발, 가방 등을 차례차례 사서 갖춰놓았다. 왠지 집안에도 활기가 넘쳐 흘렀다. 게이조도 이번에는 나스와의 여행을 즐겁게 하려고 생각했다. 드디어 출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다. 그날 나스에는 시내에 나간 김에 미용실에 들렀다. 미용실을 나오니 벌써 4시 반이 지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여행을 앞두고 나스에는 조금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뭔가가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스에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갈까? 어제부터 스기코가 집에 와서 자고 있기 때문에 식사 준비는 걱정할 것이 없었다. 이전에 몇 번인가 게이조를 따라서 갔던 치로루에 들어갔다. 치로루라는 찻집의 주인은 시인이었다. 그의 시인다운 분위기가 찻집에도 감돌고 있었다. 약간은 혼잡했지만 찻집 안은 어딘지 모르게 차분한 느낌이었다. 나스에는 큰 종려나무 뒤에 테이블에 앉았다. 나스에는 혼자서 다방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왠지 잘 모르는 거래라도 온 것 같은 신선한 기분을 느꼈다. 때때로 나스에는 주위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스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고 싶은 대담함을 느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필요는 없어. 가져온 커피에 막 밀크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였다. 검은 모자를 눈까지 깊숙이 덮어쓴 신사가 바로 눈앞의 의자에 앉았다. 나스에는 그 신사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 하고 말을 꺼내려다 깜짝 놀랐다. 그는 무라이였다. 다섯 달 전에 아사이가와 역에서 무라이를 마중한 이래 나스에는 한 번도 무라이를 만난 적이 없었다. 깊숙이 들어간 검은 눈이 나스에를 향해 미소짓고 있었다. 무라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모습은 5개월 전에 어딘지 모르게 더럽고 지쳐서 부어있던 그 무라이가 아니었다. 얼굴도 몸도 다른 사람처럼 야무지고 옛날보다 훨씬 점잖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무라이였다. 어머 나스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흰 바바리 코트에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검은 모자를 쓴 무라이를 나스에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4월 아사이가와에 왔을 때 무라이는 요양소를 막 나와서 운동 부족 때문에 살이 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신장염을 앓기 시작하여 얼굴도 보기 흉하게 부어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나스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놀라셨습니까? 무라이는 약간 빈정거리듯이 미소지었다. 네, 설마 이런 곳에서 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나는 병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대개 여기에서 커피를 마셔요. 맛있죠? 이집커피? 나스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은 퇴근이 빠르시군요? 하고 겨우 차분하게 물었다. 지금은 내과 부속의 안과 의사인 셈이라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라이는 입술을 약간 삐죽거리며 웃었다. 몸은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나스의 말에 무라이는 힐끗 한번 쳐다볼 뿐이었다. 무라이는 허무한 표정으로 멍하니 담배 연기를 보고 있었다. 내 말에 화가 난 것일까? 나스에는 무라이를 역에서 마중하였을 때 자신의 차가움을 상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무라이 씨는 너무 끼지지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스에 자신밖에 통하지 않는 논리였다. 나스에는 추한 사람을 싫어했다. 생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보기 흉한 인간을 보면 자신의 아름다움이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다. 그것은 임신 중에 어머니가 화제를 보면 붉은 반점이 있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믿음과 똑같은 느낌이었다. 추한 것에는 동정이 없었다. 추함은 나스에게 있어서 악익이조차 했다. 그러나 그 냉담함이 없으면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나스에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반대로 아름다운 것은 무조건 사랑했다. 아름답게 태어난 나스에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나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스에는 거울 앞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반하는 것을 유쾌하게까지 생각했다. 거기에는 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거울에 비치는 자신에게 유혹당하는 한 타인에 대한 사랑은 생겨나지 않는다. 거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비출 뿐 마음을 비출 수는 없었다. 여하튼 나스에는 보기 흉했던 5개월 전에 무라이를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나스의 말을 빌리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스에는 눈앞에 무라이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무라이 앞에 커피가 놓여졌다. 원장님이 학회에 가신다고 하던데요. 무라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휙 하고 커피잔을 돌리면서 말했다. 네. 전쟁이 끝난 너 처음이래요. 26일에 출발하신다고요? 네.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함께 가십니까? 무라이와 나스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스에는 왠지 함께 간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다녀오십시오. 그쪽의 가을은 이곳과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무라이는 센근 웃었다. 그의 웃음에 나스에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자신이 조소당한 것 같기도 하고 무라이가 스스로 썬 웃음을 짓는 것 같기도 했다. 바보 같은 말을 했군요. 남의 부인이 그의 남편과 여행을 가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없는 일인데도 그렇게 말하고 무라이는 다시 웃었다. 나스에는 그 말을 가슴속에 되새겼다. 나스의 마음이 차차 괴로워졌다. 여행을 중지하고 싶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여기에 남편이 온다면 나스에는 문득 그런 상상을 해보았다. 그때 게이조의 표정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을 그만두고 게이조가 부재 중에 남편을 배반해 보고 싶은 유혹도 느껴졌다. 나스에는 자기 자신이 무서워졌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핸드백을 손에 들었다. 저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물아이가 차갑게 웃더니 도망가는 것입니까? 하고 두 번째 담배를 입에 물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불을 붙이는 표정이 나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망가다니요 그런 말씀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배웠는데 어떻게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문득 물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전히 냉정하군요 당신은. 내가 도야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을 보고 아 아사이가와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도야에 있었던 7년 동안 한 번도 문병하러 와주시지 않으셨죠?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연하장 이에 엽서 한 장도 보내주시지 않았잖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은 병자에게 차갑게 대하는 법이죠. 건강한 사람은 바쁘지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가끔 누워서 쉬고 싶다고들 하죠. 그들에게 늦골 대여섯 개 정도 잘라내고 칠팔년 누워있어 보라고 하세요. 무라인은 화난듯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정한 눈빛으로 나는 이런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왠지 당신을 구박하고 있는 것 같군요. 사실은 당신과 의논할 일이 있어요. 의논할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스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닐까? 무슨 일이죠? 여기에서는 좀. 무라인은 주저하다가 담배비를 비벼 끄고는 나갈까요? 하고 먼저 일어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스에는 무라이와 걷는 것이 처음이었다. 나란히 서니까 무라이의 키가 훨씬 더 큰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러한 나스의 느낌은 물론 게이주가 기준이었다. 무라인은 나스에게 보조를 맞추고서 천천히 걸었다. 옥수수를 굽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길모퉁이에서 옥수수를 파는 남자가 무라이를 보고 선생님 부부 동반이시군요? 하고 말을 건넸다. 네. 무라이는 잠깐 모자에 손을 대고 지나갔다. 저 옥수수 장사는 내 환자예요. 무라이가 말했다. 나스에는 병원에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좀 불안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기분도 들었다. 무엇에 대한 의논이에요? 어느덧 두 사람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길을 택해서 걸어갔다. 2, 3일 내에 의논하러 가겠습니다. 2, 3일 내라면 나는 여행을 하고 있을 텐데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차분히 들어주셔야 할 일도 있습니다. 결혼 문제입니까? 나스의 걸음걸이가 늦어졌다. 무라이가 멈춰섰다. 나스에도 멈춰섰다. 무라이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스에를 훑어보았다. 나스에는 그 눈에 대형이라도 하듯이 무라이를 쳐다보면서 여행 같은 것을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다. 그것은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내던져 버리는 어린아이의 유치한 점과 꼭 닮아있었다. 배를 울리면서 자전거가 두 사람의 옆을 일부러 거의 스칠 정도로 지나갔다. 그 사람은 음식을 배달하는 젊은 남자였다. 언제라도 오세요. 나스에는 걷기 시작했다. 그때 무라이가 아차 하고 낫게 치더니 그동안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볼일이 생각나서 먼저 신뢰하겠습니다. 그는 몸을 날리듯이 가볍게 돌아섰다. 나스에는 그가 가는 것을 어안히 봉봉해서 바라보았는데 무라이는 곧 골목을 돌아서 몸을 감추었다. 그러나 나스에는 무라이가 유카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뒤를 황급히 쫓아갔던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스에보다 한 발짝 뒤에 게이조가 집에 돌아왔다. 마중 나갔던 나스에가 저 여행가지 않겠어요 하고 응석부리듯이 말하며 게이조를 보았다. 안 가다니 어찌 된 일이야? 처음에는 혼자서 여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이조도 날이 지남에 따라서 나스에와 둘이서 여행을 하는 것을 점차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것은 여행하기로 결정하고서 나스에가 명랑함을 되찾기 때문이기도 했다. 왠지 애들이 걱정돼서요. 게이조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엉누른 채로 거실로 들어갔다. 이제 오세요? 식탁을 차리고 있던 스기코와 스기코를 돕고 있던 요코가 말했다. 아 수고 하는군. 모처럼 집을 보아달라고 스기코에게 부탁했는데 나스에가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군. 게이조는 애써 온화하게 말했다. 왠지 나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어머 정말이에요? 사모님? 응 애들이 걱정돼서 미안해 스기코 나는 좋지만 아저씨가 실망하셨겠어요. 스기코가 가엾은 듯이 게이조를 보았다. 그래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가야가사키에서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집을 잘 지킬게요. 그렇지요 코? 그래요. 사이좋게 집을 볼게요. 하지만 갑자기 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요. 만일 아이들에게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겠어요. 나스에는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게이존은 어쩐지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어머니가 애들의 일을 맨 먼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뭐야? 지금에 와서 걱정하다니. 나스에는 정말로 멋대로군.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옳아. 스가와 선생님 같은 인격자에게서 어쩌면 저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이 태어났을까? 부모야 어떻든 요코 같은 아이도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로구만. 식사를 하면서 게이조는 속으로 중얼중얼 불평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간 그러한 자기를 깨닫고 멋졌게 도루에게 말했다. 도루 선물로 뭘 사다 줄까? 아이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로 불쾌해졌던 일을 게이조는 부끄럽게 생각했다. 저요?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요코는 무엇이 좋아? 도루는 어린 요코에게 먼저 물어보았으면 싶었다. 그러한 도루의 기분이 게이조에게도 민감하게 전해졌다. 요코에게는 커다란 인형을 사다 줄까 싶은데 어때? 게이조는 젓가락을 놓고 요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나세에 대한 화를 요코에게 상영함으로써 풀고 있는 것 같았다. 탕케시엔 고맙습니다. 요코는 익살맞게 아버지의 말투를 흉내내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제 22장 태풍 게이조와 나세에는 원래 일요일 오전 8시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나세에가 함께 가지 않는다고 결정되자 게이조는 토요일 오후에 출발하기로 했다. 사뽀루에 있는 다카키를 만나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도루도 요코도 나세에도 함께 여기까지 전송하러 왔다. 처음이군 모두에게 전송을 받는 일은 열차 아내까지 올라온 자기 가족을 보고 게이조는 만족한 듯 했다. 그래요 모두에게 전송을 받는 여행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나세에도 기분 좋게 맞짱구 쳤다. 아버지 선물은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했지만 역시 주문하는 것이 낫겠죠? 도루가 수줍은 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는 편이 고맙겠군. 무엇을 살까 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그래 뭐가 좋겠니? 저는요. 될 수만 있다면 여기저기의 그림엽서와 지도를 가져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구나. 그리고 갔던 곳마다의 흙을 조금 봉투에 넣어서 어디에 흙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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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할아버지의 집 흙도 말이죠. 허 토양 공부인가? 네 저는 의사 같은 거 되지 않고 과학자가 될 거예요. 지질학자가 되고 싶은 거야? 뭐 뭐든지 좋지만 아버지의 병원을 맡아서 경영해 주지 않겠니? 나스에도 요코도 두 사람의 대화를 미소 지으면서 듣고 있었다. 병원은 아버지 대해서 끝이에요. 저는 싫어요. 병원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싫어요. 그래? 병원은 아버지 대해서 끝인가? 게이조는 조금 쓸쓸한 듯이 웃었다. 저 여보 15호 태풍은 걱정 없을까요? 뭐가? 연락선 말이에요. 괜찮겠지. 위험하면 배는 출항하지 않으니 말이야. 아버지 연락선은 몇 시에 타는 거예요? 도로가 물었다. 내일 아침 8시에 사포로를 출발하니까 아마 오후 2시 40분일 거야. 여보 아버지께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대신해서 사과 말씀 전해주세요. 틀림없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나스에는 조금 멋쩍은 듯이 말했다. 발차벨이 울렸다. 나스에가 허둥지둥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게이조는 카메라에 담았다. 게이조는 열차의 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게이조는 열차의 창에서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구나. 나스에가 이렇게 말해도 유코는 열차의 후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모처럼의 일요일인데 비가 오는군요. 창에 기대어 오후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도루가 나스에를 뒤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그렇구나. 오늘 저녁 때 방문하겠다는 무라이의 전화를 받고 나서 나스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침에 사뽀루를 출발하셨죠? 지금 어디쯤에 가 계실까? 도루는 나스에 옆으로 들어와서 앉았다. 글쎄 2시 40분에 배가 출발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슬슬 하코다테를 출발할 무렵이겠지? 지금 나스에는 게이조의 일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것보다도 무라이의 오늘 방문을 도루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도루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나스에 키만큼 자란 도루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는 하지만 무엇이든지 민감한 소년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탄 배가 설마 태풍을 만나지는 않겠지? 아까 라디오 뉴스에서 태풍이 북해도에 상륙할 거라고 말했었어. 아버지는 도루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사람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배를 타시지 않을 거야. 하긴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 태풍이 아사이가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사이가와 축구소에서 아무 말도 없는 것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아무런 경보는 나와있지 않지만 아사이가와에는 태풍다운 태풍이 왔던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 그것보다 좀 곤란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도루가 어른스런 표정으로 진지하게 응해왔다. 오늘 저녁에 무라이 선생이 오신다고 해서 말이야. 무라이? 아 저번에 도야에서 돌아오신 선생님 말이에요? 응 그래. 뭐하러 오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나스에는 미리 연막을 치고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라면 아버지에게 하면 좋을 텐데 곤란한 일이면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되지 않으니까 곤란하다는 거지. 어머니는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아니 나도 아는 이야기란다. 그렇다면 와도 곤란한 일은 없잖아요? 도루는 시원스럽게 말했다. 그것도 그렇군. 나스에는 도루가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에 안심하고 웃었다. 게이조가 집에 없는 동안에 남자가 찾아온다는 느낌을 도루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스에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게다가 무라이가 방문해올 무렵 게이조는 본토에 건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스에는 해방감으로 몸도 마음도 자유로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녁때 방문할 것이라던 무라이는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끝내도 무라이는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흥분과 달콤한 기대를 나스에는 아주 오랜만에 맛보고 있었다. 나스에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무라이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갈을 밟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일어서자 개 한 마리가 느릿느릿하게 가로질러 가는 것이 대문의 등 아래로 보였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나스에는 쓴 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몰라. 시계는 일곱시 반이 지나 있었다. 어머니 무라이 선생님이 오지 않는군요. 도루와 요코는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구나.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다니 신뢰가 아니에요?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 거겠지. 변명하는 것 같은 나스의 어조에 전화 정도는 걸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요?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하고 도루는 쌀쌀맞게 말했다. 요코는 라디오에 만담을 듣고 기계 굽고 있었다. 하지만 말을 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나스에는 급한 나머지 다리가 꼬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당황할 일이 아닌데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스지구찌 입니다. 아 저 무라이입니다. 오늘 찾아뵐 작정이었습니다만 급한 환자가 생겨서요. 나스에는 온몸의 관절이 빠지는 것처럼 힘이 쫙 빠졌다. 농래장 환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전화할 틈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내일 저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뵙겠습니다. 무라이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내일까지의 하루가 지금의 나스에게는 무척이나 길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농래장이 쉽지 않은 병이라는 것을 나스에도 알고는 있었다. 황급히 끊은 전화였지만 전화를 준 것만으로도 무라이가 성실하게 생각되었다. 나스에는 갑자기 피곤이 몰려드는 것 같아서 평상시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들자 내일 무라이의 방문이 즐겁게 상상이 되었다. 의논할 말이 있다고 했던 것도 만나기 위한 단순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여하튼 나스에는 게이조를 배반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스에는 무라이를 이용해서 게이조를 괴롭히고 싶었다. 그러나 요코를 기르게 했던 분함은 그것으로 없어질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게이조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우라이와 맺어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단순하게 정사를 바라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나스의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일이었다. 어느새 나스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가 세차게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스에는 퍼뜩 잠을 깼다. 누구일까 캄캄한 속에서 꼼짝도 않고 숨을 죽인 채로 나스에는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다시 세차게 유리문이 삐걱거렸다. 온 집안의 유리문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사람은 아니었다. 바람이었다. 바람이 적은 아사이가와에서 살면서 나스에는 태풍을 잇고 있었다. 태풍은 나스에가 자기를 알아차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숲이 웅웅 소리를 내며 소용돌이 치는 탕류와 같이 으르렁 거리고 있었다. 문을 두드린 것이 바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도 나스의 공포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폭풍이 불고 있을 때 누군가 침입해 있는 것 같은 불안 때문 이었다. 폭도가 삐걱삐걱하고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제 곧 나스의 방에 불쑥 무서운 사람 그림자가 나타날 것 같이 생각되어 견딜 수가 어디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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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났다. 그러다가 조용해졌는가 싶더니 다시 집이 새차게 흔들렸다. 나스에는 어둠의 공포를 견뎌내지 못하고 조심조심 머리맡에 있는 전기 스탠드에 손을 뻗쳤다.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때 암흑을 자르는 것 같은 이리한 빛이 휙하고 나스의 손을 비추었다. 번개 였다. 다시 깊은 어둠이 깃들자 넓은 집안이 한층 더 음산하게 느껴졌다. 지붕의 양철이 두세장 연달아서 바람에 벗겨지는 소리가 났다. 나스에는 해준 성등을 가지러 가려고 몸을 일으켰다. 그때 뒤에서 미다지가 휙하고 열렸다. 몸을 움츠렸던 순간 엄마 하고 도루의 목소리가 났다. 아 도루니? 긴장하고 있었던 몸도 마음도 순식간에 힘이 빠지는 바람이야 엄마. 정말이야? 이렇게 컴컴한데 어떻게 내려왔니? 내 집인걸요? 손을 더듬어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2층은 바람 때문에 흔들흔들해요. 금방이라도 집이 휙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나스에는 겨우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해중 전등을 들고 왔다. 어딘가 멀리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다가 바람에 휩쓸려서 없어졌다. 옷을 걸치고 나스에는 도루와 단단히 손을 잡고 요코의 방으로 갔다. 요코는 깊이 잠들었는지 세찬 바람에도 깨지 않았다. 나스에는 충들어진 무거운 요코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몇 시예요? 이제 한 시야. 도루도 여기서 자거라. 네. 하지만 라디오에서 태풍의 방향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전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없단다. 그런가? 하지만 휴대용 라디오가 있잖아요. 제가 2층에서 가지고 올게요. 요코가 자고 있으니까 이어폰으로 듣거라. 도루의 이부자리를 옆에 깔고 나스에는 요코를 옆에 눕혔다. 도루는 머리맡에 해준 전등을 켠 채로 라디오 스위치를 켰다. 숲이 울부짖는 소리가 세차게 울렸다고 생각하자 덜컥하고 땅이 울렸다. 나무가 넘어졌을까? 나스에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도루가 큰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연락선이 뒤집혔대요. 어머? 이어폰을 뽑자 긴박한 언어온사의 말이 흘러나왔다. 돌풍 때문에 배가 옆으로 뒤집히면서 여자와 어린아이 대부분이 가판에 나올 틈도 없이 선실이 물에 잠겼으며 그들의 구조는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27일 오전 1시 백수십 명이 감히 스마치 나나엘 가와 해변가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거센 파도에 휩싸여 익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스에와 도루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설마 아버지가 타고 있는 배는 아니겠지? 아버지는 2시 40분에 하코다테를 출발했을 거야. 지금쯤은 내재해서 기차를 타고 있겠지. 두 사람은 다시 라디오에 길을 기울였다. 22시 26분에 좌초되었다는 연락이 들어오고 22시 39분에 SOS에 무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2시 42분에는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때 배를 출항시킨 걸까? 도루가 화난듯이 말했다. 설마 이렇게 데리라고는 몰랐을 거야. 하지만 작은 배가 아니잖아요. 웬만한 바람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데 뭐 때문에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도루는 소년답게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태도로 붕괴했다. 정말로 죽은 사람들이 불쌍하군. 가족들 마음이 오죽했겠니? 불쌍한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살아나지 않는 걸요?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다. 침몰한 연락선 제4편 도야호는 26일 14시 40분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도루가 외쳤다. 14시 40분? 엄마! 나스에는 숨을 죽였다. 14시 40분이라면 오후 2시 40분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 도루는 무섭게 쏘아보듯이 나스를 봤다. 하지만 아버지가 예정대로 그 배를 타셨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잖아? 나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나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2시 40분에 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엄마! 빌어먹을 도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심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태풍이 불 때 배를 타시지는 않았을 거야. 나스에는 게이조가 그러한 위험을 범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하늘에 조금 구름만 끼어도 우산을 갖고 출근하는 게이조였다. 그렇지만 타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야. 틀림없이 타시지 않았을 거야. 탔어요. 틀림없이 탔어요. 도루에게 그런 말을 듣자 나스에는 문득 불안해졌다. 26일 아침 사뽀루를 8시에 떠났다면 당연히 게이조도 도야우를 탔을 것이다. 만일 내가 여행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아사히가와를 26일 8시에 출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도야우를 탈 리도 없었을 것이다. 게이조를 배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라이를 만나고 싶어서 여행을 취소했던 나스에였다. 도야호의 승선자 명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나운서의 목소리에 나스에와 도루는 음질했다. 목이 말랐다. 삼킬 침도 나오지 않았다. 아사히가와 시 순 코초 맨 먼저 아사히가와라고 낭독하자 나스에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차례차례 이름이 낭독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끝날 때마다 다음으로 옮겨가는 1초가 되지 않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나스에는 뭔가에 매달리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에 매달려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승선자의 이름은 계속해서 낭독되었다. 게이조의 이름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아 나스에는 어느덧 기도하듯이 단단히 두 손을 합장했다. 게이조를 배신하려고 했던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살아있기를 원하는데 원한도 미움도 지금은 없었다. 지금 혹은 죽어있을지도 모르는 게이조에게 나스에는 다만 살아있어주기만을 바랐다. 아사히가와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나운서는 기침을 했다. 다음을 낭독할 때까지 나스에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길을 막고 싶었다. 도루하고 요코를 내리고 혼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 피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사히가와시 미아시다 도리 게이조는 아니었다. 나스에는 손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언제 게이조의 이름이 나올까 하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괴로웠다.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를 꺼버릴 수도 없었다. 실세 없이 가슴을 조여오는 것 같은 고통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신중한 남편이 탔을 리 없어. 문득 나스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의외로 지금쯤 하코다테 어딘가의 여관에서 자고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생각해보면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는 게이조가 폭풍 속에 배를 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도루 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나스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려오고 아사히가와시의 가쿠라마치 스지구찌 게이조 하고 낭독하는 소리가 전류처럼 나스의 몸을 개뚫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도루가 해쳤다. 거짓말 뭔가가 잘못된 걸 거야. 나스에는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무라이를 생각하면서 누워있었던 그동안에 게이조는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자기가 여행을 취소했던 것 때문에 게이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도루는 나스의 무릎을 흔들었다. 나스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비틀거리면서 일어섰다. 다스코에게 전화를 걸까 하고 생각했다. 수화기를 들었더니 발신음이 없었다. 전화도 벌써 끊어져 있었다. 에브와의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나스에는 처음으로 알았다. 가장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전화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나스에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다. 승선자의 명부에 이름이 써있다고 해서 꼭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출항을 하려다가 하선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언제 일어났는지 이부자리 위에 요코가 앉아있었다. 요코는 나스에를 보자 물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도루가 격한 오조로 말했다. 기차의 창문에서 얼굴을 내밀고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고 있던 게이조의 모습이 뚜렷이 떠올랐다. 현관의 문이 삐걱거렸다. 바람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았다. 사람소리가 들렸다. 남편일지도 몰라. 정신을 차리고 나스에는 현관으로 나갔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사모님! 사모님! 사무장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사무장 뒤에 예과의사인 마스다와 무라이의 긴장한 얼굴이 있었다. 나스에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어두운 파도 사이로 사라져가는 게이조의 모습이 보였던 순간 나스에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배는 좀처럼 떠날 기미가 없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가요곡이 선내를 어쩐지 들뜨게 하고 있었다. 어째서 배가 출항하지 않는 겁니까? 게이조는 옆에 있는 상인 같은 남자에게 물어보았다. 화물선 때문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곧 떠나게 될 겁니다. 남자는 읽고 있던 주간지를 밀면서 상냥하게 대답했다. 혹시 태풍 때문이 아닐까요? 태풍은 의사 쪽을 통과한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에 익숙한 모양인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렇게나 들어놓았다. 그럴까요? 이 배가 아우머리에 도착하고 두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태풍이 올 모양이니까요. 게이조는 무사태평한 이 남자의 태도에 끌려서 안심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양주를 마시는 사람 잠자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등 모두 나름대로의 자세로 출항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눈치는 보이지 않았다. 바람도 평소와 다름없이 불고 있었다. 열차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한 게이조는 배 안에서 눈을 붙이려고 들어누었다. 얼마나 잤을까 시름대의 중계방송이 멀리서 들려오더니 점점 가까워져서 게이조는 아주 잠을 깼다.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게이조는 아까 장사하는 사람처럼 생긴 남자에게 물었다. 아직 출항하지 않았어요. 네? 아직 하코다테란 말입니까? 게이조는 불안해졌다. 가판에 나와보니 아까의 바람도 비도 그쳐있었는데 파도의 넘실거림은 더 커져있었다. 하늘의 붉은 저녁놀이 아름답다기보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가판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뛰어있었다. 어디선가 징소리가 울려퍼졌다. 소년이 징을 두드리면서 게이조의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 게이조는 다시 2등 선실로 되돌아갔다. 겨우 추랑했군요. 상냥한 그 남자가 열분 가죽 꾸러미를 폈다. 큰 주먹밥 4개가 번질번질한 검은김에 쌓여있었다. 하나 드시겠어요? 나는 배안의 식당은 질색이에요. 과연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았다. 간장이 들어있는 조미료가 발라진 주먹밥이 게이조에게는 너무 맛이 있었다. 웬일인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었던 주먹밥이 생각났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역시 여행에서 오는 어떤 감상인가 하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이윽고 닷을 내리는 체인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게이조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닷을 내리는 것 같군요. 글쎄요. 알아볼게요. 하고 아까 그 남자가 일어섰다. 태풍인가? 갑자기 게이조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다. 선창은 이미 어두웠다. 선실이 밝아서 어두운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좀 지난 후에 방금 해협의 파도가 거세져서 본선은 항례 임시 정박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확성기를 통해 선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엔진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게이조는 말할 수 없이 불안했다. 사람들은 아이고 맙소사 라는 표정으로 아무렇게나 눕기도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게이조는 그것이 이상했다. 그때 다시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다. 손님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급한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께서 타고 계신다면 이 소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게이조는 아버지로부터 엄하게 예의범절을 교육받았었다. 그것은 의사는 언제 어떤 때라도 의사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를 막론하고 의사의 일곱 가지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지금도 지프가 달린 가방 속에서 청진기 혈압기를 의시하여 주사기 약재 소형의 해중전등까지 모두 들어 있었다. 게이조는 지프가 달린 가방을 가지고 소년을 따라서 삼등실로 내려갔다. 낭아처럼 되어 있는 삼등 가판에는 큰 파도가 창을 때리고 있었다. 환자는 스무살 정도의 살이 찐 처녀였다. 게이조는 자신의 몸으로 처녀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부터 감싸듯이 하고 진찰했다. 의경련이었다. 게이조는 진통제를 놓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그 옆에 앉았다. 처녀는 혼자서 여행하는 것 같았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서투른 어조의 낯선 소리가 나기에 게이조가 뒤돌아 보았더니 애국인이 친근감 있게 웃으면서 미소짓고 있었다. 그는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말한 다음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를 연발하면서 자신을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병자는 통증이 점차로 누그러지는지 게이조에게 수줍게 옹리했다. 이윽고 통풍관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그 속을 통해서 흘러들어왔다. 아 위험하다.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지프가 달린 가방을 잡아당겼다. 그때 소년이 물통을 가져왔다. 파도가 거칠어지는군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일어서려는 기색이 없었다. 소년도 침착했다. 그러나 게이조는 불안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는 결심하고 지프가 달린 가방을 열었다. 스웨터를 껴입고 그 위에 양복저거리와 바지를 덧입었다. 몸에 걸칠 수 있는 것은 전부 몸에 껴입었다. 해난도 상과 마찬가지로 얇은 옷은 금기라고 게이조가 간호사에게 강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춥습니까? 선교사가 말했을 때 배가 좌측으로 크게 흔들렸다. 선반에서 누군가의 보따리에 싼 물건이 떨어졌다. 배의 동요가 점차로 심해져 왔다. 노파가 털썩하고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다.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시계를 보았다. 10시가 조금 안 되었다. 괜찮아요. 괜찮아. 선원이 영거프 소리치면서 뛰어다녔다. 게이조는 처녀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이 껴입으십시오.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주의를 주었다. 배가 다시 크게 요동했다. 긴장된 공기가 선실에 가득 찼다. 게이조는 병원에 관한 일이 언뜻 머리에 스쳐갔다.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게이조는 등골이 오싹했다. 마침내 동요가 심해지고 게이조는 벽에 등을 꽝 누르듯이 하고 책상다리를 하고 편히 앉았다. 선내 방송에 싸인이 들어오자 선실은 아주 조용해졌다. 이 배는 이제부터 나나에가 아마 해변에 좌차합니다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승객 여러분은 전원 구명구를 착용하고 그대로 선실에 남아 승무원의 지휘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달려와서 선실의 천장에 매달려있는 끈을 잡아당겼다. 구명구가 와르르하고 좌석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구명구에 몰려들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단지 눈과 손과 발만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게이조는 왠지 다투어 구명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선교사도 그냥 앉아있었다. 그때 배가 30도 정도 기울고 구명구가 하나 굴러서 선교사의 무릎 쪽으로 왔다. 자 어서 먼저 가지시죠. 선교사는 그것을 게이조의 손에 건네주었다. 게이조는 순간 주저하다가 또 한 개의 구명구가 굴러오는 것을 보고 인사를 잊고 그것을 착용했다. 삐걱하는 큰 소리를 내더니 배는 모래밭에 좌초되었다. 그러자 생각할 사이도 없이 선체가 기울면서 순식간에 해수가 선실로 흘러들었다. 이미 사람들은 배 좌측 계단에 웅성거리며 모여있었다. 게이조는 한쪽으로 쏠린 다다미를 단숨에 기어올라서 계단 입구로 나갔다. 복도 모양의 삼등 가판으로 올라가자 배가 다시 크게 90도로 기울었다. 게이조는 벽 위에 서있는 꼴이 되었다. 또 한쪽의 벽은 머류에 있었다. 선창에서 소리가 나더니 또다시 해수가 흘러들어 순식간에 복사뼈까지 뿌리쳤다. 전등이 해수를 밝게 비치고 있었다. 갑자기 가까이서 여자의 오는 소리가 났다. 우이 경련을 일으켰던 그 여자였다. 왜 그래요? 선교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구명구의 끈이 끊어졌다고 여자는 울고 있었다. 그거 큰일 났군요.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는 구명구를 벗으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젊어요. 일본은 젊은 사람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선교사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게이조는 구명구를 선교사에게 양보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물이 드디어 배까지 차올랐다. 배까지 물이 잠기자 오히려 게이조의 마음은 차분해졌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야광충이 무늬처럼 파랗게 빛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앞에서 야광충은 비정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도련 꽝 하는 소리와 동시에 마침내 배가 전복했다. 아주 컴컴했다. 떠있던 발끝이 마룻바닥에 닿았다. 머리 위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들어왔다. 여하튼 배 안이다. 코만 내밀고 있으면 틀림없이 산다. 곧 꼼짝도 하지 않고 배 속에서 머무르려고 결심했다. 하지만 게이조는 누군가에게 발을 잡혀서 넘어질 뻔했다. 배 안에 있는 것도 위험했다. 부서진 창틀에 손을 뻗치자 몸이 떠올랐다. 게이조는 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검은 바다가 무서웠다. 다시 발을 배 안으로 넣자 또 누군가가 발을 붙잡았다. 게이조는 용기를 내어 창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검은 활 모양의 선채가 눈앞에 있었다. 큰 파도가 선채를 향해 달려들었다. 선채는 세차게 밀어치는 폭포와 같은 물살에 떠밀렸고 게이조는 바다로 내던져졌다. 뒤돌아보았더니 의외로 배는 멀리 있었다. 게이조는 어렸을 때부터 비에이 강가에서 헤엄치며 자랐다. 그래서 물은 그다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이 큰 파도 속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게이조는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있었다. 그것은 조용한 체념과 같은 살아날 길이 없는 환자의 임종을 기다리는 마음과도 비슷했다. 그러면서도 몸은 살아나려고 있는 힘을 다했다. 게이조는 될 수 있는 한 손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두려워서 였다. 파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고작 이었다. 게이조는 파도에 정신을 빼앗겨 세찬 바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높이 올려다 보일 만큼의 큰 파도가 게이조에게 덤벼들었다. 게이조의 몸은 휙 하고 한 바퀴 돌더니 그대로 바다로 잠겼다. 아 이것이 나의 채우란 말인가 눈꺼풀이 파도에 쓸려 따끈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숨이 막혀왔다. 이젠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 게이조는 다시 바다위로 떠올랐다. 도루 다시 파도에 휩쓸리면 이번이야말로 최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스에 나스에 잇따라 무라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무라이와 나스의 얼굴이 파도 사이로 겹쳐졌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게이조는 죽음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리고는 냉정함을 잃었다. 어느덧 게이조는 손발을 움직이고 있었다. 죽음에 직면한 지금 지위도 의학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다. 죽음에 대하여 게이조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던 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다.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다. 지금 게이조는 너무나 무력했다. 앗 게이조는 한길 남짓한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보았다. 공포가 전신을 괴뚫었다. 다음 순간 게이조는 한토막 나무 조각처럼 파도에 휘말려들어 모습을 감추었다. 게이조는 숨쉬기가 답답해져서 의식이 혼탁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게이조는 문득 정신이 들었다. 쓱 하고 등이 모래바닥에 닿았다. 게이조의 몸은 어느 사이에인가 모래사장에 밀려온 것이었다. 이제 살아났다. 게이조는 힘이 빠져 쓰러질 것 같은 마음을 추스려 일어서려고 했다. 이대로 여기에 누워있다가는 다시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게이조는 신음하면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자세히 보니까 바로 옆에 두 잣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게이조는 그쪽으로 발길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서지지가 않았다. 허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이조는 기어서 간신히 콘크리트 벽을 따라 돌아갔다. 아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에 심한 피로가 게이조를 엄습했다. 잠들어서는 안 된다. 게이조는 그러나 어느 사이에인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게이조는 등을 때리는 차가운 파도에 잠을 깼다. 두 자 정도의 콘크리트 벽을 넘어서 파도가 밀어닥쳤다. 게이조는 어둠 속에서 꼼짝도 않고 눈을 뜨고 있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흰 물건이 2, 3미터 앞에 희미하게 보였다. 흰 구명포트였다. 그 바로 앞에 발가벗은 흰 몸이 누워있었다. 여자인 것 같았다. 죽었구나. 그러나 불쌍하다든가 무섭다든가 하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잠들어서는 안 된다. 게이조는 구명구를 뚫어 머리 밑에 베었다. 자세히 보니 게이조의 주위에 여러 명이 쓰러져 있었고 난파된 검은 화물선이 바로 가까이에 보였다.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섬뜩함에 몸을 떨었다. 만약 저 화물선에 부딪혔더라면 죽었을 것이다. 어디 상처는 없는가. 게이조는 자신의 머리에 손을 댔다. 배에서 썼던 보자기가 머리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가슴에도 상처는 없는 것 같았다. 팔 어딘가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그것도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었다. 게이조는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자서는 안 된다. 자서는 안 된다. 하며 눈을 크게 떴을 때 게이조 옆에서 해중 전등을 든 사람이 움직였다. 게이조는 손을 뻗쳤다. 해중 전등을 든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려고 했다. 살려주세요. 게이조의 목소리에 해중 전등을 든 사람이 휙 하고 몸을 돌려 불빛을 비추었다. 그러더니 그 사나이는 가까이 다가와서 게이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게이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기차에 차창으로 단풍 든 하쿠다테 산이 눈에 들어왔다. 바다는 은빛으로 잔잔했다. 살아서 돌아가는구나. 게이조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로부터 반달이 지나고 있었다. 게이조는 얼굴과 다리에 긁힌 상처가 있는 정도였고 다른 사람보다 회복이 빨랐다. 나스에와 애과의사 마스다가 달려왔을 때는 지칠 대로 지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애상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다. 살아서 병원에 운반되고 나서 출혈이 심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 새치나 되는 못이 머릿빛처럼 빠져 나와있는 나무에 머리를 찔린 사람도 있었다. 게이조는 주먹밥을 주었던 부침성 있는 남자를 생각해 보았다. 그 남자 그 남자는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1,2등실의 손님은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렇게 마음 좋은 남자도 그 어둠의 바다 속에서 죽었는가 하고 생각하니 게이조 자신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천수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된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 쓰라린과 동시에 친한 감동을 느꼈다. 모두들 살고 싶었던 것이다. 게이조는 자신이 죽은 사람들의 목숨을 인계받아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어쩌면 자신의 머리를 꿰뚫었을 지도 모르는 못이 근사한 차이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찌르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지금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단순히 행운 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더욱 엄숙하고 더욱 묵직한 목숨을 얻었다고 생각되었다. 기차 안에까지 곱게 물들일 것 같던 단풍과 아름다운 호수를 지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어느덧 기차는 해안을 달리고 있었다. 바다 안개가 기어오르는 듯이 솟아올랐다. 이윽고 바다 안개는 그 주위를 젖빛으로 물들이며 자욱이 끼어 있었다. 하늘도 바다도 다만 한 색깔인 젖빛으로 흐려보였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확실히 그 거대한 바다가 있음에도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있어야 할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 게이조는 그것이 두려웠다. 오늘 돌아간다는 것을 게이조는 나세에게 알리지 않았다. 갑자기 돌아가서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아사이가와에 돌아가서 게이조는 정말로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세를 사랑하고 토루를 사랑하고 요코를 사랑하고 그리고 무라이 하고도 사이좋게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기차는 희가시무로랑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다. 제 23장 눈벌레 눈벌레가 날아다닐 무렵이 되었다. 게이조가 하코다트에서 돌아온지도 5일이 지났다. 북해도는 눈이 내리기 전이 되면 을의 젖빛에 작은 날개 달린 벌레가 날아다닌다. 그것은 날아다닌다기보다는 오히려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운치가 있어서 사람들은 추위를 맞이하기 전에 긴장감이 잠시 잊혀지는 것 같은 부드러운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게이조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약간의 따뜻함조차도 없어진 늦가을의 석양속을 고개 숙인 채로 걷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도루가 한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오늘 아침 도루는 아버지 병원에 무라이라는 선생님이 계시죠? 상당히 핸섬하던데요? 하고 말했다. 태풍이 불던 날 밤 방송에서 게이조의 조난을 듣고 사무장과 무라이가 재빨리 달려왔던 것을 게이조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좀처럼 병원에 가지 않는 도루가 무라이의 이름을 알고 있어도 의심스럽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 영화 배우가 되는 편이 좋았을 것 같구나. 게이조는 상냥하게 대수롭지 않은 듯이 대답했다. 그러자 도루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아 그래 엄마 그 선생님 말이야 태풍이 불던 날에 무엇인가 의논할 일이 있다고 엄마하고 약속해놓고 오지 않았던 선생님. 순간 말문이 막혀버린 나세를 보고 게이조는 한데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때가 없는 동안에 나세는 또 무라이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나세가 돌연 여행을 취소했던 이유가 무라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니 게이조는 싫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벌레가 착하고 달라붙듯이 게이조의 코트로 날아들었다. 얇고 연한 날개가 너무 투명해서 코트의 갈색이 혼이 비쳤다. 게이조는 눈벌레를 살짝 집었다. 그러자 눈벌레는 맥없이 그냥 죽어버렸다. 그것은 마치 한 송이의 눈이 손가락에 닿아서 녹아버리는 것 같이 덧없는 것이었다. 행복이나 평화도 이 눈벌레와 같은 것이구나. 게이조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사실인가를 지난번에 해난 사고로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다. 게이조는 자신이 그 참혹한 희생 위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정말로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으로 아사일가와에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참혹했던 체험은 게이조 한 사람만의 체험이었다. 나스에도 도르도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저 광란의 파도 속을 빠져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게이조는 문득 지난 밤에 죽은 마에가와 다다시를 생각했다. 수술받은 밤에는 망망한 하늘과 땅 사이에 떠도는 나의 실존을 생각한다. 폐의 결액으로 늦골 절제를 했을 때 마에가와 다다시가 한 말이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의 고독을 지금 게이조는 절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그 어둠의 파도 사이를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었을 때 게이조의 심정과 비슷했다. 이 고독을 통해서 그는 죽고 그리고 나는 살았다. 사는 것은 그 커다란 파도와 싸우는 것과 어쩌면 그렇게도 같을까. 어느덧 게이조는 북이당 서점 앞에 와있었다. 저녁 무릎의 서접은 발 디딜팀이 없을 정도로 혼잡했다. 토요일인 탓인지도 몰랐다. 사람을 해치고 서점의 안쪽까지 들어가는 것이 귀찮아서 게이조는 눈앞에 있는 책꼬지를 쳐다보았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성소로 라는 광고지가 있었다. 그 아래 검은 표지에 금박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글자가 놀라울 만큼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아직 10월 중순인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게이조는 성서 한 권을 집어보았다. 두텁고 묵직한 성서를 보며 게이조는 문득 학생 시절을 떠올렸다. 영어를 공부할 목적으로 선교사에게 다니고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교회에도 출입했던 때가 있었다. 별다른 고민도 문제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설교는 그에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의 존재나 영혼에 관해서 교회의 청년들과 토론했던 기억은 생상했다. 게이조는 여기저기를 골라서 읽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마태복음의 성구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희한하고 어딘가 유머로 싸기조차 했다. 여기저기 골라서 읽고 있는 동안에 게이조의 시선은 마태복음 제1장에 쏠리기 시작했다. 한 번 읽고 게이조는 숨을 죽였다. 게이조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이야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경위는 이러했다.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만 한 상태였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었다. 남편인 요셉은 정직한 사람으로 그녀의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결심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다윗의 아들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너의 처로 맞이하는 것이 좋다.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성령에 의한 것이다. 마리아는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는 자기의 백성을 재해서 구하는 사람이 될 터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처로 맞이하였다. 게이조에게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말은 성서에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학생 시절에 게이조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의 문제는 처녀 혼자서 임신이 가능한가 라는 의학적 과학적 의문이었다. 정자도 없이 난자가 분열한다는 것이 인간의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를 두고 많은 토론을 했다. 그때 게이조는 난자를 바늘로 수만 번 건드려 처녀의 임신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에 흥미가 있었다. 성령에 의한 처녀의 임신 이라고 맨 처음부터 쓰여져 있는 것으로는 성서도 의심스럽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처녀의 임신이 거짓말이라면 일부러 이러한 의심받을 이를 제1장부터 썼을 리는 없다. 그러니 이것은 여하튼 사실이다. 더욱이 2000년 동안 지워지지도 수정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이다. 기적은 있을 수 있다. 과학으로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우리들 과학하는 사람의 대상은 불가사이지 기적은 아니다. 라고 토론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여하튼 그 무렵에 게이조에게 있어서 처녀의 임신 같은 것은 아무래도 매우 어리석게 생각되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게이조의 가슴을 때렸다. 나스의 배신으로 기로워했던 게이조에게 있어서 읽고 그냥 지나쳐버릴 이야기는 아니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약혼자의 임신이 남의 눈에 띌 정도가 되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요셉의 번뇌가 어떠했겠는가를 게이조는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파혼할까도 생각했다고 하는 짤막한 한 기절에 그의 모든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났던 천사가 그의 임신은 신의 뜻에 의해서였다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파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요셉이 천사가 명한대로 마리아를 처로 맞이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게이조는 진한 감동을 받았다. 게이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00년 동안 세계에 몇십억의 그리스도 신자가 있었을 터이지만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요셉처럼 믿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가장 믿기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천사의 말에 순순히 따랐던 요셉에게 게이조는 경탄했다. 요셉이 신을 믿고 마리아를 믿는 것처럼 게이조도 나스의 인격을 믿고 싶었다. 게이조는 가끔 그의 몸에 부딪히면서 왔다갔다 하는 손님들 속에서 성설을 손에 든 채로 쏟아지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다. 나스의 목덜미에 남아있던 보라색의 키스마크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게이조의 눈에 선명히 떠올랐다. 요셉이 마리아의 처녀 임신을 믿었던 것도 마리아의 평소인품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마리아는 흔히 볼 수 있는 청순하고 정직할 정도의 여성은 아니었다. 그녀의 인품은 참으로 숭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게이조는 그렇게 생각했다. 게이조는 현대어로 번역된 성설을 한 권 사서 밖으로 나왔다. 요셉이 마리아를 믿는 만큼 굳은 신뢰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과연 있을까. 게이조는 쓸쓸했다. 거친 파도 속에서 그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도 결국은 시시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쓸쓸했다. 이러한 생각만 하다가 어리석게 일생을 마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대로 바다에서 죽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자기의 구명구를 의경연을 일으킨 여자에게 주었던 선교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선교사에게 차라리 이 생명을 주었어야 했다. 게이조는 그렇게 생각하고 쓴 웃음을 지었다. 이미 밖은 어두웠다. 집 앞까지 다 왔을 때 보니 대문 등 아래 요코가 서 있었다. 요코는 게이조를 보자 곧 달려왔다. 이제 돌아오세요? 토요랜드에도 많이 늦으셨네요. 걱정했어요. 요코는 그렇게 말하고 게이조의 손에 매달렸다. 그래. 많이 걸어 다녀서 게이조는 피곤에 지쳐있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요코의 손을 뿌리치듯이 했다. 그런데 무심코 뿌리쳤던 손이 요코의 뺨을 때렸다. 요코가 놀라서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아 미안 아팠지 아빠가 피곤해서 자기의 귀가를 걱정하고 추운 대문 밖에서 기다렸던 요코의 볼을 실수라고는 하지만 때리고 말았다. 그의 머리는 견딜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게이조는 물끄러미 다카키의 얼굴을 보았다. 왜 그래? 요코는 정말로 범인의 아이인가? 게이조는 다카키에게 확인하듯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까부터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이다. 약속을 잊었구나. 다카키도 응수하듯이 게이조를 보았다. 허를 찔린 것 같은 낭패한 기색은 없었다. 아니야. 약속은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자네 부부의 아이야. 범인의 아이라니? 다카키는 그렇게 말하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느슨하게 했다. 요코는 머리가 좋아서 학교의 성적도 2등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그래? 정말 맑고 상냥한 아이지. 그래서 게다가 얼굴도 예뻐. 살인범 애기에서 저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뭐야? 시시하구나. 자네의 말대로라면 살인자의 아이는 모두 머리가 나쁘고 얼굴도 천하게 보인다든지 성격이 삐뚤어진다든지 해야 하는 건가?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사이시라는 놈은 망리를 하고 있었고 쓰지구찌 자네의 희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불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유아원의 아이를 보러 오는 놈들에게 언제나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사람들은 뭔가 한 단계 낮은 것이라도 보는 것 같은 눈초리로 어린아이들을 봐 가령 부모가 낙지이건 오징어이건 우리들의 아이하고 얼마만큼 다르다는 건가? 요코가 의사의 자식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노동자의 아이라는 게 이상하다는 건가?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다카키가 매섭게 게이조를 쏴보았다 그럴지도 모르지 게이존은 다카키의 말에 부끄러워졌다 나는 말이야 쓰지구찌 언제나 유아원의 아이를 보며 나와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가 다른가 하고 생각한다네 보러 오는 사람들이 뭔가 한 단계 우의 인간인 것 같은 표정으로 보고 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네 자네 가문이 아무리 유서가 깊다고 해도 첩이 있었다든지 전투할 때마다 사람을 죽인 적은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가문은 아마도 없을걸 하긴 그렇구먼 그러나 그것은 범죄인과는 달라 그럴까 나도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의 갓난아이를 죽여왔어 도망치지도 숨을 수도 없는 태아를 말이야 그만큼 죽였으면 그 죽은 아이들이 둔갑해서 나올 것 같지만 다행히도 둔갑해 나오지 않아 법률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니까 경찰에게도 붙잡히지 않아 다카키는 자조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닌걸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정도라면 나도 이러한 일은 그만두어야 하네 하지만 그만두지도 않고 여전히 그것을 계속하면서 유아원의 아이를 귀여워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는 쩨쩨한 놈이지 게이조는 다카키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사람의 사람의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네 후쿠자와 유키치는 역시 훌륭한 인물이야 후쿠자와 유키치도 애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사히가와의 그런 애인의 아들이랑 손자가 살고 있어 허 정말인가 아 정말이고 말고 아들이라고 하지만 벌써 70세야 훌륭한 사람이지 손자도 개요 대학을 나왔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야 그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 여하튼 그의 애인은 후쿠자와의 먼 인척이야 후쿠자와가 청혼했지만 신분이 틀리다고 해서 부모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하네 그러니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겠지 아니 후쿠자와의 사상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 그 애인의 손자는 오랫동안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후쿠자와 집안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어째서 겸손해서야 후쿠자와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겠지 당시 할머니가 후쿠자와의 애인이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어디서 들었냐며 놀라더군 사고가 일어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다 다카키 씨의 중매라면 결혼하겠다고 했던 6월의 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다 나세이는 그 이후로 무라이와 만나지 않았다 루리코의 죽음도 게이조의 존한도 나세이가 무라이를 가까이 했을 때 일어났다고 하는 그 우연의 일치가 나세이를 공포해 떨게 했다 나세이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무라이에게 접근하면 재난이 덧진다는 미신같은 두려움을 가졌다 나세다운 유치한 발상이었다 무라이의 결혼이 결정되었다고 들었을 때 나세이는 쓸쓸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액땜을 한 것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었다 존한 이후 게이조 자신도 나세에도 무사하다고 하는 것에 한층 더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요코에 관한 일이었다 무사한 날이 계속되면 될수록 게이조는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나세이가 요코의 출생을 알았다면 그 평화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이조는 나세이가 1년도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세에 또한 요코에 대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미워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고 불쌍한 운명의 아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날도 있었다 요코를 기르게 한 게이조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세에는 조난 사고 이후로 조금 마음이 변했다 용서는 할 수 없지만 유카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아니 자네가 웬일이야 게이조는 무심코 나세에를 뒤돌아보았다 나세에는 앉은 채로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웬일이지 이봐 마스사키 네 네 사실은 사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녀의 말투가 이상하게 게이조의 가슴에 사무쳤다 내가 전화를 받아서 언짢은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뻐요 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왜 그래 마스사키 게이조는 다시 나세에를 뒤돌아보았다 아니요 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쾌활한 어조로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용서하세요 원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저는 오늘 밤 내기를 했어요 내기? 저 말이에요 실은 사무장님이 결혼을 권유하시기에 그런데 사무장님께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원장실 앞을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빨리 결혼해 버리라고요 게이조는 유카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사무장님이 너무 심하게 말했기 때문에 차라리 사무장님 말씀대로 결혼해 버릴까 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원장 선생님 댁에 전화를 걸어서 만일 사모님이 받으시면 결혼하고 원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면 일생동안 혼자서 지내려고 그렇게 내기를 걸었어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받지 말걸 그랬군 게이조는 유카코가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다 무라이의 결혼식이 가까워지는 것이 언뜻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니요 기뻐요 원장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유카코의 사력을 다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서 뜨겁게 울려 퍼졌다 나를 게이조는 나세를 뒤돌아보았다 민감하게 무엇인가를 알아차린 것 같이 나세의 시선이 이리하게 게이조에게 쏠려 있었다 게이조는 당황했다 네 원장님만 생각하면서 평생을 혼자서 지내도 좋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뻐요 바보 같은 바보라 해도 상관없어요 자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없어요 제 소원입니다 원장님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소화기를 놓아버렸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나세의가 게이조에 바로 뒤에 서있었다 병원 사무원이 한 전화야 게이조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이상 말할 기분이 아니었다 남자예요 여자인데 마스사키 유카쿠라는 사무원이야 27,8세라고 예정 상리로 벌린 Cool 하늘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무라이와 유카쿠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러게 생각하고 나서 퍼득 깨달았다 무라이의 결혼에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닐까 무라이의 결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무라이의 결혼 상대자는 다카키가 알고 지내는 사람의 여동생인 사기코라는 여자였다 다카키가 하고 사키코 씨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사키코는 내가 그 바보 같은 여자가 될까? 라고 말을 꺼내지 뭔가. 세상이란 이런 거야. 나는 당황해서 그만두는 편이 좋겠다고 했네. 게다가 그 녀석은 폐결액이었다고 말했는데도 사키코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네. 세상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가씨도 있더라고. 이것도 인연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한 무라이 부부의 희망이 없는 결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유카코의 전화가 게이조에게는 무라이의 결혼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 게이조의 방으로 신문을 가져오는 유카코가 그날 밤 전화한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다. 원장님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라고 한 전화가 마음에 걸려서 게이조는 유카코하고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게이조는 좀처럼 사무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사무장이 일하고 있는 방에 원장인 자기가 얼굴을 내미는 것은 상가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용무가 있을 때는 원내 전화로도 충분했다. 마스사키는요? 무라이의 목소리였다. 게이조가 있는 곳에서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유카코의 옆자리에서 일하는 여자 사무원의 목소리였다. 안 나온 지 벌써 일주일이나 되었군. 혹시 몸살이 난 것은 아닐까요? 결근계는 냈던가요? 내지 않았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로부터 결근한다는 전화만 있었습니다. 그래? 무라이가 나가는 기척이 났다. 무라이 선생하고 유카코 씨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유카코가 출근하지 않은 일로 계속해서 3일 동안이나 사무실에 찾아오니 말이에요. 좋은 사이였어 그러나? 게이조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의 사무원이 말했다. 모르겠어. 정말 이상해. 가끔 복도에서 둘이 뭔가 쏙 다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무라이 선생의 결혼식이 가까워지니까 유카코 씨가 안 나온 것 아냐? 유카코 옆자리의 사무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카코 씨는 왠지 묘한 기분이 들어 원장님에 관한 일도 저렇게. 그런 말씀 마세요. 유카코가 누구를 좋아했든 상관없잖아요? 누군가 쏘아붙이는 듯한 어조였다. 하지만 말이야. 그만두세요. 유카코가 있는 곳에서 말한다면 몰라도 뒤에서 수금대는 것은 나빠요. 게이조는 손님용 출입문으로 살짝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유카코가 감기에 걸려서 쉬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무라이의 결혼식도 지나갔다. 아카시아의 달콤한 향기가 바람에 날려서 원장실로 들어왔다. 드디어 무라이도 결혼했군. 사키코라는 처녀는 의외로 치적이고 시원한 눈동자를 가진 여성이었다. 게이조는 무라이가 선택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여성을 만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무라이는 결혼에 대한 아무런 결의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결혼 피로연 때 무라이는 축사를 받으면서도 흰 카네이션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손장난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출회를 맡은 게이조는 무라이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못 견뎌하는 무라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장이 원장실로 급히 들어왔다. 무슨 일이오? 게이조는 사무장에게 의자를 권했다. 사실은 마스사키에 관한 일입니다만. 게이조는 가슴이 덜컥했다. 요즘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아 어제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래 아파서 누워있던가요? 아니요. 아팠다면 다행이에요. 하숙집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몸이 아프다고 말해주라고 하고 여행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여행을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본토에 가 있을 예정이니 병원에 누군가가 찾아오면 적당히 말해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갔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동안에 돌아오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 걱정이 되어서 방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걱정을 하기에 결근계라도 혹시 써놓았을까 해서 찾아보겠다며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녀 혼자 사는 방에 들어가는 것이 꺼름찍했지만 방에는 작은 화장대를 얹어놓은 조그만 책상에 하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대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씻은 듯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벽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벽장은 한 칸 정도 크기의 벽장이었습니다. 벽장의 상단에는 친구가 단정히 개어져 있고 하단에는 책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옷가지는 두 개의 버들까지 고리짜게 들어있을 뿐이었고 조그마한 농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편지나 메모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실은요. 나도 그것이 걱정되어 찾아보았는데 퇴직원도 써놓고 간 편지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한 달 동안의 여행이 끝나면 돌아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단지 그 방이 너무 깨끗한 것이 마음에 걸려요. 사무장은 물끄러미 개의조를 보았다. 뭔가를 탐색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다. 원장님, 뭡니까? 마스사키가 정말로 돌아올까요? 왜 내게 그런 걸 묻죠? 돌아오겠죠? 개의조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무장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원장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무장은 호주머니에서 꺼낸 화장지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물었다. 뭔가 잘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십니까? 어떤 처녀입니까? 개의조가 반문했다.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내가 아들이 있다면 며느리를 삼고 싶을 정도로 상냥한 처녀예요. 그래요? 부모를 빨리 잃은 탓인지는 몰라도 묘하게 사람을 잘 따르는 데가 있어요. 오빠하고 둘이 생활을 하다가 그 오빠도 결혼하고 이제는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매우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개의조는 사무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카쿠의 전화를 회상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누구에게나 자기의 몸을 비벼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 그래. 나도 그 점은 느끼고 있었어요. 여하튼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사무장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개의조는 문득 유카쿠가 가련하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그녀는 무엇에 상처를 입고 여행을 떠난 것일까? 하고 개의조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강을 바라보았다. 원장님 무라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치하여 찾아온 적은 없었다. 이렇게 술이 취해서 뭐 때문에 방문했는지 나스에는 어쩐지 기분이 조금 나빴다. 무라이의 눈은 핏발이 서 있고 흐려있었다. 흔들흔들 비틀거리면서 무라이는 구두를 벗었다. 원장님 무라이는 고함치듯이 한마디 그렇게 말하고 개의조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스에가 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방을 나가려고 했을 때 사모님도 여기에 계셔주셔요 하고 소리치듯이 말했다. 무슨 일이오? 상당히 치해 있는 것 같군. 개의조가 말하자 치하지 않았어요. 치하지는. 무라이는 그렇게 말하고 이마에 늘어진 머리를 난폭하게 쓸어넘겼다. 개의조는 일찍이 이렇게까지 치한 무라이를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개의조와 나스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치하지는 않았어요. 치하지는. 무라이는 다시 그렇게 말하고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다. 원장님 무라이는 절규하듯이 거듭 개의조를 불렀다. 무라이는 노려보듯이 개의조를 주시하고 또 계속해서 나스에를 천천히 보고 있었다. 나스에는 왠지 자기와 관계가 있는 말을 꺼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자에서 일어섰다. 사모님 앉아있어 주세요. 물을 가져오겠어요. 나스에는 상냥하게 말했다. 아 미안해요. 무라이는 의외로 조용하게 말했다. 나스에는 물을 가지고 들어왔다. 원장님 마스사키가 죽었어요. 뭐요? 무라이는 눈을 감은 채로 되풀이했다. 마스사키가 죽었어요. 마스사키가 죽었다니 정말입니까? 개의조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나스에가 의아한 듯이 개의조와 무라이를 번갈아 보았다. 죽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무라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디에서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유서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들었어요? 개의조는 조금 침착을 되찾았다. 아무한테도 듣지 않았어요. 뭐야? 장난하나? 개의조는 겨우 안심했다. 장난이 아니에요. 죽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무라이는 끈질기게 말했다. 뭔가 죽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개의조는 무라이를 상대하는 것이 어리석게 생각되어졌다. 사모님? 무라이는 개의조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나스에를 불렀다. 왜 그러세요? 바스사키 유카쿠라는 사람. 병원의 사모니죠. 유카쿠는 원장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네? 나스에는 개의조를 보았다. 쓰지구찌를 말이에요? 나스에는 미소지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군. 개의조는 상대하지 않았다. 아무리 치해 있다고 해도 무라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시시한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원장님? 말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스사키가 너무 가엾어요. 오늘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해야겠어요. 사모님. 사모님도 유카쿠를 가엾다고 생각해 줄 의무가 있어요. 무라이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게 드리지요. 잘 들으세요. 무라이는 의도스를 벗어 의자 등에 걸쳤다. 무라이군.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군. 이야기는 내일 병원에서 듣기로 하고. 개의조는 불쾌했다. 아니, 원장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왔어요. 유카쿠를 위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아니, 죽었을 거예요. 그 아가씨의 성격으로 봐 죽은 게 틀림없어요. 유카쿠는 바보 같은 아가씨예요. 무라이는 눈을 짓뜨면서 개의조를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가 생각했더니 순식간에 눈물이 솟아나왔다. 울지 않으려고 무라이는 뜰 수 있을 만큼 눈을 크게 떴다. 무라이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유카쿠라는 사람은 묘한 여자지요. 내가 도야에 가기 전이었어요. 어느 날 나의 집을 찾아와서 병원장님의 부인을 좋아하십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나스에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개의조는 표정이 굳었다. 무라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좋아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건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스사키는 좋아하는 것은 상관없다. 상관은 없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짓은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개의조는 조금 초조해졌다. 표현하지 말라고 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는가 하고 마스사키에게 말하자 그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은 원장 선생님을 좋아한다면서 그러므로 그녀는 원장 선생님이 불행하게 되는 일은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정색을 하고 말이에요. 나스에는 게이조를 보았다. 자네 그렇게 나는 마스사키 유카코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있었네. 게이조는 귀찮은 듯이 말했다. 오늘은 아무 말 말고 들어주세요. 마스사키의 말로는 처음에 근무하던 날 사무장을 따라서 원장실에 인사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유카코가 자기는 일찍이 부모를 여였다고 말했더니 원장님께서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생이 많았겠군 하면서 가엾다고 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급료를 사말 올려주도록 사무장에게 말했다고 해요. 사무장이 다른 직원들과의 균형 문제도 있고 어쩌고 하며 싫은 내색을 하자 한쪽 부모나 양친이 있으면 적어도 사는 곳은 걱정이 없다. 이 사람이 사는 곳부터 먹는 것까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거수덩인가 뭔가의 명목으로 급료를 올려주라고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었다고 하던데요. 브라인은 그렇게 말하고 게이조의 반응을 보듯이 얼굴을 봤다. 그 말을 들어보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지만 게이조는 잊고 있었다. 8, 9년 전에 일이었다. 유카코는 처음부터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인 자신도 좋아하는 척 한 번 하지 않고 참고 있는데 제가 원장 선생님의 부인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도리가 없다지만 원장 선생님을 위해서 냉정하게 행동해 달라고 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도야에 가기 반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브라이의 얼굴이 수리께서 그런지 창백해졌다. 그날 밤 나도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스사키가 원장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기가 죽지도 않고 말하는 것을 보고 묘하게 얄미운 것 같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기도 한 기분이 들었어요. 브라인은 크게 한숨을 쉬고 말을 계속했다. 게이조 부부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마스사키는 원장님하고 잘해보아라. 나는 사모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야겠다고 말해주었어요. 뭔가 그녀를 구박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스사키는 화를 내고 절대로 그러한 일은 할 수 없다. 원장님은 사모님을 사랑하고 있다. 만약 원장님을 불행하게 한다면 생명을 걸고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명을 걸고 사모님을 좋아하겠다고 말해주었죠. 원장님 화내지 마세요. 나는 얼마만큼 원장님을 위워했는지 모릅니다. 원장님이 죽는 꿈을 몇 번이나 꾸었는지 모릅니다. 됐다. 원장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찰나 잠이 깨어서 몇 번이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나세를 보았다. 나세는 눈을 내리깔고 상기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게이조는 나세의 눈빛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젊었습니다. 사모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원장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카코에게 당신이 아무리 원장님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해도 안 된다고 말해줬죠. 그러자 마스사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나도 그때는 젊었을 때라 그 눈을 보자 유카코를 정복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모님의 디만을 쫓아다니지 않는다고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습니다. 유카코는 믿기 어려운 얼굴을 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당신이 원장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면 당신의 몸을 나에게 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남자라는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자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스사키 유카코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손을 잡고 원장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필요 없다고 했던 것은 말뿐이 아닌가 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저는 그것이 유카코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 언제라도 내가 자유롭게 상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이조는 결국은 마스사키 유카코도 무라이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유카코가 단순히 게이조를 위해서 무라이의 뜻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꿈인 이야기라고 느껴졌다. 그러나 유카코가 말한 것은 아니고 무라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도 생각되었다. 나스에는 조금 전과는 달리 돌변한 몹시 차가운 눈초리로 무라이를 추시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마스사키는 너무나도 나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원장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동경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도야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 너무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도 병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만 원장님의 얼굴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어서 그만두는 일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야에서 돌아와서 나는 마스사키를 상당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나의 결혼 이야기를 듣자 그녀는 기뻐했어요. 축하 선물을 가지고 왔더군요. 이 결혼을 가장 기뻐하고 있는 것이 그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라일락을 꽃꽂이에 주었습니다. 그래 그래 사모님께서 축하 선물을 가지고 왔던 바로 그날입니다. 원장님의 아이를 갖는 것 원장님의 아이를 낳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을 마태면하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원장님은 바보 같은 말 하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모멸을 당했는지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라일락을 꽃꽂이 했어요.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유카코에게 점차로 마음이 끌려서 다시 실수를 범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게이조는 유카코의 전화를 회상하고 있었다. 마스사기 유카코는 필사적으로 저행했으나 이전에 익숙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있으니까 별 어려움 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유카코는 이제 원장님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나가서 책상 속을 깨끗이 치웠던 것이지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인은 말이 끝나자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스사기 유카코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게이조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원장님 브라인은 게이조를 노려보았다. 원장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실은 저도 한 번은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쌀쌀맞게 싫다고 했어요. 원장님은 유카코가 결심하고 전화를 걸었는데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었습니다. 원장님처럼 목속 같은 남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정말 알지 못하셨습니까? 나도 가해자이지만 원장님은 더 심해진다. 하지만 가해자입니다. 아니, 내가 더 나쁠까요? 여하튼 유카코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바보 같은 여자예요. 브라인은 일어서서 휘청거리며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나를 싫어했던 여자는 유카코뿐이었어요. 유카코는 우유 배달을 그만두었다. 과연 유카코도 눈보라는 무서웠던 모양이군. 게이조는 그렇게 말했다. 나스에도 도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래 계속할 리가 없잖아요. 아직 어린아이인걸요. 유카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우유보급소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얻어온 아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눈보라가 지던 날 나스애가 걱정되어 허둥지둥하면서 유코를 껴안아 주었던 것이 기뻤다. 좋은 어머니야. 그 일을 해상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언젠가 친어머니를 만나면 좋은 아이로구나 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주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유코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요사이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도루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과묵해진 것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목욕을 한 유코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들어왔다. 게이저도 나스에도 도루도 모두 거실에 있었다. 유코가 무엇인가 말을 걸려고 하다가 저 오빠! 하고 도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도루는 마치 전류가 통하는 것처럼 꿈틀하고 몸을 떨더니 휙 하고 몸을 돌려버렸다. 그 때문에 하마터면 요코가 넘어질 뻔했다. 도루 자신도 놀랐는지 얼굴을 붉히고 재빨리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게이저은 도루가 요코의 출생을 알고 요코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스에는 도루가 요코를 이성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근심하고 있었다. 도루는 사이시의 딸과 절대로 맺어질 수 없었다. 게이저은 자기 자신의 불안을 부정하듯이 강하게 말했다. 게이저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요코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도루에게 요코의 출생을 알려야 할까 어쨌든 호적의 남매로 되어 있는 이상 도루와 요코의 결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왜 그래? 나스에? 나스에의 침묵에 게이저은 점점 의심을 가졌다. 나스에는 반듯하게 얼굴을 쳐들고 정면으로 게이조를 주시했다. 입술이 어렴풋이 격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실 말씀은 그것뿐이에요? 왜 그래? 너무 판에 박힌 듯한 말투가 아닌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루와 요코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라는 것뿐이야. 어머나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다만 그것뿐이에요. 평상시에 나스에와는 달랐다. 당신 무엇 때문에 요콜을 맡았어요? 무엇 때문이냐고? 당신이 루리코의 49제도 끝나지 않았을 때 여자아이를 갖고 싶다고. 루리코라고 생각하고 기를 테니까 꼭 다카키에게 부탁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 일을 잊었어? 게이조는 나스의 모습에 의구심이 생겼다. 잊지 않았어요. 나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루리코라고 생각하고 기르고 싶다고. 나스에는 꼼짝도 않고 게이조를 응시했다. 게이조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설마 루리코가 요코의 아버지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게이조는 뜻밖의 막대기에 발목이 걸린 것 같이 망연했다. 게이조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대답이 없으시군요. 나스에는 울먹이는 목소리가 되었다. 여보, 당신이란 분은 내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요코를 요코를 위해 추운 밤에 몇 번이고 일어나서 우유를 만들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는 것을 용쾌도 용쾌도 태연하게 보고만 계셨어요. 나스에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정면에서 게이조를 딱 응시하는 나스의 볼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렇게 내가 미웠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 울었다. 분노를 누르고 게이조는 애써 조용히 말했다. 손대지 말아달라고? 더러운 것처럼 나를 뿌리쳤지만 나는 너처럼 더럽지는 않다고 생각해. 뭐라고요? 내가 더럽다고요? 나스에는 어깨를 떨었다. 나스에, 진정하고 옛날 일을 생각해봐. 그래,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요코는 확실히 사이시의 딸이야. 당신이 그 사실을 어디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이야. 나도 루리코의 아버지야. 루리코가 비살된 슬픔이 당신보다 깊었으면 깊었지 얕지는 않았어. 울어서 눈이 부어있던 나스의 눈에 순식간에 새로운 눈물이 솟아올랐다. 루리코의 아버지인 내가 왜 사이시의 딸을 길렀는지 알겠어? 루리코가 살해되었을 때 나에게는 미운 놈이 새놈이 있었어. 그 중 한 놈은 역시 사이시야. 루리코를 죽인 놈이지. 다음 두 사람은 나스에와 무라이야. 나스에는 새파래졌다. 새파랗게 된 얼굴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다. 나에게 말하라고 하면 루리코를 죽인 것은 이 세 사람이야. 게이조는 지금이야말로 확실히 이 사실을 나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아니 내가 죽였다니요? 그런 지독한... 지독하다니. 그러면 묻겠는데 루리코가 비살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대답할 수 있어? 그날의 일을?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게이조는 자신이 점차로 난폭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을 다물었다. 심호흡을 하며 숨을 조절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스에를 쏘아보고 있었다. 대답할 수 없는가? 대답도 하지 않으며 사과도 하지 않는 나스에게 게이조는 분노가 치밀었다. 나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마디의 변명도 사제도 하지 않았다. 게이조는 흥분된 감정을 억누리지 못하고 나스의 양어깨를 세차게 흔들었다. 너는 나를 몇 번이나 배반했어. 어린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다행으로 여기고서 몇 번이고 무라이와. 게이조는 나스의 침묵에 불안해졌다. 나스에는 흔들리는 채로 있었다. 가면처럼 움직이지 않는 얼굴에는 이미 눈물도 없었다. 게이조는 서재로 가려고 일어섰다. 그때 나스의가 휙 하고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딱 하고 소리를 낼 것 같이 부딪혔다. 게이조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순간 나스의가 손을 짚었다. 용서해 주세요. 게이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스의 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하지만, 무라이하고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한 번도. 나스의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게이조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게이조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하지만, 나. 정말로 아무것도. 나스의 표정은 필사적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목덜미에 나타난 키스마크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 나스에는 약간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인 채로 오물거렸다. 하지만, 하지만 어쨌다는 거야. 그것뿐이었어요. 그것뿐이라니,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게이조는 날카롭게 반문했다. 키스만 했어요. 무라이가 도야의 요양소에 가기 때문에 인사하러 와서. 그리고 느닷없이 목덜미에. 나는 깜짝 놀라서. 하지만 무라이시는 곧 돌아갔어요. 나스의 눈빛에서 거짓을 느낄 수는 없었다. 게이조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지는 것을 보자 나스에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범인의 아이를 맡아 기르게 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게이조는 잠시 침묵을 하고 있다가 말했다. 하지만 나스의, 당신이 무라이하고 단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루리코가 살해되었어. 게다가 당신은 육체적인 관계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야. 다른 남자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한 배반이라는 것을 몰랐었나? 그때 갑자기 드르륵하고 삐다지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되돌아보니까 도루가 문터구에 오뚜컨이 서 있었다. 지금 돌아왔니 도루? 도루는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게이조와 나스에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무슨 일이냐 도루? 나스의 말에 도루는 미움에 가득 찬 시선을 두 사람에게 보냈다. 입술이 실룩실룩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라는가를 여태껏 알지 못했어요. 도루는 그렇게 말하고서 나스에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나스에보다도 게이조의 얼굴색이 변했다. 지저분하다니 어머니에게 그 무슨 말버릇이냐? 게이조는 큰소리쳤다.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키스 같은 걸 주고받다니 그렇게 지저분한. 그만두거라. 게이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엄마는 불결해요. 무라이 같은 사람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해도 나는 싫어요. 불결해요. 도루야, 어머니에게 그 무슨 말버릇이냐? 말을 상가하거라. 게이조는 무섭게 말했다.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야. 잠자코 있어. 언론은 자유예요. 게이조는 일어나서 갑자기 도루의 뺨을 때렸다. 도루는 비틀거리면서. 맞아 죽어도 말할 거예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기를 바랐어요. 아니, 훌륭하지는 않아도 좋아요. 깨끗한 사람이기를 바랐어요. 아버지는 지독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으면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비겁하게 아무 말 없이 욕호를 맡아서 남자답지 않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으면서 지금 벌써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좋게 될 사이라면 어째서, 어째서 욕호를 떠맡았어요? 맞아 죽어도 좋다고 하던 도루의 기백에 게이조도 나스에도 아무 말 안고 있었다. 알았다. 아버지가 나빴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버지가 욕호를 기호하며 길러주겠어요? 그러마. 어머니는요? 나스에는 소맷자락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대학을 나오면 욕호하고 결혼하겠어요. 바보 같은 놈. 게이조는 당황했다.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었다. 바보라도 좋아요. 욕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괴로운 집에 왔어요. 욕호가 불쌍해요. 어머니도 일관남자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역시 어머니는 나빠요. 도루는 나스에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알았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무단 입실 금지. 도루의 방문에 이런 쪽지가 붙어있었다. 게이조와 나스에를 몹시 책망했던 다음날부터였다. 도루는 정말로 어느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점점 말수가 적어져 가는 도루였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도루는 어쩐지 욕호를 보는 것이 낯간지럽게 생각되었다. 어째서 그런지 도루 자신도 몰랐다. 여하튼 지금까지 욕호가 친 누이 동생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여동생처럼 귀여워했었다. 그것이 갑자기 여동생과 같은 귀여움은 아니고 더 비밀스러운 귀여움으로 된 것이었다. 자연이 게이조도 나스에도 욕호를 통해서 도루하고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욕호의 존재만이 쓰지구찌 집에 등불이 되어갔다. 드디어 도루는 고등학교 입시에도 백지를 제출하고 게이조와 나스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해버렸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도루는 차차 명랑해졌다. 도루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욕호에게 마음속으로 은근히 사과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거를 이러한 형태로라도 욕호에게 사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부단 입실 금지라는 종이쪽지도 떼어버렸다. 도루는 욕호를 데리고 암후되고 곧잘 다니게 되었다. 이전에는 별로 다니지 않았던 다스코의 집에도 얼굴을 내밀게 되었다. 도루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에 나스에는 욕호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하지만 욕호를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은 역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욕호가 루리코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욕호의 아버지가 루리코를 살아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 해서 나스의 본능적인 모성애가 욕호를 미워하게 했다. 특히 도루가 욕호를 기여하고 있는 것도 나는 욕호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던 도루의 말이 생각나서 나스에는 겁이 났다. 언젠가 반드시 욕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스에는 마음속 깊이 그렇게 결심했다.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든 요코와 도루가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스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에 도루는 별로 수원 공부도 하지 않고 도립 아사이가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나스에게도 점차 상냥해졌고 어머니 날에는 브로치를 선물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권유하기도 했다. 아버지, 저 역시 의사가 될까 봐요. 파악을 하겠다고 했던 도루가 그렇게 변하여 호카이도 대학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났다. 요코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3월의 일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요코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나스에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키가 큰 요코는 수치 많은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영화에서 본 클레오파트라처럼 앞머리를 잘라 그 검은 머리가 요코의 얼굴을 흰 꽃과 같이 깨끗하게 보이게 했다. 어머니, 졸업식은 20일로 결정되었어요. 어머, 그래? 그런데 금년 답사는 여자가 한대요. 제가 그 역할을 맡도록 부탁받았어요. 그래, 잘됐구나. 나스에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요코의 세일러복의 모습이 복도로 사라지자 나스에는 입술을 깨물었다. 요코가 답사를 하다니. 나스에는 도루의 중학교 졸업 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루도 졸업생의 대표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루는 학년 말 시험에 백지를 제출해서 대표는커녕 고등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이유는 요코가 루리코를 살해한 범인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던 충격 때문이었다. 도루가 받았던 충격은 나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빗나간 쪽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나스에는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적당히 잊고 있었다. 나스에게 말하라고 하면 요코 때문에 도루가 졸업생 대표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것이다. 당사자인 요코가 답사를 한다는 그 화려한 일은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나스에는 자기들이 사이시의 딸에게 패배한 것 같아서 분했다. 여보 요코가 졸업식에 답사를 한다고 해요. 저녁 식사 때 나스에는 기쁜듯이 게이조에게 알렸다. 허 그거 잘됐군. 더구나 요코라면 당연하잖아. 게이조는 싱글벙글 했다. 어머니 와주시는 거죠? 당연하지 않니? 요코의 장한 모습을 보지 않고서 뭘 하겠어. 며칠이더라 졸업식이? 이십일이에요. 요코가 기쁜듯이 말했다. 가야가사키에 있는 도루에게도 알려야겠군. 대학생활 1년을 끝마친 도루는 지금 가야가사키의 애할아버지 집에 놀러가 있었다. 도루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스에는 게이조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아버지도 와주시는 거죠? 하는 요코의 말에 이십일이지? 꼭 가고 싶다만 그날은 해이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며 달력을 쳐다보는 게이조의 시선이 흰 스웨터를 입은 요코의 풍만한 가슴 쪽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나스에는 보았다. 한 순간이라고는 하지만 게이조의 눈 속에는 나스에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이 한층 요코를 용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답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다고 해도 누가 나를 책망할 수 있겠어? 자기의 귀여운 아이를 죽인 원수의 딸을 아무도 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요코를 기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요즘 답사 때 어떤 말을 하니? 게이조는 식사를 끝내고 요코에게 물었다. 글쎄요. 그다지 마음에 남는 것은 없어요. 답사를 하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중학교 때는 시험 공부만 하다 시시하고 보잘것 없이 보냈다고요. 요코는 게이조에게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나스에도 웃었다. 웃으면서 나스에는 어떻게 하면 요코에게 답사를 하지 못하게 할까를 생각했다. 그렇다. 나스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도루가 없는 것이 나스에를 대담하게 했다. 도루가 있었다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하기 어려운 일을 나스에는 할 작정이었다. 만일 내가 한 일을 요코가 알아서 요코에게 책망당한다면 나는 말할 것이다. 요코가 누구의 딸인가를. 요코, 졸업식에는 세일러복을 입고 가거라. 나스에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요코에게 말했다. 드디어 요코의 졸업식 날 아침이 되었다. 요코는 지난밤 잘 써놓았던 졸업식 답사지를 보랏빛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나갔다. 뒤따라 갈 테니까 잘해라. 나스에는 문밖까지 나와서 전송을 했다. 커다란 한방눈이 너풀너풀 내려오는 하늘 아래 요코는 뒤돌아보면서 손을 높이 들었다. 검은 오버가 조금 짧게 보였다. 나스에도 손을 흔들었다. 누가 보아도 온화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오늘은 용감한 요코도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나스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스에가 학교에 도착하자 졸업식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내빈의 축사가 차례차례로 계속되어도 나스에는 건성으로 들었다. 조금 마음이 안정되자 나스에는 요코를 찾아서 식장 안을 둘러보았다. 내빈석과 학부형석이 양측에 있고 학생들은 보다 높은 곳에 앉아있었다. 요코는 앞에서부터 둘째 줄의 중앙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요코의 모습을 보자 나스의 심장은 더 뛰기 시작했다. 요코가 나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릴까? 정신이 들자 이미 축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답사 제13회 졸업생 대표 스지구찌 요코 깡마른 체구의 교감이 호명했다. 네! 맑은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요코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시작되었군. 격렬한 심장의 고동에 나스에는 조금 숨이 가빴자다. 요코가 내빈석에 인사를 하고 선생님이 계신 곳에도 가볍게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요코는 천천히 답사 종이를 폈다. 아름다운 요코를 향해 내빈석은 조용하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다시 장래는 잠잠해졌다. 누군가의 작은 헛기침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요코는 편 답사지를 든 채로 왠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요코를 바라보고 있는 나스에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식장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요코가 천천히 답사지를 원래대로 젊은 것이 보였던 것이다. 어떻게 된 거야? 나스의 뒤에서 숙삭이는 소리가 났다. 교감 선생님이 당황해서 일어서려는 모습이 보였다. 나스에도 일어설 뻔했다. 장래는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답사는 졸업식의 꽃이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답사지를 접는다는 것은 큰일이었다. 요코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너무 긴장한 것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쓰여지 않은 것 같아. 누군가에게 몰래 바꿔치기 당한 게 아닐까? 인사를 한 요코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힐끗 보고 침착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다. 물론 정해진 행동은 아니었다. 당황해서 달려들려고 한 교감 선생님은 옆자리 선생님에게 제지당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단상에 오른 요코를 보고 사람들은 조용했다. 장래는 조용하고 요코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려 있었다. 요코는 거기에서 또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여러분, 단상에 올라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신뢰인 줄 알지만 졸업생 일동을 대표해서 답사를 하겠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나스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할 작정인가? 실은 방금 답사를 읽으려고 생각했더니 그것은 백지였습니다. 요코는 답사지를 높이 쳐들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렸다.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든 저의 부주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빈 여러분, 선생님,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경사스러운 출발을 하시는 졸업생 여러분, 나의 부주의를 아무쪼록 용서하여 주십시오. 요코는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여러분, 저의 부주의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로서도 며칠 걸려서 써놓았던 답사가 설마 백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놀랐던 것입니다. 장례는 아주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로 꽉 차있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혀 예기차는 사건이 인생에는 몇 번이고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코의 말에 나스에는 입술을 깨물었다. 요코는 말을 계속했다. 자신의 예정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했던 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지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입니다만 방금 예정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조금 곤란한 일을 당하면 곧 허둥지둥 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울상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구름이 끼어 있을 뿐인 것으로 그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다시 빛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들은 얼마나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중학을 졸업하면 진학을 하는 사람, 취직하는 사람의 구별이야 있겠지만 한 발 어른의 세계에 다가가는 일은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신뢰인 줄 압니다만 어른들 중에는 심술 굳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심술쟁이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심술 굳은 일을 당해도 기로워하지 않는 패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운다면 지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싱긋 웃고 살아갈 만큼의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하나만이라도 우리들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축사를 해 주신 분들, 선생님들, 또 사이좋게 지냈던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설수설로 쓸데없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제13회 졸업생 일동을 대표해서 답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요코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났다. 나스에는 현기증을 느꼈다. 박수 세례를 받은 요코가 미웠다. 사람들은 요코가 누군가로부터 악질적인 장난을 당한 것을 동정했다. 침착하게 맑은 목소리로 답사를 한 요코를 몹시 기특하게 보는 것 같았다. 답사에 대하여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도 학부형도 학생들도 요코에 대하여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장례에는 넘치는 하나의 감동이 물결치고 있었다. 졸업식이 갖는 감상 탓도 있겠지만 어떻든 누군가의 악질적인 농간에도 굴하지 않았던 요코를 사람들은 칭찬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박수를 받으면서 단을 내려오는 요코의 마음은 복잡했다. 직감적으로 요코는 나스의 소행이라고 느꼈다. 그부들이 몰래 바꿔치기 할 리는 없었다. 요코는 학교에 와서 한 번도 손에서 답사지를 싼 봉투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요코는 슬프다는 감정만이 아닌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친어머니라면 이러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링받은 것 같은 깊고 잔잔한 외로움이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요코는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재학생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부들과 함께 퇴장하는 참이었다. 나스에는 요코의 고개 숙인 모습을 주시하면서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 요코가 체면장에 있는 동안에 살짝 답사 봉투를 바꿔치기 해놓았었다. 나스에는 사이시의 딸에게 도루가 패배하는 것을 승복할 수 없었다. 요코는 집 앞까지 왔지만 집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었다. 졸업증서도 통지표도 나스에게 보여줄 기분이 나지 않았다. 요코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봄볕에 부드러워진 눈에 발이 파묻혔다. 요코는 그루터기 위에 앉았다. 어머니는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아무리 어두운 아이라 하더라도 답사를 읽으면 듣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는가. 요코는 나스의 기분을 알 리가 없었다. 나는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의 딸일 거야. 무슨 사정으로 어머니가 나를 길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늘과 같은 일을 하시다니. 그렇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도 어머니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일이군. 어머니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겠지. 뭔가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원망해서는 안 돼. 남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요코의 타고난 성품이었다. 게다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리는 없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만약 이러한 일을 한다면 슬픈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걸 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삐뚤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 정도로 사람을 원망하고 나의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다. 요코는 그렇게 생각하자 한결 마음이 개운해졌다. 요코는 고등학교 1학년 도루는 부케도 대학 2학년이 되었다. 도루가 삿보루에 간 이후로 집안은 묘하게 음산했다. 요코는 때때로 슬퍼졌다. 무슨 사정으로 나의 부모는 남의 손에 나를 넘겨주었을까. 나는 부모에게 있어서조차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아도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직 어린 요코에게는 자기의 부모가 죽었다는 상상은 할 수가 없었다. 어딘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삿보루에 간 도루는 일요일마다 돌아왔다. 그러나 단둘이 있으면 게이저보다 더 입을 열지 않았다. 때때로 도루의 뜨거운 시선과 마주칠 때면 요코는 희미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요코가 도루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오빠로서의 애정이었다. 그런데 도루는 요코가 거침없이 응석 부릴 수 있는 오빠다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빠에게 있어서 나는 둘도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코는 그것이 기쁘지 않았다. 도루의 눈에 연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날이 자신이 이 집을 나가는 날처럼 요코는 생각되었다. 여름방학이 가까워졌다. 도루로부터 나스에게 엽서가 왔다. 며칠만 있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 있는 기다하라라는 친구와 일주일 정도 집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그는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나보다는 한학년 우위입니다. 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으니까 가면 환영해 주십시오. 그날은 무더운 일요일 오후였다. 요코는 숲속에 나무 그루터기 앉아서 폭풍의 언덕을 읽고 있었다. 숲속은 시원했다. 소설 속의 주인공 히드클리프가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이 요코의 감정을 자극했다. 히드클리프의 어두운 정열이 요코에게 옮겨 붙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요코는 숨을 죽이고 읽어갔다. 버려진 아이였던 주인공이 남매처럼 자란 캐서린을 사랑하고 캐서린이 남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못 믿고 마침내는 죽어버린 캐서린의 무덤을 파헤쳐 캐서린의 환영을 안으면서 죽어가는 과격함이 친부모를 알지 못하는 요코에게는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요코는 자신도 정열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요코는 히드클리프가 부러웠다. 죽은 애인의 묘를 파헤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애인의 모습을 그려워하는 히드클리프야말로 둘도 없는 존재를 가진 인간으로 생각되어 그가 부러웠다. 하지만 그는 캐서린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존재가 아니었어. 요코는 책에서 얼굴을 든 채로 계속해서 생각했다. 연애를 한다면 나도 이렇게 뜨겁고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어. 그때 다람쥐가 요코의 발밑을 지나갔다. 놀라서 일어섰을 때 흰 와이셔치에 검은 바지를 입은 청년이 요코를 물끄러미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코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나는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청년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듯한 친밀감이 있었다. 아, 오빠의 친구시군요. 요코는 다시 머리를 숙였다. 나는 여동생 요코예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스지구치는 요코는 말이야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기다하라는 밝게 웃었다. 요코는 나스에가 어떤 모습으로 그 학생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조금은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기다하라와 요코는 숲을 나와서 제 방 위로 올라갔다. 제 방 위에는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쪼이고 있었다. 이 연약하고 연양실조에 걸린 것 같은 소나무는 뭐예요? 아, 이 나긋나긋하고 유연한 느낌의 소나무 말이에요. 그 소나무는 지시마 낙엽송이에요. 지시마 낙엽송? 기다하라의 얼굴이 빛났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시마 낙엽송? 요코는 빛나고 있던 기다하라의 얼굴이 차차 어두워져 가는 것을 봤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지시마에서 태어나서 4살 때 피난을 낳았어요. 어머니는 지시마에 고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년 샤리다케에 올라가서 지시마를 보곤 하죠. 하지만 구름이 끼면 지시마는 보이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던가 열흘 동안 매일 샤리다케에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요코는 가슴이 뭉클했다. 지금은 이미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인 지시마를 매년 산에 올라가 바라보는 기다하라의 기분을 알 것 같았다. 거기에는 어머님이 묻혀 계시기 때문이야. 생물을 알지 못하는 요코는 어머니가 없는 기다하라가 갑자기 가까운 존재로 생각되었다. 기다하라의 시선이 요코가 가지고 있는 책에 멈추었다. 아, 폭풍의 언덕이군요. 나도 두 번이나 읽었지. 두 사람은 숲속의 샛길로 들어갔다. 나무 아래의 잡초가 키가 크게 자라서인지 숲속은 어두웠다. 도르는 요코의 출생을 알고 난 이후 요코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요즘은 생각이 변했다. 요코는 수지구찌가에서 살기가 괴롭다. 나하고 결혼하면 만일 출생을 알게 된다면 요코는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서라고 오해할 거야. 자기 아버지가 루리코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면 결혼생활이 계속될 수 없겠지. 도르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르는 진실로 요코를 사랑하고 있었다. 요코는 나하고만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요코하고 결혼할 수 없다면 기다하라에게 맡기자. 청년다운 성급한 마음에 도르는 기다하라를 아사이가와로 초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기다하라와 요코가 친하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반대를 원하고 있었다. 점심을 끝내고 요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요코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다하라가 어느 방에 있는지 이상하게도 잘 알고 있었다. 드디어 기다하라 씨는 내일 돌아간다. 요코는 다 씻은 그릇을 바구니에 넣고 수돗물로 헹구고 있었다. 미안합니다만 물 한 컵 주세요. 기다하라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네, 여기 있습니다. 요코는 물이 든 컵을 내밀었다. 물컵을 받으려고 한 기다하라의 손이 요코의 손가락에 닿았다. 요코는 움찔했다. 이상한 감각이 온몸에 짜릿하게 퍼졌다. 기다하라는 컵을 든 채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요코를 주시했다. 요코 씨, 기다하라가 불렀다. 요코는 대답하지 않고 가스의 파란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요, 기다하라 씨? 요코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드디어 내일이면 이별이군요. 그렇게 마음 가볍게 말하고 싶었다. 요코 씨, 강 쪽으로 산책 갈래요? 기다하라는 그때야 비로소 물을 다 마셨다. 그때 나스에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기다하라 씨, 산보하러 가지 않겠어요? 나스에가 말을 걸었다. 기다하라는 요코를 보았다. 기다하라가 놓아둔 컵을 씻고 있던 요코는 두 사람의 옆을 살짝 빠져나와서 재빨리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요코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기다하라도 나스에도 없었다. 행주를 삶는 물이 끓고 있었다. 요코는 기다하라가 마셨던 컵으로 물을 마셨다. 도루와 요코는 기다하라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다카스 나다이에서 먹을 예정이었다. 세 사람이 나가려고 하자 나스에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거예요. 도루가 말했다. 아버지는 오늘 밤도 어차피 9시가 지나서 돌아오실 거야. 오늘 밤은 모두가 기다하라 씨의 송별회를 하자꾸나. 스지구찌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머무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들 또래의 청년을 대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도루는 그것까지는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인 나스에가 자기와 같은 또래의 기다하라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도루는 상상할 수 없었다. 도루는 도루 따름대로 기다하라를 후하게 대접하는 나스에의 기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요코에게 마음이 끌려 있는 것을 알고 어머니는 결혼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기다하라에게 환심을 사서 요코를 기다하라에게 억지로 맡기려는지 모른다. 그 일은 도루에게 있어서 바람직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자 네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도루는 차를 부르기 위해서 전화를 걸러가고 나스에도 화장실에 갔다. 요코는 밤하늘을 올려보았다. 별이 하늘 가득히 빛나고 있었다. 요코는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었던가 하고 놀랐다. 언제나 숨 옆에서 별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요코씨 도련 절박한 것 같은 기다하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코는 뒤로 한 발 물러났다. 편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요코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기다하라는 수줍은 듯이 웃는 얼굴이 되었다. 정월 이후 때때로 요코에게 기다하라로부터 두툼한 편지가 왔다. 편지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나스에는 자신이 무시되고 모욕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뽀루의 다방에서 기다하라가 도련 자리를 떠났던 일을 나스에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기다하라의 청년다운 시원시원함에 끌려 있었던 나스에게 그것은 커다란 모욕이었다. 더욱이 기다하라는 요코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주 편지가 왔다. 그것이 나스에를 자극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요코가 자신에게 절대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에도 나스에는 화가 났다. 보여줄 수 없는 편지예요. 요코는 그렇게 말하고 나스에가 읽는 것을 거부했다. 여보, 요코도 이젠 골칫게나 썩일 나이가 되었어요? 나스에는 푸딩을 한 입 스푼으로 떴다. 무슨 일이 있었소? 게이조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듯한 나스를 보았다. 남자아이와 편지 왕래를 하고 있어요. 나스에는 예쁜 입 안으로 푸딩을 살짝 넣었다. 남자아이라면 도료의 친구인 기다하라 군인가? 네. 기다하라라면 나쁘지 않잖아. 안심한 듯이 게이조가 말했다. 하지만 기다하라 씨가 가엾어요. 나스에는 게이조를 보았다. 게이조는 나스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말했다. 가엾다니 뭐가 말이야. 기다하라라면 상당히 좋은 청년이야. 요코도 나쁜 아이는 아니야.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이야기를 매듭지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게이조는 도루가 요코와 결혼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랐다. 기다하라와 결혼하게만 된다면 자신이 요코를 맡았던 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당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심이고 말고 왜 그래? 당신은 모르는 척하고 요코를 기다하라 씨에게 떠 맡기겠다는 거군요. 나스에가 차갑게 말했다. 아,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요코의 그 일인가? 게이조는 요코가 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나가고 집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요코가 누구의 아이인가를 말할 것 같으면 역시 우리들의 아이야. 그 아이는 어머니의 테네에서 10개월, 태어나서 1개월 정도 친부모와 있었을 뿐이니까 말이야. 그리고는 요코는 이 집에서 17년이나 살았지 않소? 우리들의 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소? 그럴까요?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기다하라 군에게 억지로 떠 맡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요코는 상당히 똑똑한 아이예요. 우리들의 아이라고 해도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게이조의 이런 말에 나스에는 신경질이 났다. 게이조는 서재로 들어가 무엇을 읽을까 하고 서가 앞에 섰다. 게이조는 책상 위에 있는 성서를 손에 들었다. 이 책이 정말로 나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르쳐 줄 것인가. 가르쳐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도야마루 태풍 때 자신의 구명구를 젊은 여성에게 건네주고 죽었던 선교사의 일을 게이조는 생각했다. 나도 그 선교사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 눈으로 확실하게 봤던 그 기중한 생활 방법을 왜 자신은 흉내내려고도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10년 가까이나 질질 끌면서 살아온 것인가 생각하자 게이조는 그 시간이 후회스러웠다. 자신이 나태하고 우묘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게이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서를 펼쳤다. 게이조는 책장을 편 곳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은 집에 없었다. 멀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 손에 보따리를 가지고 나갔다. 보름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자는 여러 가지 요염한 말로서 그를 유혹하고 교묘한 화술로서 깨이니까 젊은 사람은 곧바로 그 여자를 따랐다. 구약 성서 안에 있는 말이었다. 구약이면 적어도 몇 천년 전에 일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천년이나 사천년 전에 이미 남편이 없는 동안에 다른 남자를 끌어들인 여자가 있었단 말인가. 간통이란 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되풀이 되어 왔던 것인가. 게이조는 놀랐다. 아니, 이후 수만 년 동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며 틀림이 없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게이조는 자기와 똑같이 철을 미워하고 저주했을 헤아릴 수 없는 묻 남자들을 생각했다. 게이조는 성서를 덮었다. 여하튼 가봐야겠다. 지금까지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지만 게이조는 왠지 가지 못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성서를 보자기에 쌌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4시가 지나고 있었다. 교회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찬송가가 들려왔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찬송가를 듣자 게이조는 역시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게이조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한심했다. 용기를 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왠지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러나 게이조는 돌아갈 수도 없었다. 수위가 온몸에 스며들었다. 게이조는 오버의 깃을 세웠다. 미돌이 바시 쪽으로 와서 차를 잡자 게이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철저히 증오하고 싶었다. 이래서는 또 당분간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게이조는 자기 스스로를 비웃었다. 그리고 자신은 구도의 엄한 생활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고 써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 게이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사랑받기에 너무나 추하다고 생각되었다. 요코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체격이 좋았기 때문에 기모노를 입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처녀처럼 보였다. 요코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나스에가 기분이 좋은지 요코의 방으로 들어왔다. 도루가 편지를 보내왔더구나. 어머 무슨 사진이에요? 잠깐 기다려라. 오늘은 6월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덥구나. 나스에는 요코가 옷 갈아입는 것을 기다렸다가 흰 봉투에서 사진을 끄집어냈다. 첫 번째 사진은 도루와 기다하라가 팔씨름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입술 언저리에 차가운 미소를 보이고 나스에는 다음에 한 장을 요코 앞에 놓았다. 요코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기다하라와 여학생이 온실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즐거운 듯이 웃고 있었다. 이 여자 상당히 예쁘지? 나스에가 말했다. 인상이 좋은 여학생이었다. 기다하라를 보고 있는 조금 옆으로 향한 얼굴이었다. 요코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돌리고 싶은 질투를 느꼈다. 다음은 그 여학생이 기다하라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고 포플러 가로수길을 걷고 있는 사진이었다. 비틀어 돌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얼굴이 주문대로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느슨하게 물결치듯이 짧은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고 웃는 입가에 덧니가 귀여웠다. 이 사람이 기다하라씨의 연인일지도 몰라. 나스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이 전부터 이 여성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말투였다. 요코는 결정타를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에 몇 장인가의 사진은 요코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기다하라의 연인이라고 했던 나스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있었다. 요코는 자신과 기다하라를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정월의 그 추운 날에 만난 이후 기다하라와 요코는 계속 편지 왕래를 하고 있었다. 요코는 남모르게 숨어서 하는 음침한 교제는 실었다. 두 사람의 편지 내용은 교실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확 트인 느낌의 편지였다. 그러한 기다하라에게 애인이 있다고 생각하자 요코는 슬프다기보다는 쓸쓸했다. 기다하라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다. 요코는 한순간에 마음이 흔들렸다. 가위를 들고 봉투를 자르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 사진을 본 이후로는 기다하라의 어떠한 편지도 읽고 싶지 않았다. 요코는 폭풍의 언덕 같은 열정적인 사랑을 원했다. 요코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이성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 소녀의 결백이었다. 사랑의 테크닉도 필요 없는 몸으로 부딪혀가고 싶은 격렬하고 고개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순수한 열정이었다. 요코는 작은 성령값과 편지를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강가에 나가서 요코는 기다하라의 편지에 불을 붙였다. 6월의 밝은 태양 아래 보이는 불꽃은 투명했다. 기다하라의 편지는 태양의 불꽃처럼 투명한 불꽃이 되어서 타올랐다. 요코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기다하라의 편지를 꼼짝 않고 주시하고 있었다. 두견새가 울면서 강 위를 낮게 날아갔다. 강 건너로 날아간 두견새의 목소리가 점차로 멀어지고 있었다. 그 후 기다하라로부터 두 번 정도 편지가 더 왔는데 그때마다 요코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태워버렸다. 여한 변명도 요코는 듣고 싶지 않았다. 둘도 없는 존재이고 싶었어. 라고 너무나 소중했던 요코에게 있어서 기다하라와 다른 여자와의 정다운 듯한 모습의 사진은 요코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7월이 되자 도루가 여름방학이 되어 돌아왔다. 기다하라는 요코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어. 그 녀석은 맹장염이 악화되어 계속 입원 중이야. 입원? 요코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상태가 그렇게 나빴었어? 지금은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한때는 혈압도 내려가서 오염했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요코는 만약 기다하라가 죽는다고 생각만 하여도 몸이 떨려왔다. 요코! 응? 어디로 진학할지 결정했어? 요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빨리 결정해서 수험 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아. 나 대학에 가지 않을 거야. 가지 않아? 왜? 도루는 놀라서 요코를 보았다. 공부하고 싶지 않아. 거짓말하면 안 돼. 요코는 수학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 요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요코! 다수코 아줌마 이야기 들었니? 도루는 나스에로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다수코 아줌마가 무슨 말을 했는데? 요코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대. 어머 왜? 아줌마는 아이가 없잖아. 어차피 요코도 결혼하면 쓰지구찌 집을 나가야 하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주지 않겠냐는 거야. 도루는 자세한 말은 듣지 못했다. 나스에가 했던 말을 그대로 건넸을 뿐이었다. 태어나서 곧바로 입양되어서 지금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다니. 거기가 비록 아주 좋아하는 다수코의 집이라 해도 요코는 견디기 어렵게 쓸쓸했다.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받는다든가 또는 준다든가 하여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가엾게 생각되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셨어? 어머니는 애써 지금까지 길렀는데 이 집에서 결혼할 때 내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 요코의 얼굴이 반짝 빛났다. 다수코에게 주물어서 요코가 대학에 가든지 혹은 많은 재산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나스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루도 요코도 알지 못했다. 요코는 나스의 말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 기뻐 오빠 요코는 그렇게 말하고 도루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요코에게는 차가운 나스였지만 자기를 남에게 건네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자 그것만으로도 요코는 솔직히 기뻤다. 요코 만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다오. 고마워 오빠 요코는 도루의 말이 기뻤다. 요코가 누구와 결혼해도 또 혼자 살아간다고 해도 나는 독신으로 지날려고 해. 어머 왜? 요코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다. 도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요코 나는 요코와는 남매로 자라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기도하라가 부러워. 도루의 말에 요코는 어하니 벙벙했다. 안 돼 오빠 그렇게 말하면. 요코는 독일 가뭄비나무의 나무줄기에 손을 댔다.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도루의 눈매가 매서워서 요코는 불안했다. 요코는 내가 싫으니? 좋아해 너무 좋아해. 요코는 문득 고독감을 느꼈다. 요코 나는 훨씬 전부터 요코를 여동생으로서가 아니라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 남으로 여성으로 생각해왔어. 그러나 요코가 나를 오빠로밖에 생각해 주지 않았지. 바람이 조용하게 숲속을 지나갔다. 요코는 도루의 말이 쓸쓸하게 들렸다. 오빠, 오빠는 요코가 어릴 때부터 쭉 나의 오빠야. 언제까지나 오빠로 있었으면 해. 요코는 애원하듯이 도루를 쳐다보았다. 여름방학 이후 도루는 두 번 다시 자기의 기분을 요코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코는 수지구찌 집에 있는 것이 몹시 괴로웠다. 요코는 도루와 단둘이 되는 것을 피했다. 기다하라와도 소원해지고 도루에게도 마음을 열 수가 없어졌던 요코는 고독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도루가 사뽀루로 돌아갔다. 요코도 2학기가 시작되자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사이좋은 몇 명의 친구들은 진학반이어서 복도를 걸을 때도 단어 카드를 보며 다닐 정도로 바빠 차분히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 요코, 기다하라 씨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는구나. 혹시 싸웠니? 나스에는 요코에게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다. 요코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요코는 기다하라로부터 온 몇 통인가 편지를 뜯지도 않고 태워버렸지만 편지가 오지 않게 되자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불안했다. 일요일 같은 때 우편물이 배달될 시간이 되면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고통이기조차 했다. 고통이기는 했지만 귀를 기울이고 우편이요! 하고 외치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외로움은 잊을 수가 있었다. 이번에 편지가 오면 절대로 태우지 않을 거야.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어슴풀애하게 달콤한 기대를 했다. 그러한 요코의 기분을 깨뜨려 보듯이 나스에는 기다하라 씨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는구나. 네가 먼저 편지를 보내면 되잖아? 하고 말했다. 엄마는 기다하라 씨라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아가씨하고 사이좋게 사진을 찍기도 하니 말이야. 기다하라 씨는 여자친구가 많은가 봐. 나스에는 그런 말도 했다. 요코는 나스에가 기다하라에게 친절하게 했던 것을 잊고 있지 않았다. 기다하라와 매일처럼 숲속으로 산뽀하러 갔던 나스에를 요코는 알고 있었다. 기다하라가 싫다고 하는 나스에의 말을 요코는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나스에는 기다하라가 사뽀루의 다방에서 자신을 내 동댕이 치듯이 버려두고 나가버렸던 일을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원안이 기다하라하고 편지 왕래를 하고 있는 요코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기다하라의 편지가 오지 않은 채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는데도 도루는 돌아오지 않았다. 도루가 돌아오지 않는 채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다. 정은 마감옥에 새빨간 열매에 흰눈이 쌓이자 교회의 종처럼 모양이 되는 것이 보기 좋았다. 요코는 쓸쓸함에 익숙해져서 점차로 혼자 있는 것에 즐거움을 알았다. 요코는 혼자서 히라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원래 좋아했던 수학에 몰두하고자 유쿠리트의 기아학을 게이조의 서가에서 찾아내어 읽기도 했다. 그러나 마감옥의 붉은 열매가 눈을 덮어쓴 모습을 쳐다보면서 요코는 어느 사이엔가 기다하라 씨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세이로부터 쇼핑을 부탁받은 요코는 양품점을 따올 때였다. 2, 3미터 저쪽에 사람들로 붐비는 속을 걸어오고 있는 기다하라가 보였다. 요코는 깜짝 놀라서 움츠른 듯이 서 있었는데 기다하라는 검은 목도리를 감은 여성과 이야기를 하면서 요코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요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점 앞을 지나갔다. 그리웠다.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기다하라가 왜 그렇게 그리운 것인가 요코는 알 수가 없었다. 요코는 두 사람의 뒤를 뒤쫓았다. 쫓아서 어떻게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 여학생은 때때로 기다하라를 쳐다보며 말을 하고 있었다. 사가 평화로에 신호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다. 기다하라만이 사거리를 건너고 같이 가던 여학생은 우측으로 돌았다. 두 사람 다 서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손도 흔들지 않았다. 깨끗한 이별이었다. 요코는 빨간불로 변한 신호 저쪽으로 건너간 기다하라의 모습을 놓쳤다. 조차가 받댔자 말을 걸 수도 없을 터였다. 바로 옆 모퉁이 약국에 공중전화가 있었다. 그 전화에 다이얼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기다하라와 헤어진 그 여학생이었다. 요코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의 뒤에 멈춰 섰다. 여보세요? 아 저예요. 모르겠어요? 저 미치코. 기다하라 미치코예요. 기다하라 미치코? 요코는 그 여자를 꼼짝도 않고 주시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빠하고 둘이 와 있어요. 그 여학생은 공중전화에 바싹 붙어서서 말하고 있었다. 오빠하고 둘이서? 요코는 이 뜻밖의 상황에 망연자실했다. 기다하라의 여동생은 조금도 기다하라를 닮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어머니는 이 사람이 기다하라 씨의 연인이라고 말씀하셨어. 오빠도 기다하라 씨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 어째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요코는 도루가 말했던 기다하라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던 말을 기다하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진 속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실례합니다. 기다하라 씨의 여동생이셔요? 네 그렇습니다만. 아 당신이 수지그찌 요코 씨군요? 기다하라의 여동생이 친근감을 보였다. 수지그찌입니다. 요코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었다. 오빠는 바로 저기 보이는 책방에 갔어요. 기다하라의 여학생은 상냥하게 말했다. 요코는 인사를 하자마자 신호도 확인하지 않고 뛰어가려고 했다. 평상시에 요코에게는 결코 없는 일이었다. 사거리를 건너자 모퉁이에서 두 번째 집이 책방이었다. 책방 안은 복잡했지만 그다지 큰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장신에 기다하라는 바로 눈에 띄었다. 밝은 형광등 아래서 기다하라는 책을 손에 들고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요코는 기다하라의 옆으로 가는 것이 망설여졌다. 기다하라가 책을 두 권 사서 입구로 다가가는 것을 보자 요코는 다시 숨어버렸다. 이제 기다하라의 품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 요코는 편지를 태워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격렬함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요코는 한방 눈이 내리는데도 내내 서 있었다. 떠들썩한 징글벨 노래도 밝은 네온사인도 지금은 요코의 마음을 방해하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타를 가슴에 맨 두 명의 남자가 사라져갔다. 속다리예요. 뒤돌아보니 우편배달부가 요코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기다하라로부터 온 편지였다. 요코는 현관에 마루에 앉았다.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아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답장을 해주셨구나. 그러나 봉투를 뜯어보기가 두려웠다. 방금 우체부가 왔지? 나스에가 애출복 차림으로 현관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네. 누구에게 온 거야? 저에게 왔어요. 나스에는 현관 마루에 앉아있는 새파랗게 질린 요코를 바라보았다. 요코는 힘없이 미소지었다. 그것은 나스에가 보기에도 마음이 아플 만큼 슬픈 미소였다. 다스코 씨 집에 있을 테니까 욕무가 있으면 전화해라. 아버지는 오늘도 늦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녁밥은 요코 혼자서 먹어야겠구나. 요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장에서 나스의 방 하나를 꺼내서 가지런히 놓았다. 기운을 내 돌아올 때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다 줄게. 나스에는 요코에게 좋지 않은 편지가 왔구나 하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나스의 상냥함이 감수성이 이민해 있는 요코의 가슴에 솔직하게 전달되었다. 버스로 가세요? 현관을 나온 나스에게 요코가 물었다. 큰 길까지 걸어간 후 농협에 들렀다가 차를 탈 거야. 검은 코트 아래로 엷은 파란 생사로 짠 수단옷이 아름다웠다. 요코는 거실의 스톱 옆에 앉아 가위로 기다하라가 보내준 편지 봉투를 잘랐다. 지금까지 열어보지도 않고 불태워버렸던 일이 또다시 후회스러웠다. 요코는 기도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폈다.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오해하고 이번은 당신이 오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씩 오해를 했으니 비겼군요. 어젯밤 몇십 분 동안이나 눈 속에 서 있었다니 상당히 엉뚱한 아가씨군요.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6시에 당신의 집을 방문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방문하지 않았던 내가 나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에게서 당신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부 전하라고 했습니다. 기다하라 군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면 오늘 저녁이다. 요코는 편지를 들고 허둥지둥 일어섰다. 기다하라의 편지에 감동된 것이다. 거기에는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방문하지 않았던 자신이 나빴다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아사이가와까지 와주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자 요코는 기다하라라는 인간의 관대함과 성실함에 감동했다. 해가 지자 요코는 괜히 집안을 폐해했고 몇 번이고 시계를 보기도 하는 등 어쩐지 기분이 들떠 있었다. 자신이 무섭고 어리석은 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우매한 부분이 없으면 남을 사랑하는 일 같은 건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요코는 생각했다. 밖에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다. 요코는 당황해서 시계를 봤다. 아직 다섯시 반이었다. 종종 걸음으로 나와서 현관문을 열자. 잘 있었어? 하고 문등 아래 도루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 있었다. 어머, 오빠! 기다하라가 아닌 것을 알고 약간 실망했다. 놀랐지? 섯달 금음날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는데 도루는 요코의 놀란 표정에 만족한 듯했다. 어서와!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겠어. 요코에게 있어서 도루는 다만 한 사람의 오빠일 뿐이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이 기뻤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니? 도루는 오버를 벗으면서 물었다. 타숙고 아주머니의 집에 전화할까? 됐어. 돌아오셔서 갑자기 얼굴을 마주하는 편이 더 즐겁겠지. 아버지는 늦으시니? 그런가 봐, 오빠. 식사는 했어? 기차 안에서 먹었지. 도루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곧바로 여행용 가방을 열었다. 요코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왔어. 도루는 기쁜 표정이었다. 전등불 때문에 도루의 그림자가 다담이 위에서 흔들렸다. 어머, 고마워. 무엇일까? 요코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기다하라의 방문이 마음에 걸렸다. 뭘 사왔는지 맞춰보렴? 글쎄, 무엇인지 모르겠어. 스토브에 불을 미리 켜두었기 때문에 응접실은 따뜻했다. 요코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도루에게 기다하라가 오는 것을 말하려고 했지만 도루는 즐거운 듯이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뭐라고 생각해? 재차 도루가 불었다. 액세서리지? 도루가 이제까지 요코에게 무엇인가를 사올 때는 브로치, 머플러, 장갑 같은 것이었다. 맞았어. 액세서리야. 도루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하고 나서 싱글벙글했다. 잠옷 기쁜 것 같았다. 도루는 요코가 기다하라와 교제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기다하라만 멀어지면 요코는 반드시 자기를 사모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빠로서가 아니고 이성으로 생각해 주지 않겠니? 하고 여름방학에 돌아왔을 때 도루는 요코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그 말이 요코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싹트고 있다고 도루는 기대하고 있었다. 오빠와 여동생으로 사이좋게 지냈던 이상 자신의 희망대로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 기대가 도루에게 오팔 반지를 사게 했던 것이다. 여동생인 걸 무엇을 사주어도 그것은 우습지 않다. 그것을 요코에게 약혼 반지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현관에 벨이 울렸다. 어머! 기다하라 씨야! 요코는 확 하고 얼굴을 붉히고 급히 현관으로 나갔다. 반지야! 하고 말하려고 했던 도루는 갑자기 입안에서 뭔가를 억지로 삼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가? 오늘 밤 기다하라가 오기로 되어 있었던가? 요코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기다하라였다는 것을 알고 도루는 자신을 비웃고 싶었다. 역시 나는 요코에게 오빠일 뿐인가? 도루는 사왔던 오팔 반지를 손바닥 위에 놓았다. 전등 아래에서 얇은 독색과 핑크색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도루는 꼼짝도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남매로서 자란 요코가 도루를 오빠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도루는 반지를 여행용 가방 속에 다시 넣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동생으로서 요코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오랜만이군요. 기다하라는 수줍은 듯이 미소를 짓고 현관에 서 있었다. 미안해요. 요코는 눈물을 글썽였다. 눈 속에 서 있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기다하라의 말에 요코는 순식간에 눈물이 거였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현관에 오랫동안 서 있으니 어색하군요. 기다하라는 웃으면서 구두를 벗었다. 웃음소리에 끌려서 요코도 덩달아 웃으면서 어머 미안해요. 어서 어서 올라오세요. 하고 응접실의 문을 열었다.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늘은 늦어요. 하지만 오빠가 와 있어요. 아 쓰지구찌가 돌아왔습니까? 아르바이트 때문에 섣달 금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까 막 돌아왔어요. 기다하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꼼짝도 않고 요코를 주시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좋을지. 무승부입니다. 요전에는 내가 이번에는 당신이 젊다는 증거겠죠. 이런 일로 진지해져서 노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 아닌가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요코는 차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서려고 했다. 아 잠깐 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기다하라는 정색한 어조가 되었다. 뭔데요? 요코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물어서 좋은 일인지 어떤지 몰라 망설였지만 역시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 뭔데요? 요코는 불안한 얼굴을 했다. 사실은요. 쓰지구찌로부터 당신과 쓰지구찌와는 한 핏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네 나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집에 입양되어 왔다고 해요. 요코는 기가 죽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쓰지구찌의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에 걸리다니 뭐가 말입니까? 쓰지구찌가 당신을 담안 여동생으로서 귀여워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쓰지구찌의 기분을 당신은 알고 있죠? 우리들은 남매입니다. 나는 오빠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오빠로서 좋아하는 감정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코는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에게 알아맞추게 하면서 즐거워하던 도루의 얼굴이 생각났다. 혼자 내버려두고 가버린 것 같아서 도루가 불쌍해졌다. 거실에 가니까 도루는 가방에 손을 걸친 채로 멍하니 앉아있었다. 기다하라 씨가 왔어 오빠. 오빠도 응접실로 와. 요코는 도루의 옆에 앉아서 말했다. 그래 곧 갈게. 도루는 요코를 힐끗 봤다. 요코는 코코아와 귤을 쟁반에 얹어 가지고 일어섰다. 오빠 목도 그쪽으로 가져다 놓을게. 그래 조금 쉬었다 갈게. 도루는 벌렁 누웠다. 거실을 나오려던 요코가 뒤돌아보니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쓸쓸한 표정이 된 도루가 요코를 쳐다보고 있었다. 요코는 그 자리를 떠나기가 어려웠다. 곧 갈게 먼저 가했어. 응접실로 들어가고 나서도 요코는 도루의 쓸쓸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요코 씨. 네? 이번에 3학년이죠. 진학은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나는 진학하지 않아요. 왜요? 놀란 듯한 기다하라는 코코아를 마시던 손을 멈추었다. 요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미소지었다. 그래요? 왜 그렇게 결정했나요? 기다하라는 말뜻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양녀이기 때문에 진학은 안 되는 것인가? 기다하라 씨는 대학원에 가시지요?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요코 씨도 상당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나는 대학원생이 되면 결혼할 때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할 테니까 말이에요. 서로 오해를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죠. 기다하라는 진지하게 말했다. 용서하세요. 이제 오해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아니, 나도 수지구찌하고 당신이 서로 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기다하라는 약간 우울한 듯했다. 싫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변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아요. 요코가 성난 듯이 말했다. 요코 씨,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란 다음 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존재니까 말이에요. 어머, 그럼 기다하라 씨는 변하려고요? 변한다고도 변하지 않는다고도 단언할 수 없어요. 지금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을 작정입니다만 말이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기분이고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약속도 나는 하지 않아요. 요코는 기다하라의 말에 성실함을 느꼈다. 하지만 조금은 쓸쓸했다. 영혼을 맹세하지 않는다. 라는 기다하라의 말을 수긍하면서도 요코는 역시 맹세를 하고 싶었다. 요코의 얼굴을 보고 기다하라는 미소지었다. 불만입니까? 요코 씨? 몇억의 남녀가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든가 결혼을 하겠다든가 하고 맹세를 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모두가 자기 자신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서로 맹세하지만 말이에요. 요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코는 기다하라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기다하라는 아마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알았어요. 그럼 오빠를 불러올게요. 요코는 거실의 미다지문을 열었다. 아까까지 있던 곳에 도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여행가방도 오버도 없었다. 2층 도루의 방에 있는가 하고 요코는 계단을 올라갔다. 도루의 방은 어두컴컴했다. 요코는 불안해져서 계단을 뛰어내려와서 다시 거실로 들어갔다. 역시 도루는 없었다. 문득 찬장 위를 보았더니 접힌 편지지가 놓여있었다. 요코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갑자기 눈이 없는 설을 지내고 싶어졌습니다. 가야가사키의 할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즐거운 설을 맞이하십시오. 수신이는 적혀있지 않았다. 요코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아까 숨막힐 것 같은 도루의 쓸쓸한 표정이 떠올랐다. 기다하라에게 도루가 없는 것을 알리려고 하다가 요코는 그만두었다.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가야가사키로 떠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던 도루의 심정을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었다. 요코는 차를 따라서 기다하라 있는 곳에 갖다 놓았다. 용서하세요. 오빠는 피곤해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기다하라는 꼼짝도 않고 요코를 주시했다. 도루가 얼굴을 내밀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그럼 여러분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기다하라는 악수를 청하지도 않고 현관을 나왔다. 또 오세요. 1월 2일에 오겠어요. 그때 휙 하고 차의 헤드라이트가 눈길을 비추었다. 어머 아버지일까 어머니일까? 자동차가 문 앞에 정지하자 차 안에 불이 켜졌다. 나스에 왔다. 자동차에서 내린 나스에는 기다하라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 계시는 동안에 실례했습니다. 기다하라는 시원시원한 밝은 태도였다. 오랜만입니다. 벌써 돌아가세요? 나스에는 얼굴에 미소를 띄고 기다하라를 보았다. 기다하라가 가자 나스에는 요코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요코? 아무도 없을 때 남자를 집에 들이지 않도록 해라. 나스에는 그렇게 말하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기다하라 씨가 오셨을 때는 오빠가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 도루가 돌아왔어? 나스에가 방 안을 휙 둘러보았다. 네. 하지만 요코는 도루가 써놓았던 편지지를 나스에게 내밀었다. 나스에는 의아한 듯이 그것을 손에 들고 읽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나스에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요코를 봤다. 요코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요코! 너는 도루가 없는데도 태연하게 기다하라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냐? 나스에는 도루가 요코에게 쫓겨나서 먼 여행을 떠난 것처럼 생각되어 견딜 수 없었다. 죄송해요. 요코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게이조가 돌아왔다. 나스에가 현관에 마중 나왔을 때 표정을 보고 게이조는 움찔했다. 나스에는 차가운 가면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요코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출생의 비밀을 말해버렸는가? 하고 무심코 게이조는 나스에를 뒤돌아보았다. 결코 요코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나스에가 해버렸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나스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루가 쓴 편지지를 게이조 앞에 놓았다. 게이조는 그것을 재빨리 읽고 말했다. 뭐야? 도루가 돌아왔어? 게이조는 적어도 요코에 관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기다라 씨는 응접실에 있었어요. 오빠가 잠깐 쉬다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실에 와 봤더니 벌써 보이지 않았어요. 요코는 도루의 쓸쓸한 것 같은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괴로웠다. 그럼 별 도리가 없군. 도루가 여행을 떠난 것이 기다하라와 요코 때문이라는 것을 나스에는 그제 사야 알아차렸다. 할 수 없다니요? 당신 여기는 도루의 집이에요. 일부러 살금살금 나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요. 별로 집을 나갈 이유가 없잖아. 급하게 동경이라도 가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고. 젊은 시절에는 갑자기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 도루가 여행을 떠난 것이 기다하라와 요코 때문이라는 것을 나스에는 그제 사야 알아차렸다. 요코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로 요코를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하자 나스에는 무서워졌다. 나스에는 기다하라로부터 받았던 굴욕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스에는 요코를 질투하고 있었다. 새해가 되었다. 조용한 설날이었다. 세배의 손님 때문에 피곤한 게이조가 일찍 잠자리에 든 다음 나스에는 요코에게 기분 좋게 말했다. 요코, 내일 너의 기모노를 사러 가자. 쓰지그치 집안의 딸로서 갖고 있어야 할 것은 대충 갖추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어머, 내일요? 모레는 안 될까요, 어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나스에는 기세가 꺾였다고 생각하고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기다하라 씨가 와요. 요코가 흰 스웨터를 입은 팔을 가볍게 끼는 듯이 하고 나스에를 봤다. 그것은 나스에가 가장 싫어하는 몸짓이었다. 흠, 신바람이 나서 건방진 태도로 말을 하다니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면서. 나스에는 심한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 내일 기다하라 씨 앞에서 모두 털어놓아 버릴 테야. 나스에는 순간에 마음을 결정했다. 기다하라는 놀라서 요코를 떠나겠지. 요코는 괴로워해야만 한다. 나스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섰다. 침실로 들어가자 게이조는 숨소리도 내지 않은 채 자고 있었다. 문득 도루의 일을 생각했다. 도루만은 무서웠다. 요코의 비밀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루가 얼마나 화를 낼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요코가 결코 고자질할 성격이 아닌 것에 나스에는 안심하고 있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유린문이 쉴 사이도 없이 덜커덩덜커덩 하고 소리를 냈다. 옆에서 게이조가 자다가 몸을 뒤척였다. 나스에, 요코의 부모에 관한 일은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게이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스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론 게이조는 나스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리 없었다. 살인시회도 15년이요. 더구나 그 장분이는 이제 죽고 없지 않소? 게이조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있어요. 나의 눈앞에 살아있어요. 나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 아이에게 죄는 없어. 기가 막혀요.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다니. 요코에게는 죄가 없는지 몰라도.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가를 생각만 해도 나의 가슴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게이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둔보라가 죽음 가라앉는 것 같구나. 게이조는 세수를 끝마치고 따뜻해진 부엌으로 들어갔다. 열차가 몇 편인가 운유된다고 텔레비전에서 들었어요. 요코가 스토브의 재를 털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기다하라 씨가 못 올지도 모르겠구나. 나스에는 아까 침실에서의 말을 잊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허! 오늘 기다하라 군이 오기로 되어 있었나? 와도 도루가 없으니 안 됐구나. 밖은 차츰 밝아져 왔다. 시계가 7시를 쳤다. 1월 2일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기다하라는 눈보라 때문인지 끝내 오지 않았다. 기차가 다시 다니면 금방이라도 오지 않을까 하고 요코는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도 그리고 10일이 지나도 기다하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요코는 매일 외출도 하지 못하고 마음이 차분하지 않았다. 그 이상으로 나스에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날 14일은 아침부터 따뜻한 날씨였다. 요코는 소학교 시절에 동창회가 1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기다하라 씨가 찾아오면 전화를 해줄게. 고마워요. 요코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요코가 나가자 나스에는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요코는 나스에게 반항한 일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코가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요코의 존재 그 자체가 나스에게는 감정이 상하는 것이었다. 다정하면 다정한 대로 나스에는 신경질이 났다. 요코가 동창회에 나가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현관에 벨이 울렸다. 기다하라였다. 기다하라였다.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굳은 표정을 보이고 서 있는 기다하라에게 나스에는 어른다운 상냥함을 보이고 있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나스에는 평범한 듯한 연초의 인사를 정색한 태도로 말하고서 다키가와에서 기차로 오셨어요? 하고 웃는 얼굴을 했다. 네. 나스에가 기다하라의 겁에 의식기를 따랐다. 나스에는 요코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저 도루는 집에 없어요? 기다하라는 요코의 이름을 말할 기회를 놓쳤다. 도루는 가야카사키에 갔어요. 그래요? 좋은 곳에 갔군요. 기다하라는 나스에를 보고 미소지었다. 저 요코도 가야카사키에 갔습니까? 기다하라는 얼굴을 불켰다. 나스에는 기다하라를 꼼짝도 않고 보고 있었다. 기다하라의 딱 벌어진 어깨 하며 터질 것 같이 솟아오른 넓적 다리를 나스에는 감상하고 있었다. 나스에는 문득 숨이 답답한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살짝 몸을 움직이고 나스에는 눈을 내리깔았다. 요코도 가야카사키에 갔습니까? 요코는 동창회에 나갔어요. 나스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다. 그때 운을 노크하고 요코가 들어왔다. 요코를 보는 순간 기다하라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나스에는 보았다. 어머 역시 기다하라씨였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코의 목소리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기다하라씨 언제 오셨어요? 요코는 추위 때문에 붉어진 볼을 양손으로 감쌌다. 조금 전에 왔어. 나스에는 기다하라가 오면 전화로 알려주겠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잊은 듯한 얼굴을 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군요. 나스에도 미소지었다. 상냥한 표정이었다.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요코와 기다하라는 수줍어였다. 아주머니 우리들은 서로의 기분을 잘 몰라서 여러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다시 화해를 했어요. 기다하라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때 요코와의 규제를 나스의 앞에서 확실히 말해두고 싶었다. 그래요? 하지만 서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나스에는 얄궂은 미소를 띄고 기다하라와 요코를 번갈아 보았다.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기다하라는 어리둥절해서 나스를 봤다. 이제는 오해 같은 거 하지 않겠어요? 요코도 한마디 거들었다. 오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서로 상대를 과대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나스에는 기다하라를 보았다. 과대평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조금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다하라는 나스의 말투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나스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침착하게 말했다. 기다하라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을 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우리들이 규제하는 일을 별로 찬성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 이제서야 알아차렸어요? 언젠가 내가 당신의 편지를 요코를 대신해서 되돌려준 적이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나의 기분은 알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일을 오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중이에요. 남녀 관계로 사귀는 것은 아니에요. 손 한 번 잡은 적 없으니까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보성에 끌린다고 말하면서 어깨를 주물러주는 기다하라 씨인걸요? 나스에가 차갑게 웃었다. 기다하라는 너무 어이없는 말에 어리둥절했다.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상한 오해를 한 것은 당신 쪽이에요. 무슨 착각을 하셨는지 사뽈의 다방에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나 그렇게 부끄러운 경험을 했던 적은 없어요? 나스의 교무안 말투에서 기다하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요코는 꼼짝도 않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스에는 우선 요코의 마음에서 기다하라를 쫓아내 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 기다하라 씨에 관한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례해요. 기다하라 씨의 사진도 엄마는 애인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동생이었어요. 나는 그로 인해서 기다하라 씨에게 사과를 했어요. 나스에는 개뚤어보는 듯한 눈초리로 꼼짝도 않고 요코를 주시했다. 흠, 사이시의 딸년에게 지고 있을까 보냐?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공공연하게 애인이라고 자차하다니.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애초부터 우리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다하라는 감정을 억누르고 정중하게 말했다. 나스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하라를 다시 보았다. 마침내 기다하라가 자기를 한 번도 돌아본 척도 안 했다는 생각이 나스의 기분을 새롭게 자극했다. 어째서 요코와 내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됩니까? 기다하라는 요코를 위해서 공손하게 물었다. 그것을 꼭 말해야 하나요? 기다하라 씨? 나스에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지장이 없으시다면. 기다하라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요코는 이 경우에는 기다하라에게 일이 많은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까의 꿰뚫을 것 같던 나스의 시선이 요코를 불안하게 했다. 지장이 있어요. 나스에는 요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머니에게는 다방에서 박차고 나온 신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스에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고 생각했다. 스스로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닌 것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요코에 관한 일이에요. 기다하라가 요코를 보았다. 네, 말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내 입으로 그 말을 꺼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편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호의였습니다. 나의 호의를 당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요코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말이라니? 기다라 씨가 들으면 도망칠 일이야. 말해도 좋을지 몰라? 나스에는 요코의 얼굴을 다시 봤다.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면 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요코 씨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다라는 나스의 말에 요코가 상처받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했다. 그것 보세요? 역시 기다라 씨는 듣기가 무섭지요? 나스의가 웃었다. 무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기다라 씨가 너무 가엾어요. 제가 가엾다고요? 불쌍해도 괜찮아요. 기다라는 더욱더 요코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듣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알고 싶어요, 어머니. 제가 기다라 씨에게 귀찮은 존재라면 기다라 씨에게 죄송한 일인걸요? 요코의 눈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이 나스의 증오를 부채질했다. 말해도 좋아? 너의 비밀을? 나스에는 요코를 뚫어지게 보았다. 좋아요. 무엇을 말해도. 아주머니, 그만두세요. 기다라는 비밀이라는 말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요코가 말해도 좋다고 하잖아요? 나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빨리 듣고 싶어요. 요코의 말이 나스에게는 뻔뻔스럽게 들렸다. 기다라 씨, 요코의 아버지는 도루의 여동생을 살해한 범인이에요. 나스의 목소리가 흥분해서 쉬어 있었다. 아주머니, 기도하라는 대들듯이 일어섰다. 요코는 잠깐 슬픈 표정을 짓더니 거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코는 너무나도 뜻밖의 말에 오히려 놀랄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몇 번이라도 말해 주지. 나스에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루리코는 너의 아버지에게 피살된 거야. 요코가 나지기 신음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거짓말이야. 기다하라가 해치면서 요코의 옆으로 달려들었다. 요코는 어느 사이엔가 피아노 옆에 서 있었다. 나스의 눈이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요코가 범인의 딸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코의 어깨를 아는 채로 기다하라는 나스에를 매섭게 쏘아 보았다. 지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에는 급히 응접실을 나갔다. 요코도 기다하라도 화석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나스에가 돌아오는 것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스에는 색깔이 변한 오래된 신문지와 일기장을 껴안고 들어왔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루리코가 피살되었을 때의 신문입니다. 이 사진의 남자가 사이시 스쪼라는 범인입니다. 이 사람이 요코의 아버지입니다. 기다하라는 신문을 손에 들고 대충 읽더니 이 신문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요코의 부친이 그 남자라는 것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고 엄하게 추궁했다. 나스에는 기가 죽지 않았다. 이 오래된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코는 태어난 지 한 달 되어서 곧바로 다카키 씨가 촉탁하고 있는 유아원에 맡겨졌어요. 내가 루리코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아이를 기르겠다고 다카키 씨에게 부탁했던 것이 하필이면 요코였던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우습군요. 기다하라의 입술에 미소가 떠올랐다. 왜 웃으십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만으로는 요코가 확실하게 범인의 딸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기다하라는 의심스러운 듯이 나세를 보았다. 해가 지기 시작해서 방안이 어두컴컴해졌다. 기다하라는 전등수에 칠을 켰다. 이 일기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설마 범인의 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를 귀여워하며 기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혹한 일이 생겼어요. 나세에는 미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요코를 보았다. 요코는 기다하라에게 어깨를 기대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째서 다카키라는 사람이 일부러 범인의 딸을 여기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 점을 알 수 없어요. 기다하라는 다시 침착해져 있었다. 수지구찌가 나빴어요. 수지구찌가 다카키 씨에게 범인의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아주머니 얘기는 비밀로 하고 뭐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무라이와 나세의 사이를 게이조가 질투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뭐 만약에 아저씨가 그런 부탁했다고 해서 요코가 반드시 범인의 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범인의 딸이라고 하고 다른 아이를 보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도 없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라면 그 증거를 보지 않는 동안에는 결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요코 씨? 기다하라는 옆에 있는 요코의 얼굴을 보았다. 요코는 새파라진 채로 아무 말 안고 나세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증거라 아니요? 나세는 차갑게 웃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기다하라 씨가 당신 부모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무슨 증거를 가지고 믿겠습니까? 기다하라는 나세의 역습에 조금 질렸다. 그것 보세요. 당신이 아버지를 믿듯이 우리들 부부도 다카키 씨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다카키 씨는 스지구치의 친구입니다. 스지구치의 신뢰를 배반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다카키 씨라는 분을 잘 모르시니까 증거들을 이야기하십니다만 다카키 씨는 거짓말 같은 것은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깔끔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나세의 말에 기다하라가 다시 웃었다. 더욱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깔끔하고 남자다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다카키라는 남자가 어째서 아저씨 왔자고 아주머니를 속였을까요? 나세는 비웃음을 당하자 입술을 깨물었다. 무엇보다도 요코가 범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다하라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분했다. 어쨌든 요코 씨는 범인의 딸이 아니에요. 나는 사뽀루에 가서 다카키라는 괘씸한 놈과 단판을 짓고 오겠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는지 꼭 알아내겠어요. 그러세요. 틀림없이 요코에게는 살인범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요코가 기다하라의 팔에 안긴 채 비틀거렸다. 괜찮아요 요코 씨. 요코는 새파라진 채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아주머니 미리 말해두지만요. 요코가 비록 살인범의 딸이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요코를 버리지 않겠어요. 요코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일이니까요. 요코는 겨우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래요 요코 씨. 이러한 때야말로 힘을 내야 해. 당신은 절대로 살인범의 딸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어야 해요. 이젠 됐어요. 요코가 희미하게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 뭐가 됐단 말이에요 요코 씨. 지금에야 비로소 요코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소학교 1학년 때 나스에게 목 졸린 일. 중학교 졸업식 때 답사지를 바꿔치기 당한 일. 그러한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요코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요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스에를 주시했다. 주시한 차려 요코는 느릿느릿 나스에 옆으로 다가갔다. 나스에는 겁이 난 듯이 물러났다. 요코는 그 나스에를 눈 안으로 빨아들일 듯이 꼼짝도 않고 주시하고 있었다. 증오의 눈은 아니었다. 슬플 정도로 쓸쓸한 눈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 나스에는 뒷걸음질 치면서 그렇게 말하고서 황급히 방을 나갔다. 요코는 나스에가 나가버린 문을 꼼짝도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저런 엉터리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다아라는 요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요코는 아무 말 안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신문에 손을 들었다. 요코는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읽어 나갔다. 기다아라는 요코의 손에서 신문을 빼앗아 들었다. 내일은 사뽀루의 닭갓기라는 놈에게 가서 따지고 와야겠어. 기다아라는 그렇게 말하고 요코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됐어요. 이제 됐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요코 씨답지 않아요. 자 힘을 내세요. 요코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 눈을 기다아라 쪽으로 돌렸다. 기다아라는 순간 뜨끔했다. 어두운 눈이었다. 요코 특유의 타는 것 같은 반짝이는 모습은 없어졌다. 뭔가 섬뜩한 것 같은 기분을 기다아라는 느꼈다. 안 돼요. 요코 씨, 당신이 범인의 자식일 리는 없어요. 기다아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요코를 세게 껴안았다. 요코는 기다아라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오랫동안 스지구찌 집안의 딸로서 길러주시는 애에 아무런 보답도 없이 죽어버린다는 것이 정말로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전 저는 죽임을 당해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살 같은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확신이 이렇게도 허무한 것일까요? 자살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자살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역시 죽기로 했습니다. 죽어야겠다는 각오를 하자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소학교 4학년 때 제가 스지구찌 집안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막연하게나마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딸이 아니니까 결코 그러한 일로 삐뚤어지지 않겠다고 강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 답사가 백지로 되어 있었을 때에는 어머니 지금은 이렇게 부르는 일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 심술구짐에 놀랐습니다. 저는 건방지게도 이러한 심술구진 사람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하는 바보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한다면 곤란해지지 않을 것이다. 괴롭히려고 한다면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담한 각오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꽤 밝게 행동하면서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루리코 언니를 살해한 미워해야만 할 사람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 어머니가 나에게 심술굳게 하신 것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괴로운 나날이었을까 하고 진심으로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적어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의 애정으로 저를 길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가 어린 루리코 언니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무리 고통스러울 때도 꼼짝도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결코 나쁘지 않다 나는 정직하다 순수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자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 제가 기대야 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실로 저는 남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고 하는 일은 저에게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정직하다면 비록 가난하건 남에게 욕을 먹든 심술굳게 구박당하건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상처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밖의 일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제 마음 속에 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저는 살아갈 희망을 잃었습니다. 제 마음은 얼어버렸습니다. 저의 빙점은 너는 죄인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 앞에서 얼굴을 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앞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견디고 살아갈 때야말로 진짜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기분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살아갈 힘이 없어졌습니다. 얼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루리코 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순간 용서라는 말에 섬뜩함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남에게 용서받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핏속을 흐르고 있는 죄를 확실하게 용서한다고 말해줄 권위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루리코 언니가 제 아버지에게 피살된 강가에서 약을 마시겠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그쳐서 춥지만 조용한 아침이 왔습니다. 저처럼 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이 죽기에는 과분한 맑고 깨끗한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욕호 올림. 기다하라 씨에게 짧은 인연이었습니다만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다하라 씨, 저는 죽습니다. 너에게는 살인범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이 귓속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이 호련히 잠을 깼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 자신의 죄의 깊이입니다. 일단 잠에서 깬 이 생각은 맹렬하게 나에게 밀어 닥쳐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 많은 자다. 라고 하는 죄의식이 가차없이 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기다하라 씨, 이제 제가 누구의 딸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살인범의 딸이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 쪽의 부모, 또 그 부모, 어머니 쪽의 부모, 그리고 또 그 부모로 더듬어 찾아가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한 방울의 악도 보고 싶지 않았던 오만했던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내 속에 죄를 보아버렸습니다. 이러한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기다하라 씨,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요코가 도루 오빠에게 지금 요코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오빠입니다. 요코가 누구를 가장 사모하고 있었는가를 지금이야 겨우 알았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PS 다 쓰고 아주머니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아주머니에게는 못나게 자살했다고 하면 얻어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머니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의 추악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죽는 편이 저에게는 행복한 것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요코가 세 통의 유서를 다 쓰고 나서 요코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집안은 아주 고요했다. 요코는 검은 스웨타에 검은 바지를 입고 오버를 입었다. 지금 죽으러 가는데 오버를 입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이상했다. 날이 밝았다. 의외로 시간이 걸렸다. 가족들이 자살한다는 낌새를 알아채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자. 갑자기 요코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숲 저쪽에 있는 스지구치의 집에 이별을 구하고 요코는 제 방을 내려갔다. 독일 가문비 숲 속으로 들어가려다가 요코는 깜짝 놀라 멈춰 섰다. 비바람을 그대로 맞아서 단단해진 눈 위에 까마귀가 엄청나게 많이 죽어 있었다. 흰 눈 위에 죽어 있는 검은 까마귀는 아름답기조차 했다. 요코는 숨을 죽이고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쓸쓸하구나 하고 요코는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자기의 죽음과 이들 까마귀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고 요코는 생각했다. 인간의 죽음도 까마귀의 죽음도 아주 똑같다고 생각하니 쓸쓸했다. 사람은 많은 추억을 안고 죽는 것이다. 어떤 추억을 몰래 간직하고 죽는다면 그 추억은 싸늘한 송장 속에서도 살아있지 않을까 하고 요코는 생각했다. 요코는 도루를 생각했다. 자기의 출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령하게 대해 주었던 도루를 정말로 만나고 싶었다. 까마귀의 시체를 비켜가면서 요코는 독일 가뭄비 숲 속으로 들어갔다. 눈이 있어서 그런지 숲이 의외로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 도루와 술래잡기를 하던 일들이 해상되었다. 강이 얼어붙은 곳으로 건너서 요코는 루리코가 살해되었다고 들었던 강가에 겨우 도착하였다. 요코는 조용하게 눈 위에 앉았다. 아침에 쌀이 찬란해서 눈은 어렴풋하게 연 분홍빛을 띄고 있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눈 속에서 죽을 수 있다니 요코는 눈을 단단히 뭉쳐서 강물에 적셨다. 그것을 입에 넣음과 동시에 수면제를 먹었다. 몇 번이고 눈을 강물에 적시고 나서는 약을 먹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까. 만일 괴로워하여 죄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아무리 괴로워해도 좋다고 생각하며 요코는 눈 위에 누웠다. 도루는 역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차를 잡았다. 가게도 아직 문을 닫은 채로여서 이상하게 서먹서먹하고 고향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돌아올 마음이 되었을까. 가야가사키에서 돌아오는 도중 2, 3일은 사뽀루에서 푹 쉴 작정으로 도루는 지난 밤 사뽀루에 도착했다. 도루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잠이나 푹 자려고 했으나 묘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무언가 불안했다. 예감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 도루는 요코에게 선물하려고 한 반지를 생각해냈다. 여행용 가방의 밑바닥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서 도루는 위도 주머니에 넣었다. 요코가 기다하라를 사랑하고 그것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이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리라고 도루는 다짐했다. 기다하라와 요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이번 여행에서 도루는 결심했다. 자기가 아니면 요코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도루는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기다하라가 나보다 훌륭한 인간이다. 기다하라라면 요코의 출생을 알았다 해도 계속해서 요코를 사랑해 줄 수 있음에 틀림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로 요코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가엾게도 어쩌다가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을까. 멀리 떨어져 있자니 요코의 일이 한층 더 가련하게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집 앞에서 차를 내리자 도루는 조금 쑥스러운 기분으로 자기 집을 바라보았다.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로도 비어있지 않았다. 어머니 저 들어왔어요. 아니 도루냐? 나스에는 깨어있는 듯했다. 어서 오너라. 일찍 왔구나. 나도 지금 막 일어난 참이다. 벌써 8시인걸. 도루는 침실의 미다지 문을 열었다. 나스에는 이불에 앉아서 도루를 쳐다보았다. 웬일이냐. 이렇게 일찍. 게이조가 누운 채로 말했다. 도루는 복도를 돌아서 요코의 방 앞에 섰다. 요코. 나 왔어. 대답이 없었다. 요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가 하고 생각했다. 요코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다. 요코. 역시 대답이 없었다. 도루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심하고 미다지 문을 열었다. 요코는 없었다. 방은 단정이 정돈되어 있었다. 도루는 책상 위를 쳐다보았다. 흰 봉투 세 통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도루는 재빨리 달려가 편지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요코가. 요코가. 도루는 큰 소리로 복도를 띄어 돌아왔다. 왜 그래. 잠옷을 입은 채로 게이조가 얼굴을 내밀었다. 요코가 자살했어요. 도루가 헐떡이듯이 애쳤다. 게이조가 당황해서 요코의 방으로 뛰어갔다. 요코가 방에서 죽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나스에도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면서 달려왔다. 게이조는 이미 전화기에 매달려 있었다. 나 원장 스지그찌요. 간호사 두 명과 우이 세척기 비타 캠퍼 링거 안티발티 응 그래 해독제야. 이상 급히 내 집으로 가져와 주기 바래요. 게이조의 긴장된 목소리가 카랑카랑 울렸다. 살아날 수 있어요 아버지? 도루는 불안한 듯이 요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집으로 옮기고 나서도 요코는 창백한 얼굴로 혼수 상태가 계속되었다. 약을 먹은 시간을 알면 게이조는 말을 애매하게 했다. 병원 차가 와서 위를 세척했던 것이 8시 40분 지나서였다. 약을 먹은 후 2시간 이내라면 살아날 수 있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시 도루가 물었다. 심장은 괜찮은데. 그러나 게이조는 괴로운 듯이 입을 다물었다. 간호사 두 사람이 요코의 발밑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게이조를 주시하고 대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미다지 문을 열고 나스에가 들어왔다. 도루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스에를 보았다. 나스에를 뒤따라서 다스코가 들어왔다. 다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는 채 요코를 들여다보았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살 수 있는지도 다스코는 묻지 않았다. 나스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일부러 죽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앙가품이라도 하듯이 약을 먹어버린 요코를 나스에는 책망하고 있었다. 가엾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무시했다고 나스에는 생각하고 있었다. 뭐? 약을 마셨어? 복도를 터벅터벅 걷는 다카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게이조도 나스에도 얼굴을 들었다. 휙 하고 미다지가 열렸다. 다카키의 커다란 몸이 입구를 가득 맞고 서 있었다.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미안해. 내가 나빴어. 다카키를 뒤따라 기다하라가 들어왔다. 기다하라는 요코의 머리맡에 앉자마자 잠들어 있는 요코 앞에 한 장의 사진을 쑥 내밀었다. 요코 역시 나의 생각대로야. 이것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는데. 저도 모르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기다하라가 들고 있는 사진에 집중되었다. 사진을 본 순간 게이조도 나스에도 도르도 다스코도 숨을 죽였다. 거기에는 요코를 30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요코와 꼭 닮은 여성과 눈썹이 수려하고 지적인 청년이 있었다. 미안하네. 내가 나빴어. 다카키는 다시 그렇게 말하고 머리를 떨어뜨렸다가 곧바로 머리를 지켜들고 언제 먹었지? 하고 요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시간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침이라고 생각해. 다카키는 요코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다. 맥박은 괜찮구나. 그래 심장이 튼튼하니까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것보다도 지금 게이조에게 있어서는 요코의 목숨 쪽이 더 소중했다. 세척은 몇 시에 했지? 다카키는 시계를 보았다. 열두시 반이었다. 여덟시 사십 분이 조금 지나서 했어. 네 시간 지났다는 말인데 너무 오래 자는구나. 다카키가 불안한 듯이 요코의 얼굴을 보았다. 이 남자를 알고 있겠지? 다카키가 기다하라로부터 사진을 받아서 게이조 앞에 놓았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학부에 다녔던 나카가와 미소일세. 아 나카가와 미소. 학부는 달라도 나카가와 미소의 이름은 대개의 학생들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수제였다. 나카가와 미소는 파숙집에 미쓰이 게이코와 연애를 했다. 미쓰이 게이코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동안에 총전이 되고 올 때쯤에 게이코는 임신이 되었다. 두 사람은 난처에서 다카키에게 의논하러 왔다. 그때는 아직 간통죄가 있을 때였다. 낙태를 시키는 것도 징역에 처해지는 시대였다. 미쓰이 게이코는 다카키도 잘 알고 있는 산부인과 별채에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다가 아기를 무사히 낳았다. 나카가와 미소는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맞겠다고 했었으나 요코가 태어나기 반달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 그동안에 게이코의 남편이 돌아온다는 전보가 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코는 유아원에 맡겨졌다. 마침 그 무렵이었네. 자네가 범인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이. 자네는 그때 나세에게는 범인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르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네. 그리고 자네는 너의 적을 사랑해라를 일생의 과제로 삼고 싶다고 말했어. 기억하고 있나, 쓰지그찌? 기억하고 있나라는 말을 듣고 게이코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자네의 그 말을 믿었네. 수지그찌와 같은 군자라면 정말로 너의 적을 사랑해라 라는 말을 실행할 거라고 생각했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범인의 자식이건 다른 사람의 자식이건 귀여워해 줄 거라고 믿었네. 게이조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요코를 나세 씨에게 기르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네. 나는 수지그찌 자네가 믿기도 했네. 나세 씨에게 반해 있었기 때문이야. 나세의 울음소리에 다카키는 입을 다물었다. 아저씨, 왜 요코가 범인의 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까? 아까부터 요코의 옆에서 귀가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던 기다하라가 얼굴을 들었다. 다카키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야. 게이조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나도 수지그찌라는 남자를 믿고 있었네. 인간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지그찌만은 믿고 있었어. 서로 신뢰한다는 것조차 비극이 되는 일도 있구나. 게이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인간끼리는 마음 밑바닥까지 꿰뚫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만약 신앞에서였더라면 다카키도 자신도 결국은 신앞에 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게이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요코의 손을 잡았다. 자기 자신조차 속여 혼나다. 여기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냉정하게 응시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요코에 열려있는 입가를 주시했다. 그때 갑자기 용서해라 요코 하고 나스에가 요코를 흔들면서 소리쳤다. 다스코가 나스의 어깨를 안고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도 나스에는 요코의 이불에 꼭 달라붙어 울고 있었다. 나도 사이시도 나스에도 무라이도 타카키도 그리고 나카가와 미스호도 미스의 게이코도 모두 함께 요코가 여기까지 다다르게 한 원인들이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서로 뜻하지 않게 깊이 엉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게이조는 새삼스럽게 두려움을 느꼈다. 게이조는 결심한 듯이 타카키에게 유서를 내밀었다. 꼭 재판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기다하라 앞으로의 유서도 요코의 책상 속에서 꺼내 기다하라 앞에 놓았다. 타카키와 기다하라가 각각 유서를 읽고 있었다. 도로가 요코의 맥을 짚었다. 게이조는 꼼짝도 않고 요코를 지켜보았다. 하루만 빨랐더라도 요코씨는 사살하지 않았을 터인데 유감입니다. 기다하라의 목소리도 무거웠다. 아니 요코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언젠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걸세. 타카키는 지금 읽었던 유서를 해상하면서 말했다. 그럴까요? 기다하라는 납득이 가지 않는 얼굴을 했다. 아마도 그럴 걸세. 재에 대하여 이렇게 엄격하게 의식하는 인간은 누구의 아이로 태어나도 결국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타카키는 그렇게 말하고 게이조의 얼굴을 봤다. 그럴 지도 모른다. 나는 범한 재에 관한 일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요코는 재의 근본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간통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도 기로워할 것이고 아무런 문제 없이 길러져도 마찬가지로 기로워했을지도 모른다. 게이조는 자기가 거기까지 고민한 일이 없었던 것을 깨달았다. 혼수 상태인 채로 이상하게 요코의 생명은 유지되어 삼일제를 맞이하였다. 게이조는 요코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만을 기다리며 꼼짝도 않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요코는 계속해서 자고 있었다. 게이조는 자기와 타카키가 비록 의사지만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꼈다. 어쩌면 살아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게이조의 말에 도루가 얼굴을 들었다. 살아날 수 없다고요? 도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게이조의 말에 도루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눈물이 오팔 반지를 적셨다. 도루는 살짝 요코의 손을 잡았다. 요코가 누구를 가장 사모하고 있었는가를 지금에야 겨우 알았습니다. 라고 유서에 쓰여 있었던 말을 생각하면서 오팔 반지를 창백한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게이저도 눈물이 흘렀다. 밤이 되었다. 요코의 목숨은 여전히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았다. 사흘 밤째가 되자 나스에도 도루도 자고 싶었다. 꾸벅꾸벅 졸리다가도 무엇인가에 덜미를 잡혀 끌리듯이 퍼뜩 잠을 깼다. 그리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요코를 보았다. 그러나 요코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현실감을 동반하지 않아 다시 잠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아침이 되자 기다하라와 다카키가 약간 기운을 차렸다. 게이조는 비틀거리면서도 요코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좋을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오늘이 고비일까? 게이조가 중얼거렸다. 차를 가지고 온 다스코가 요코의 얼굴을 살짝 만졌다. 잘 만큼 잤으면 빨리 일어나야지.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단다. 다스코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간호사가 4시간마다 폐렴 예방을 위해 페니실린을 도왔다. 순간 게이조는 깜짝 놀랐다. 주사를 맞던 요코의 얼굴이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듯이 찌푸려진 것이다. 살아날지도 모른다. 게이조는 요코의 맥을 짚었다. 미약하지만 정확한 맥이었다. 다카키도 재빨리 손을 펴서 맥을 짚었다. 다카키의 입술에 미소가 떠올랐다. 게이조와 다카키는 얼굴을 마주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게이조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요코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유리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바람의 숲이 웅웅거리는 소리였다. 또 눈보라가 칠 모양이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바람의 숲이 웅웅거리는 소리였다.